룬아틱 처음부터 시작 저는 룬아틱 해야되지 않나요? 짬이 있는데? 잃은 동료는 전투 부활 돌아오지 않는 심사숙고 돌아오지마 이거 접속해서 하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음 기분 좋읍시다 기분 좋읍시다 어? 기분 안좋을래 다음주에 옥냥이랑 그거 해야되는데 이거? 만나서 하는거? 아 결제해야겠네 제국력 91년 탈틴평원 쾅 척크척크척크척키척키척 와아아아 으아아아 안녕하세요 비병입니다 와아 기병입니다 야 비병과 기병 흥 흥 흥 흥 흥 흥 앗 안돼요 피해요 바닥 아아아아 못 피했어잉 콩 허 이 자식이 마! 내가 호구로 보이나 엄청난 격돌 그만해요 싸우지 마세요 힝 세이러스님 투구 투구 변수 히히히히 너밖에 안남았구만 자 덤벼라 히히히히 쌩 내 칼은 채찍도 돼 쌩쌩 와 미친듯이 휘둘러 안되겠구만 내가 나선다 감독 겸 선수 나 세이로스가 나간다 쌩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카안 승 승 승 그래 그래 이 세계관에선 JRPG에서는 근육량이 많을수록 허접이라고 나같이 근육이 없어야 세다고 캥 근육이 많으면 S급 이상 못올라가 제드베드1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용근육이어야 돼 미용근육 헹 그 바디빌더처럼 근육 진짜 극도로 키우면 S등급까지 못가 개쎄져? 붉은 계곡을 기억하느냐 네메시스 뒤져 죽어 히히히히 나 네메시스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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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멸자여 만세에 만세에 쓰으으 쓰으으 크흐흑 오가상 쟤 거미야? 거미 나온거야?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어 안녕하세요 로나 땅이에요 마망의 신용카드에서 태어났어 흐허 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 이것까지 오게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일러스트가 가려지는데? 나 못참는데? 일러스트 가려지는거? 내 잠자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허! 그참 신인가 봐 신 니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여자 할건가요? 남자 할건가요? 전 남자 예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 정체가 뭐지? 어 이거 뭐야? 나 모르겠는데? 나 린간 저는 테란입니다 이름 테란 케이앤페이퍼 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좀 약하죠? 솔직히 어떻게 가? 앞으로 어떻게 가요? 이 테란 이 테란 어때? 이 테란 아 왜? 왜? 이 테란 확정 네 이 테란입니다 어 어느달 어느 날에 태어나느냐 12월 월 예 이런 시상은 우연이다이꾼 나랑 생일이 같다 너무 놀라서 잠이 오는데 음 미친놈인가? 리액션이 약하네 안녕하세요 제랄트입니다 그만 일어나 또 그 꿈이야 소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네가 말하는 그런 녀석은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그런거 진짜 잊어버려 전투에 잡념은 필요없어 우리 용병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정신 팔리면은 목숨 잃어 나 제랄트가 명령한다 목숨 잃어 바로 출발한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너 말고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제랄트상 미안하지만 밖에 와줄 수 있음으니까 아 아리마생 아 하이 아 디미티리상이 옵시다 아 실은 저희가 도적단에게 죽이고 있음 있음이다 안녕하세요 에델가르트에요 나는 클로드 아 너무 많은데 인물이 머리수가 상당해 꼬마들은 그렇다치고 자 준비는 됐지? 이그죠? 하이 자 이태란 루나틱 어려우면 처음 뭐 중간으로 다시 하지 뭐 어려우면 새벽녘의 조 우 전 서장 필멸의 만남 우어어어어 자 태란아 물리쳐 기술 스매시 대가리 찍어버리기 크리티컬 26 69 괜히 썼네 기술 1 나 1 남아 1 남아 약 먹으라고? 안먹어? 왜 먹어? 문장 터뜨리고 꺼져 왜 먹어? 아깝게 이테란 레벨 2 이 몸에 이런 힘이 철의 독기 엥 어? 엑스트라인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되나? 이름까지 있는거 보면 우리 편 될거 같애 그치? 호스테스라고 그러지 않았어? 탕 왜그래 왜그래 왜그려 아아 얘가 신이라서 지켜줬어 로 로나 땅이 시켜줬어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턱이 없제? 인도 인도 해줘야겠다 인도 소티스 아 소티스상 아 반갑습니다 소티스상 태초의 존재 소티스상 음 소티스 소티스 오 소티스상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티스가 뭐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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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티스 타임 리 와인드 리 와 인드 불꽃을 몸에 품은 자여 시간을 더듬어 자신의 답을 찾아라 리 와인드 저 제 목소리 울려요 지금? 저 제 목소리 울려요 지금? 오 리와인드 했어 쾅 또다른 역사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도덕 크아 흐테란 너 지금 뭔가 세이로스 기사단 세이로스 기사단 등장 알로이스 종이 알로이스 어? 저사람은? 제랄트랑 알로이스 구턴만의 해결 MVP는 이테란 크아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 아... 제랄트 단장이셨군요 오른팔 알로이스입니다 오른쪽에 솥을 메고 다니는데요? 아 단장님이 20년간 사라졌대 람마스 람마스 껍질이 이마는 그냥 유행 나 이제 용병이야 기사단장 아니야 옛날에 되게 잘나갔던 기사단장이었다는거죠 게랄트가 단장님은 수도원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단장님의 자녀분입니까? 도적이야 동행을 부탁해도 되겠나? 하... 하이 도망치시려는건 아니겠죠? 세이로스 기사단을 상대로 도망이라... 얘가 이제 게랄... 제랄트가 은... 은퇴하고 기사단장이 됐나봐 세이로스 기사단 세이로스 기사단 세이로스 기사단 빨리 가자 조금 전엔 구해줘서 고마워 그건 그렇고 실력이 대단하네 당신 용병이지? 당신 아버지는 파메의 건 제랄트 세이로스 기사단 아들이구나 포드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단이야 그니까 어... 배도라지 같은거죠 어... 가는 길에 이야기 좀 들려줘 그니까 아버지는 전대 배도라지 정혜원이었어요 그니까 끔찍한 일을 겪은거지 이렇게 된거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있네 오케이 클로드 너는 그런 생각을 모두를 위해 미끼가 되려는 줄 아는데 말의 겉면만 파악해서 명군이 될 수 없어 그니까 말의 뒷면만 읽어서 시심에 휩싸여도 명군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둘이 사이가 안 좋네 디미티리랑 그니까 클로드 쾌활람 디미티리 우아남 저... 누구야 걔 아까 걔 누구지 서황 서황 거의 그거 강경파 입만 살아가지고는 킹덤으로 치면은 그... 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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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왼쪽 활쟁이 그... 목념 강해져야되겠다고 생각했어 제국에서 일할 생각 없어 에델가르트 퍼거스 신성왕국은 너같은 우수한 사람이 필요해 왕국이 다 달라 왕국이 대수어돈으로 가면서 제대로 침목을 쌓고 싶어 어떤 나라를 좋아해 나라가 달라 나라가 아... 아스... 아드라스테아 제국은 서황여가 있는 곳 역사가 깊어 여기 기사의 나라 퍼거스 신성왕국은 파랑이 레스터 제후 동맹은 노랑이 이거 고르면은 제 동료 되고 나머지는 동료 못돼요? 어... 이거 설문조사? 쓰읍... 따는... 활쟁이가 좋은데? 활쟁이... 아스... 아스... 오케이 알로이스입니다아 그만하세요 자... 저 따라오세요 야레야레 야레야레 각양각색이로구만 야레야레 하지만... 도끼가 맘에 들어 에델가르트라 기품있는 소녀지만 항상 이쪽을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보고있는 느낌이 들어 드미트리... 아 다 할 수 있네? 성실한 인상을 받았지만 그림자 같은게 느껴져 클로드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지만 눈이 웃지 않아 방심할 수 없는 사녀일지도 몰라 또 자? 미쳤구만 나폴레옹 좀 보고 배워라 신이면 좀 배워 백운의 장 세계의 반 미츠노 객큐 미츠노 객큐 오그마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면 포드라의 돼지는 푸른 새싹을 튀우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이윽고 그 도금이 거목으로 자라나듯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 풍요롭기를 기도하며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한다 머나먼 태고부터 존재하던 땅 포드라 천상의 여신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 돼지는 세계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드라 남반부를 지배하는 아드라스테아 제국 신라네요 그 제국의 북쪽 한랭의 대지를 왕과 기사들이 다스리는 퍼거스 신성 왕국 고구려 그리고 대륙 동쪽에서 왕을 모시지 않고 유력 귀족들로 공동체를 이은 가야 백제가 안나오네 백제가 안나와요 고구려 오카이 노백제 게임 스토어는 처음인건가 어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제 곧 지러도 보게 될거야 알았어? 인게임 소리 울리는 이유는 마이크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그게 잡혀있어요 알코 필터가 먹혀있어요 수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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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수업시간에 얼굴을 불키고 있지? 수업시간에 집중햇! 집중력 수업이야 이리.. 집중..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집중력 수업 집중력을 배우는 수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신이 아닌데 얜 누구지? 공주예요 시간의 안식처에 이끌려온 것인가요? 이것도 오랜만이구만 이제와 그분과 마주한다 한들 그분? 너도 아까 봤을텐데 레아님 말이야 대사교야 대사교? 토드라 주민 대부분은 세이로스교의 신실한 신도야 거대교단의 최고지도자가 대사교 레아님이다 이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랄트상 제랄트상 나는 보좌관 세테스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레아에요 이봐 이봐 자기소개쯤은 하는게 어때 대사교님에게 무례하군 대사교님에게 무례하군 이테란 사관학교 학생들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랄트 제랄트상 내일 뵙죠 야레야레야레 세이로스 기사단으로 돌아오다니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지만 너도 당분간 여기서 일해줘야겠는걸 아니 교사가 돼달라는거 같은데 이 수도원에 병설 사관학교가 있다는건 꼬마들에게 들었지 교직에 몸담아줘야겠는데 고니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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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에요 아까 집중력선생입니다 집중력선생님이에요 레아님은 조심하는게 좋아 널 교사로 두려는 의도를 모르겠어 뭔가 꾸미고 있는걸지도 몰라 대사교 레아 꽤 어려 보이는데요 교사의 소질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한네만 문장학자 교사입니다 문장을 갖고 있나요? 마누엘라 의사 겸 가희입니다 가희? 아 극단에서 가극단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마누엘라군 마누엘라군 자 한반을 담당해주세요 어떤 반이 있는지 소개조차 못받았겠지? 제가 설명해주겠습니다 세개의 반이 있습니다 출신국에 따라 소속이 나뉘어집니다 흑수리반 아 서황 서황요 반장은 에델가르트 에델가르트 서황 천년역사 청사자반 퍼거스 신성왕국 북쪽의 창쟁이 퍼거스 사기국왕으로 직위할 왕족이야 왕족 금사자반 레스터제우 동맹령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어 리건공의 손자인 클로우드 다 로얄블라드네 하긴 로얄블라드 아니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긴 로얄블라드 아니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절리라고 사절리라고 내 방도 한번 들려주면 좋고 당신이 교사라는 건 반장들만 알고 있어 학생들과 얘기라도 나눠보는 건 어때 개성적이긴 하지만 다들 착한 애들이야 재고할 생각은 없나 저런 젊은이가 사관학교에 교사라니 난 내키지 않아 아니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테스 그 자는 제랄트의 아이니까요 그 제랄트라는 자도 믿을 수가 없어 21년 전 화재 때 실종된 남자잖아 지금은 흐렌도 있으니 불안의 씨앗은 사전에 처단하고 싶구먼 전 오빠야? 세테스 그들은 괜찮아요 그보다 사미야에게 보고받은 수상한 자에 대한 건이 마음에 걸리네요 교회의 악의를 가진 자들 자를 자를 이곳 가르그마크에 출입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일도 있었군 계속해서 조사를 시작하죠 레아 지금은 네 말을 믿겠어 하지만 수상한 냄새를 맡은 승관 그 자의 목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네 로딩 로딩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로딩할 때 원래 이런거 다 까악 까악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25님 안녕하세요 신임선생님입니다 자 총쳤다 자 수업하러 가야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어느 반으로 갈까요 알아맞춰보세요 자 내가 갈 곳은 아 시바 우리 반은 오지 마라 아 제발 자습 하하하하 야 아프다고 해봐 절대 교무실 먼저 가지마 선생님 안 온다고 꼭 교무실 가서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자 칠칠 칠칠 롤롤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꿈뻑 얘네들이 다 등장인물인가 봐 얘네들이 이제 전투요원이겠죠 다 성격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자 내 활 맛 좀 볼랫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 나는 여자가 좋아 흐흐흐 이거 보십시오 행행 이것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난 도끼가 싫어 도끼 꺼져 창이 좋아 자 자 자 선생 출두요 니가 레아냐 레아면 다야 자 수업하러 왔습니다 가자 어 알로이스 알로이스 세번째 담임으로 주차해서 놀랐나? 도적들 난리통에 도망을 쳐버렸거든 학생들을 버린 자에게 두 번 맡길 수는 없어서 말일세 아 그래서 반장들이 있었구나 귀환은 지나가던 학생들을 도왔지 그 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볼만해 수돗내를 돌면서 모두에게 인사하고 오게 여기 뭐가 있는데요 자 서황 황하 이 수도원의 교사로 제국에서 고용할거였는데 아쉽네 에델가르트폰 그레스벨그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황녀이자 제1황이 계승자야 다 황녀네 황녀 뭐 왕자 뭐 다 이런거네 우리 반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으려나 아 흑수리반에서 눈이 가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줘 알았쓰 휘베르트 시종 시종 시종인데 같은 학생이야 자괴감 오지겠다 진짜 센척을 못하잖아 반에서 그치 시종이라서 그거네 그거네 세월가니에 걔네 수업 뭐라고 해야지 수업을 듣는데 이 보좌 역할도 해야돼 늘상 승부를 걸어오는 페르디난트 자신감이 있어 HP가 최대치일때 좋아 다 로얄블러드들이야 얘는 뭐였지? 계략의 위력이 5 어? HP 아 아 XP XP가 1.2 경험치 린 하르트 똑똑해 극도의 게으름뱅이 다행이 근데 장점이돼 졸면은 HP가 차 졸면 성실했으면 좋은데 성실하지가 않아 가스파르 인접한 적은 회피가 떨어져 디버프가 걸려 귀족 도끼의 주먹이네 여기 옆에도 있네 도끼의 주먹 아 저 과목을 못 배운다고 도끼의 주먹 얘는 쭈구리네 쭈구리 HP가 최대치가 아닐때 공격 5 어? 좀 상처를 입으면은 공격이 올라가 피해망상이 있어서 쭈구리 평민 있다 평민 평민이 모자 저렇게 삐딱하게 쓰게 돼있나? 인접한 아군 최대 HP 10만큼 회복시킴 이거 개사기 아냐? 가히 개사기인데? 페트라 와 50% 이하일때 이 막탄이 중요해가지고 이거 좋아 이거 좋은거야 사기야 사기 페트라 사기네 끝 안녕 가히가는 인물이 있었나요? 디미트리 너 왕가의 혈통은 1.2배 저는 그냥 인간이라고 봐주세요 전 그냥 인간입니다 뚜두 아 시종이 한명씩 있네 뚜두 대기하면 수비 4 대기할때 수비 4가 돼 뚜두 온화하고 착한 청년입니다 뚜두입니다 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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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과의 적자 기사단을 장비하지 않았을때? 0일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실력잘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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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뱅 여성 아군과 인접중일때 자신의 저기 아까 걔네 여자좋아하는 친구네 귀족 여자 옆에 있으면 굉장히 세 여성친화 멀세데스 백마법으로 아군의 HP를 회복시켰을 경우 우와 어 얘가 앞선에서 좀 같이 맞아주면서 하면 좋네요 선타기하면 좋네 선타기 얘가 탱킹에 가담하면 좋아 근데 선 못하면 뒤져 아니면은 그냥 다른사람 힐할때 자기도 좀 하니까 좀 한두방 공격당해도 괜찮다 도미니쿠 단샥의 메이고 아네트는 힘이 4 증가 아 힐러는 체력이 낮아요? 잉그릿 실벤과 소급친구입니다 계략의 위력 계략이 한명씩 있네 이거 보니까 봐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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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남자야? 남자 여자 어떻게 알아요? 남녀 성별 표시 없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적자라서? 아니 그 프로필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자가 3명이잖아 봐봐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이 실뱅이를 넣으면 얘는 천국이지 여성친화로 항상 데미지 2에 데미지 2를 하지 실뱅이 실뱅이가 그거네 포인트네 실뱅이 흑수리반의 교실이야 아드라스테아 아무튼 얘네들이 있어 오케이 오 여기 여기 다 있네 이 기분 나쁜놈 브리기트 제도에서 이 제국으로 유학을 온 페트라임님입니다 브리기트의 공주 얘도 학생이야 그치? 안녕하세요 페트라야 너희는 뭐야 기분 나쁜데 린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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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게으름뱅이었나? 우리 반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응? 가히 그치? 가히 쭈그리 쭈그리 린하르트 우리 반장의 은인이라고 해 그렇지? 오케이 뭐야 지금 방금 담배 피운거 아냐? 오케이 자 여기가 붉은 붉은 독수리? 붉은 독수리 세상을 뭐 울려라였나? 청사자반 실뱅이 아 실뱅 조제 고티에 여성친화 멀세데스 멀세데스 용병 아니야? 드미트리가 그런 말을 한 것도 같은데 멀세데스야 나 아네트야 오케이 오케이 어 아까 계자 펠릭스 얘가 싸움을 잘한대매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약간 이효기 스타일 그치? 독수리 5형제로 치면 이효기 스타일이에요 싸움 제일 전투력은 제일 좋아 미세하게 1호기보다 좀 더 쎄 애쉬에요 뚜두에요 안녕하세요 뚜두입니다 아 아 왜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줄 알겠다 얘네가 내가 평민이잖아 그니까 그냥 만만하게 말하는거야 평민이니까 이새끼들 노비 없나 여기는? 나도 막 막대하고 싶은데 얘 얘한테도 말 걸자 실력을 대단히 더 높이 평가한 모양이구만 맹주지만 어 집안이 맹주 집안이야 그럼 반장은 정해져있네 그냥 애초에 그치? 딱 그 각 나라 어? 황태자들이 반장하잖아 글러드 오케이 활쟁이 로렌치 로렌치 얘는 시종 없어? 성실합니다 기사단을 장비중이면 어 등치봐 브룩 레스너네요? 평민 주먹 주워먹기 뭘 자꾸 주워먹어 아래 확률 행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최대 HP의 10을 회복한다 구린거 아냐? 뭘 자꾸 주워먹냐 몸 생각하면은 음식도 좀 가려먹지 않나? 상인가문 평민 이십 관찰안 오케이 리시테아 오르피아 닮았다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기술 능력 HP가 두 배로 증가 어? 이거 좋은거 아냐? 사기 아냐? 마리안 기마 비행인 아군과 인접중일 땐 자신은 최대 HP의 20%만큼 회복한다 이게 클라스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모르겠네 힐다 오야지 아군이 적에게 입히는 데미지 3 아 얘는 남자들한테 남성한테 그 강화를 시켜줘 힐다 레오니 용병이 되려고 했대 호승심 성별하고 연결이 되는건 입안이 좀 많네요 얘는 여자 버전 실뱅이네 여뱅 여뱅이래 케이스트 클리어 레아에게 돌아갈까? 일단 가 얘기해 얘기해 얘네들 브룩 레스너랑 식당을 찾는다면 저쪽이야 레오니 레오니 페네티 시초로 1번 가 얘 뭐야 말을 안해 얘가 게으름뱅이라고? 로니 이거 에드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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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짓을 했군 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쎄서 그런가? 걔가? 쎄다고? 밝은 영혼의 숨결로 가득하지유 자 세 반 중에 하나를 맡아야한다 흑수리 청사자 금사자반 빠짐없이 둘러봤지유 자네가 먼저 골라 나머지 두 반은 우리가 나누어 맡으러 가지 자 내가 맡을 바는 마도를 다룬다 무술에 능한다 화를 다루는 자가 많다 저... 저 선생님 누구지? 가히 선생님은 이 청사자반하고 어울릴 것 같고 저 선생님은 아드라 스테아 제국에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노루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클로우드가 반장인 금사슴반 말이군요 예 마음을 정하셨군요? 부디 그들을 성실히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보드라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이들이다 이 명예로운 직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들어 어어? 어어? 너 누구야? 흐랜? 흐랜 흐랜이면은 딸인가? 뭐야 사관학교의 신임교사야 히테란 선생님 세테스올아버이 왜 다 초록머리야? 오오카이 모의전이 펼쳐질 것이여 눈 건강에 좋네 눈 건강에 좋네 자 내가 다닙니다 쟤 쟤 쟤 쟤 쟤 브룩레스너 옷좀 줘라 얘들아 쟤 옷좀줘 쟤 쟤 귀족이면서 절 안챙겨? 오카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반을 선택한건가? 솔직히 말해? 너한테 경험치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 하긴 우리와 나이 차도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세대의 교사라니 이례적인 선발이 아닌가요? 실력있는 용병이라고 들었지만 얘 계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네 로렌치 이번엔 좀 약간 캐릭터가 다 살았네 살아있네 강한거 강한거 맞아? 근육은 내가 더 붙어있잖슴 알로이스가 추첨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전 기사단장의 자식이라며 스승님의 자식이라면 실력이 없을리가 없겠지? 누굴 말하는거죠? 제랄트 스승님이지 세이로스 기사단의 전 단장이면서 최.. 초일류라고 어 오오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선생님 기강이 말이 아니야 어? 사랑햄매.. 요.. 이 시대는 사랑햄매 써도 되죠? 합법이죠 사랑햄매 사랑의 검을 써야돼 얘네는 사랑의.. 사랑의 칼 사랑의 칼 교권이 교권이 추락했어 마리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 그렇네 기대되는걸 아 환영파티가 먼저 아니겠어 얼른 고기 조달 조달하라는 고기 먹어야 한다는 고급 홍차를 준비해야겠다고 고기가 없으면 환영이라는 느낌이 없잖아 김대김 여기서도 벌어지는 김대김 자 금사자반은 다들 제각각이라서 말이야 자 고기인 뭐 아무튼 가지각색이야 신나지? 어때 신나지 아 금사슴 금사슴 죄송 금도라지 개판이네 이건 이동타입의 유닛을 공격하면 무기위력의 2배 데미지 음 밥을 안 먹었어 나도 금사슴반이네 금사슴반 주말에 산책을 선택해봅시다 세이루스 교단으로부터 1000골드를 지급받았습니다 아 이런걸 또 할 수 있어? 뭐야?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자네에게 문장의 힘이 있는지 확인해도 되겠나? 나니? 문장이란 말이야 포스야 여신이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며 사람의 몸에 깃들어 피를 타고 계승되지 문장을 지닌 자는 마도에 재능이 있거나 강인한 육체를 타고 나는 등각 문장에 따른 인지를 조언한 힘을 갖게 된다네 그 문장이 나에게도? 조사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선조 중에 문장을 가진 자가 있었대도 그 자손이 반드시 문장을 갖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자손 중에서도 안정된 이들만이 문장의 힘을 계승받을 수 있어 운 좋게 자네에게 계승이 되었다면 자네한테도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세 조사해주세요 바로 조사해주겠어 손을 올려보게 옛날에 파라오 손끈 보는 기계 같다 이건 미확인 문장이야 흑흑흑 내가 모르는 문장이 존재하다니 이건 문장학자야 문장학자 문장을 대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못받던 문장 어선 자다가 베개에 팔 베고자 손 베고자서 자국 눌린건데요? 이지롤 아미한테? 호들갑 개떨었는데? 이미 학계에 보고했는데? 그냥 베개자국이야 오카이! 27 자 뭐야 어 여기 에델가스 반장이네? 반대왕전 기대하도록 해 우리 반을 선택하지 않은 그 후회하게 만들어줄테니깐 부관 없애드릴까요? 미친놈이네 저새끼 휴베르트? 기억해놨어 예리차 선생님 예리차 선생님 지금 나 평민이라고 무시하는거잖아 어? 저새끼도 평민이면서 장발신사 우르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긴다 빨간거만? 어 얘네? 네네 반장 제가 이쪽 반 반장 제가 다르 네 제가 이쪽 담당입니다 반장들 아 근데 내가 일러스트랑 이렇게 되네? 금사슴반 녀석들은 정해라 부르긴 어려워 훈련이나 과외 수업으로 단련시켜줏 보결로 돌려주시면 안될까용 아 안한다고? 어 넌 넌 주전이야 뚜두 배가 고프면 말해 전화의 운이니도 음 내가 그 도와줬기 때문에 아 온신관리인에게 재배방법 음 음 얘는 예의발라 그 몇 안되는 정상인이야 어? 어 레온이 우리 반 학생이구만 레온이 어 선생님께도 질생각 없어 알았어 레온이 미친 레온이 베르나데타 오케이 베르나데타 뭐야 가버렸어? 미친 베르나데타 아 학생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 패고싶지 왜케? 내가 좀 이상한거여? 한 놈 한 놈 다 안 패고싶은 놈들이 없어 농담입니다 다 했어? 다 했어? 그치? 나 다했다 나 너희들을 하나도 다 버리지 않았다 가자 반대왕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페르디난트의 생일 페르디난트? 이거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학생들한테만 하는게 좋죠 네 근데 우리 학생이야? 아 돈 남아돌아요? 그럼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과제 출격 까르그 마크 교회 독수리와 사자와 사슴 오케이 이제 내 능력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이제 내 능력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루나틱 이거 여기서도 죽으면은 죽어요? 실전으로 싸워 진검으로 싸워요? 아 당신 지휘가니까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고 맡겨달라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걸 해보실까 상대편 음식에 배탈 나는 약을 슬쩍 좋디않아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은 모르는 걸로 할게 음무실로 뛰쳐가는 사람이 벌어져도 학생 환자가 생겨도 조금 안 좋은 병이 유행한 것처럼 될 뿐이라니깐 나도 같이 넣게 해줄래? 정말 할 생각 있으면 이런데서 말하지 않아 책략은 전장의 유희니까 뭐 됐어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미든 모조리 부수면 되니까 이 도끼로 그래 오히려 너희가 어떤 책략을 들고 올지 기대가 될 정도인걸 기대하고 있는 그래 기대에 부응하자 그래 악랄한거 나도 악랄한거 좋아해 너도 좋아해? 음 작전의 시간일세 자 전장에서 또 보자기 이 창쟁이랑 도끼쟁이 다 죽여버려야겠다 숲에서는 회피율하고 그 방어가 상승 적의 공격에 대비 오카이 유닛 선택 이태란 이태란 제가 시켰어 어? 뺑기쟁이 나가 로렌치 종수 나가야되는데? 빠져 힐러 있어야죠 힐러 있어 종수 그리고 너는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잉 어 얘가 제일 이쁜데 활 겹치네 얘 힐러 아니야? 말이야? 힐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힐러 아니 생긴게 힐러야 그냥 관상이 관상이 힐러야 상이 상이 그냥 힐러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갈게요 얘는 도끼쟁이 주먹쟁이 오케이 고 이태란 클로드 패배 오케이 여기가 모의전의 무대라는 거지? 지민은 부탁할게 선생님 종수야 준비됐어? 알고 있겠지만 다른 반 녀석들은 남김없이 물리친 반이 승리한다 오까이 아버지 오까이 오케이 연습이니까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명 끌어들인 다음에 좁합합시다 오까이 자 갑시다 턴.. 턴 정해졌나? 선봉은 나한테 맡겨 베르디나한트 죽은의 허락도 없이 내 여력이 들이데니 제가 어머할 수밖에 없겠군요 턴 정해졌나 아 여기 있구나 청사자 메르세데스 띠띠 오케이 핫뚜 그리고 얘가 막타 꺼져 그리고 자 다음 1렙짜리 2띵 1레만 1레만1 1렙 2띵 2띵 5띵 이거 맞아? 5띵? 5띵도 떠요 원래? 고마운데요? 금사슴반 승례! 선생님이 뭐 세니까 MVP 이태란 10딩도 떠? 그건 너무 많은데요? 퇴사기 화려한 승리였어 선생님 모두의 덕분이야 이러면 싫어하는구나 아 이제 익숙해 애들이 익숙해 그치? 의중이 길쭉한 의중이 클로드가 지휘를 받았다면 과연 어찌될런지 나도 감탄했어 선생님 공부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말이야 제랄트 스승님에게 전수 받았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요? 옥냥이 선생님 덕분에 이긴걸요 여자 옥냥이네? 안경이 옥냥이지? 안경이 옥냥이네? 음.. 쟤는 이제 헐렁헐렁한 듯 하지만 진지한 상황에선 빡 진지하는 스타일이네 그쵸? 판타지 캐릭터 그 공식상 평상시엔 헐렁해 보이지만 뭔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러는 것이고 사실은 되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빡 진지 친해졌어요? 그립빈전 비룡의 달의 그립빈전 오케이 도적토벌을 명합니다 도적토벌? 뭐죠? 아 봉사활동을 해야돼 대수도원에 소속되면 학생들 예외는 아니에요 달마다 복붕사 대신 화제를 받는다 대사교님에게 보고하도록 기대하겄습니다 도적이라 어? 로나 땅 소티스는 신이예요 이 정도로 놀라선 곤란해 알았어 소티스 어? 전에 만났던 애야 그치? 귀족구마 몇 명만 죽이면 된다며? 근데 반장들이었어 죽여야 되는 애가 각 나라에 어 나라를 이어야 될 황태자들 세 명이 모여있을 때 죽이는 거였어 당연히 세이로스 기사단이 붙지 이 세개에 나라가 세개 있는데 그 세개에 왕자들이 있는데 왕자 공주들이 있는데 어 왜 뭐야 어? 양말 호민 내 말 무시해? 호민형이네 오프 버전 용병을 교사로 임명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죽어라 뭐.. 뭐라고? 교단 사전에 용서란 없어 길동문 안 눌릴 수 있겠군 거기서 젠장 아 죽어 했는데 안 죽는데? 사실은 마음이 약한 걸지도 백운의 장 수구메달 추혜의 풍경 수구메달 오늘 15,000비트 수구메 죽은 성인을 기르기 위해 포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즐겼다 전해지는 음악을 연주한다 아 뒤에 사심이 싸우고 있네요 문장의 능력 문장의 능력 문장의 거서를 맞춰면 확인할 수 있어요 구독권 100개도 받았잖쌄 문장이 패시브에요? 뭐 경험치 1.2배 그거를 말하는게 패시브야? 수도원 내 갈시는 장소 2,000골드 지급 이번 달 과제는 도저옥토벌이야 싸움을 글로 배운 학생들이 실전을 경험할 위중한 기회죠 물론 도벌은 기사단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전황 또한 그들이 조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모의전이 아닌 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걸 각오하게 도벌은 공격 지급 아 나를 좀 믿고있네요 클러드 미친 클로드 반장새끼 적응했어요 뭐 아빠면 다야? 괜한 걱정이었나 보곤 도적 도벌 꼬마들에게는 첫 실전 경험이야 너는 식은 죽 먹기겠지만 어? 잘 지휘해봐 레아님께서 맡기신 일이 좀 많아서 말이지 이 아저씨는 이제 좀 레아님의 일을 하느라 나랑 같이 못다닌다는 것 나는 선생님이 됐다는 것 금사슴반 애들하고 도적토보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산책합시다 여자의 목술가 대체 뭐지? 다룰 게 많아서 귀찮은데 무적들도 멍청한 짓을 했구만 전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 교사도 지도를 받을 수 있어 교사도 공부를 할 수 있어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을 데리고 와야 돼 선생님 훌륭했어 아 진짜 귀족새끼들 진짜 선생님한테 패야돼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더 슬퍼 사랑과 어울리는 데에는 소문이 나면 성가실 것이다 이게 뭐 대길이 같은 앤가? 대길이 같은 앤가? 아... 캐스트구나 김태김 그만 편해야 해 자 정수야 오다 사왔다 먹어라 풍화설을 하드 하드 하드코어 하드코어라고 하나? 하드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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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에는 지휘훈련을 겸하 기사단을 이끌며 싸우도록 되어 있었어 용병이었던 선생님에겐 날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 기사단 배치 어... 오케이 기사단 배치하면 기사단 배치하면 어... 가산됩니다 함께 싸움하면서 기사단의 능력도 상승 장비에서 설정 가능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왔어 그만 추가해 요소 그만 추가해 나 이 정도만 알고 싶어 동요상태 계략 얘 계략이 좋다고 했지 아까 활쟁이 연계계략 디버프 거는건가?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겠어요 광초래곰 어? 이 새끼들 아 스테이지 클리어 MVP 김의주 스테이지 클리어 MVP 김의주 기무중이 많이 막고 많이 때려서 온가? 직접 어? 뭐야? 넌 왜해? 너 성가대 아니잖아? 꺼지라고! 어? 클로드? 클로드? 나한테 흥미가 있대 괜찮아 말해봐 PT는 전장에서 몸담고 있었던 용병이었으니까 갑자기 교사가 되라니 더문이 없는 얘기 했겠지? 그렇다 오야지상 전 기사단장이었다면서 어머니께서 쓸쓸해하셨던 거 아냐? 엄마는 없어 우리가 동년배인데도 너무 침착해서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냐오냐 자란 귀족자 자란 근본부터 달랐군 클로드도 귀족으로 보이지 않는데 동맹제고의 필두격이 리건 공작과에 적절하고 어? 얘도 잘난 잘난 놈이지만 귀족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다 육두품 육두품 학생때는 효율을 따지면 안돼 원래 학생때는 이것저것 배워보는거야 이태란 참가자는 이거는 이제 방과후활동 검.. 방과후활동 하고싶은 애들 돈 더 내고 신청하는거야 근데 다 신청해야돼 나때 창 나도 배우고싶은데 내가 가르쳐서 못가르쳐줬네 창 문장 일원학과 궁술 검무 가히 검술과 신앙 요게 좋겠는데 궁술과 일원학 잘 알려주세요 잘 알려주세요 하이야 웜즈 웜즈라는걸 배웠어 멀세데스 땡 웜즈를 왜 배워 기사단이 적을 몰아놓은 모양이야 장소는 자나드 붉은계곡이라고 하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랄트상은 안갑니까? 이쁘다 입 닥쳐 애는 천재 이렇게 생겼지만 귀찮아하는것 같지만 과격한 녀 녀석 갑시다 사슴반 출동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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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메뉴 저장 잠깐만요 지원정표가 어?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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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크로우드상 크로우드상 어? 목걸이를 돌아가신 삼촌은 유물이었거든 근데 유물을 잃어버렸는데 되게 태평하네 되게 태평하네 와타시와 코르드상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겠어? 용건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 서글프네 아 클로우드 토크 드리블 능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쵸? 토크가 끊어질까봐 계속 실세없이 주제를 던지는 바로 여기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이성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끝날 것 같다 바로 최고민수 선생님의 ETF 7단계 방법으로 넘어가야됩니다 와타시와 양녀라서 봐봐 계속 이어가죠 토크 드리블 능력 송태섭같이 생겨가지고 드리블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의 최강 토크가드 넘버원 토크가드 크으 미쳤다 다음에 또 얘기하면 돼?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DLC도 있어? DLC는 어떻게 해? 로나 땅 시간을 되돌리는 힘 너도 쓰게 해주마 게시 게시 붉은 계곡인가? 별로 안 붉은데? 도적들은 계곡 안쪽으로 몰아넣나봐 사전 정보대로라 정말 재미없지만 코스타 씁니다 도망 그만 도망치자구요 도망치자 그래 이거저거 다 따지면 도적 어떻게 해 선생님 옆에서 하면 경험치 더 받는데 뭐 그 그런 놈의 감원 이설에 넘어갔던게 실수였어 어 더 높은 곳을 널이고 싶었는데 이런 계곡으로 도망치다니 운을 운이 다한거지 어차피 그념들한테 승사는 없었어 다음은 기사나한테 맡기자구 토벌전 승리 아아 MVP는 여 여 옥냥이 여자 옥냥이 도로 도로테아 리시테아 도로테아 리시테아 원테아 언제 붉은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은거지? 선생님은 말이야 궁금증이 생기려고 하네 놀라지 않았거든? 나는 이곳이 처음일다 소티스는 와본적 있나? 아 이 일본말투 너무 너무 장벽 생긴다 뭔 말인 뭔 말을 하는거야 넌 넌 와본적 있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해 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야 와봤다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곳 같다만 왔다는거야 안왔다는거야 뭔 말이야 아 생각이 안난다고? 아 생각이 안난다고? 아 생각이 안난다고? 어 반장왔어? 꺼져 어깨 왜 니가? 그래? 이 새끼 그야 전하 익숙해지는게 어때? 너의 시간을 어? 움직이는 힘 너무 강렬하다 어깨 그렇다 비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혹시 너도 허신이 보이는거냐 예 혹시 너도 허신이 보이는거냐 그 계곡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점이 있거든 붉은 계곡이라고 왜 불리는걸까 붉은건 하나도 없잖아 어 그렇습니다 레아님 학생들을 공격한 이유가 뭔지 도적들이 우리 반장들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나두상 여신 소티스 소티스가 여신이야 호도라 호도라를 지켜보시죠 호도라를 지켜보시죠 호도라를 지켜보시죠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의 어머니로서 몰랐습니다 와 카리마시 야 이거 진짜 계속 말 거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 그치 다른사람은 안보이는데 나한테만 계속 보여 그렇다면 난 지금 무엇이지? 브루스 윌리스라는 것인가? 틀림없다 야 rebel 화가 낫군.. 화가 낫군 안개 속의 판난 화가 네 달 아드라스테아의 남쪽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포도라 사람은 우기가 찾아왔음을 알게 된다 세찬 비바람에 시들어버리기 전에 소녀들은 서둘러 흰장미로 화관을 엮고 연인이나 친밀한 이들에게 선물한다 알았느뇨 벗을 때 벗더라도 타는 게 이득이잖아 약점이 끈 아 로나토경 어 소영주 가스파르송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 알겠습니다 어 카트린? 누구야 가보쇼기 깨졌어 해상도가 이테란 그녀가 바로 동행할 기사들을 이끄는 카트린입니다 어어 러시쿠네 요로시쿠네 어 카이 야 이거 뭐냐 파리를 뭐냐 저거 뭐가 이렇게 몰려있냐 아 요리 뭐 다 할 수 있다고 야 3% 2% 야 산책 안하고 가? 해야지 할건 해야지 산책을 하겠습니다 거제음료 예리차에게 말을 걸어본다 예리차에게 말을 걸어본다 깜짝이야 씨 아보임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는걸 그로스무니까 지원정보 클로드 라파엘하고 이렇게 엉켜있어요 마리아나고도 라파엘 로렌치 공부를 싫어하는 힐다가 뭔가를 읽고 있다니 웬일이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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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힐다의 오빠는 용장으로 유명한 동방의 위협 팔미라인인가 힐다의 형님은 몇번인가 싸우셨다고 했었지 팔미라가 자랑하는 호걸 나데르와도 호각을 다툰다고 들었어 백전무패의 나데르 아무튼 힐다의 오빠는 친오빠는 거물이다 거물이다 열혈켄가봐 열혈케 팔미라인은 네 형님을 경계에서 움직이지 않는거라고 뭐야 팔미라인이 오빠 이름 아니었어? 팔미라인 아 팔미라인 오케이 기마민족 뭐 있나봐 내가 내 속을 보인건 니가 나에게 내 속을 보였을 때 있을꺼야 힐다오빠 공손차이를 차돌박이 먹네 결국 거기라니까 김대김 시작했죠? 노래부터가 김대김이죠? 쿵쩍쿵쩍쿵쩍쿵쩍쿵쩍 하하하하 면박줍니다 해시쇼코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몸이 그렇게 말랐지 니 내 여동생도 그거보단 더 먹는다고 자 자 내 고기 나눠줄테니까 더 먹어 하하하 배고파서 그러는거라고 먹을거에 지.. 얘는 먹을거에 집중을 하잖아 대화가 봐봐 기분에 집중을 안하고 먹을거에 집중을 해 인천귀족과 잠실평민 함께 먹기 때문에 맛있는거라고 맹주가 되고싶다며 그럼 다른사람들과 같이 먹는게 좋지 않겠어? 하하하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함께 밥먹는것이 가장 빠른방법이라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수있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김.. 그.. 얘네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또 밥먹어 하루 5끼 배웠어 중수에게 배운 의중이 마리안 마리안양 잘 지냈나요? 어? 의중이 좋아하는거 아냐? 생명 지랄 이.. 이자식 지랄 에드먼드 변경백은 이름이 변경백이야? 변씨야? 변씨야? 말을 잘하나봐 아버지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고 하신 몇 안 되는 인물이야 근데 얘는 근데 얘는 말이 왜 이렇게 없어? 아빠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궁정백보다 보통 높은 변경백 아 변경지역 백작을 말하는가? 변경백 아 양렬해 어 반짝반짝 안돼 의중아 사랑에 빠진 의중이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의중이 반했어 끝났네 귀족의 반란이라고? 연속으로 토벌에 끌려나가다니 후처리 뿐이라면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가볍게 참가해보실깐 카트른씨도 갖고 같이 갑니다잉 자 옆에 퀘스트 하나 있네요 오케 서고 멋이.. 멋집니다 근데 불만이 있다 입니다 저 책 브리기트 정보 부족입니다 그 외국인 한 명 있었잖아 그지 내가 더 기록하는 것 원합니다 펫트리아였던 모양입니다 펫트리아였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해야돼 문어 암 아 왜.. 패가수 나이트냐에 흥미가 있는데요 왜..왜 못하 높은 것이 무섭네 오로치마루였습니다 짜잔 자 이동 어? 생겼어 어? 이테라 나고 같이 노래 불러서 됐나봐 아 주인공? 먹는 얘기밖에 안해 아뇨 저는 풀만 먹지마 아 알고보니까 다른애를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하고 얘기하는걸 좋아해 다른 인간이 먹는 얘기하면 싫어해 근데 동물이 먹는 얘기하면 좋아요 사실상 여자 버전 윤수형 여윤수 여윤수라고 하겠습니다 여윤수 총수도 동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왜이렇게 깨지는거에요? 이게? 왜그러는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주름? 아 그래? 아 원래 그런거야? 너 새가는 말을 알아듣는구나 아 아 아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 여윤수 윤수형도 잘 부끄러워 하죠 저는 직접 가서 말하겠습니다 라팔 달려나러 왔어 아니 옷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공부도 필요할텐데 시무룩해졌어 정수야 음식을 가려먹어라 너는 좀 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봐봐 논리가 잘못됐잖아 지금 그래서 기사가 될 수 없어 여몽? 여몽 에피소드? 마도사? 아 의욕이 찼어요 저를 이끄소서 아 선생님도 기도를? 그렇다 무엇을 기도했니? 그래? 가끔은 조금 얘기라도 너무 엮이지 않는 건 좋지 않아? 윤수형 윤수 누나라고 했다 윤수 누나 붙잡아서 미안해 자 우리 학생 우리 반 학생은 말 걸어야 돼요 친해져야 되거든 무모한 거병으로 영민들을 괴롭히다니 평민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기숙의 책무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내 아씨 요리를 못했네 창에 숨겨진 스킬이 있어 뭐 말이 이래? 나랑 하는 게 불만이야? 얘가 제일 좀 그건가봐 큰 가문인가봐 그래도 얘 다음으로 리건가 다음으로 리건가 다음으로 아 아 퍼펙트 마구 때리기 아 블리자드 루나 어 좋아 어 낚시 산책해야겠는걸? 어 주문을 할 수 있어 여기 채워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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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트는 그게 없는 것 같던데 호감도가 많이 안 써 있던데 크 다 찼다 효율 굿 가게 주인이 불러서 말이야 또 밥 먹었어 못 참고 이런 마른 근육으로 무거울텐데 서로 연계가 다 터지는거 아냐? 신발끈이 풀려 있잖아요 포는 제가 창피하네요 아 아 아 하이 하이 몸가짐 정도는 똑바로 해주지 않겠어요? 수미마세 빈틈을 보이지 않는 리시테야 천재라서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있는데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얕잡아 볼까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단장하고 단장함 어린애가 어린애래 얘는 나랑 대화야 너 넌 나랑 얘기좀 하자 아 맞네 의욕이 차잖아 선 랜선뽑 오 뭐가 중요해 그림을 그리니? 그림을 그리니? 너 혹시 너 혹시 뜨거기니? 너 혹시 뜨거기니? 선생님? 마음껏 그려도 좋아 망상의 나래를 펼치거라 아이씨 저기 다 써버렸네 자 종료 시마이 틀다 얘 좀 눈이 무서워 살인마 같아 간질간질? 너 중갑 도끼인데? 싫다는 약골이 아니엇 아 오빠가 너무 잘해서 주눅들었어 아 오빠가 너무 잘해서 주눅들었어 오 의욕 꽉 찼어요 의욕 쓰길 잘했네요 펄펙트 마그레드 마그레드 마그.. 마드그레드 기습전 마그드레드 기습전 에피소드 3 뇌정의 카트린씨와 함께할 수 있다니 지극히 영광입니다 얘가 뇌정이야 뇌정 뇌정? 뇌조라고 일부러 제대로 들었는데 열받게하기 뇌조? 모르는거야? 이게 뇌정 영웅의 유산중에 하나지 칠지도 아냐? 어.. 100% 컨셉 칠지도네 그지? 그래봤자 이번에 뇌정을 쓸 기회는 없어 우리 임무는 사후 처리니까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겠 좆 너희 더스코인 비극은 알고 있지? 모르겠어용 4년전 퍼거스 신성왕국의 국왕이 더스코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지요? 왕국내에도 과담자가 있었어 로나토경의 아들 크리스토프가 있었는데 교단에 남겨서 처형됐어 지금 로나토경이 갑자기 갑분 반란을 일으킨거거든 근데 왜 갑분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몰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나토경이 평판이 나쁘지가 않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여 왜 그랬지? 왜 그랬대?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여 주변사람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교단이 죄인의 처형을 교단이 죄에서 혼란스러운 왕국 대신에 교회에 따라 교의에 따라 판단한 것을 지나지 않아 로나토경은 교단의 원한을 품었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원망한건 교단과 교단의 크리스토프를 넘긴 여기 이 로나토경은 아들을 잃었어 좀 억울하게 이태란 임무변경이야 전투준빈 지금 애들이 좀 바꿨거든요 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캔은 펠릭스 5위 펠릭스 밖에 없네 전투 전투 개시 이태란 혹은 클로드 패배 아 칠지도맨 아 안개가 짙어서 안 보여 어 안개 속에 적들이 포위됐나 하지만 두껍게 포위할만한 병력은 아닐거야 카트린이니까 엄청 세겠지 이쪽이 분리할지 덧 흠 시야에 들어온 적보다 확실하게 치워 아 이동이 중단됩니다 어 아 우근이 죽으면 안돼 보상있대 얘 살리면 까뜨린 뇌정 한번 볼까요 뇌정 유력 13 명중 70 2회 공격 뇌신 사용 가능 가스파르병 어 어 아 봐봐 이 그럴 사람이 아니여 어 그 영주님은 지금 믿음이 있다니께 이 마을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와 미친 이렇게 숨박한 사람들을 저렇게 아 저렇게 숨박한 사람들을 저렇게 불에 달군 검으로 우리 영주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여라고 하는데 이 놈아 다크메이지를 격파하자 안개가 거쳤습니다. 마도로 안개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개무섭다. 나 느낌이 드는데 저 카트린하고 싸울 것 같아요. 눈이 눈이 뭔가 광신도 녀석 내 이름은 카토리노다. 아지랑이를 맛보여주지. 안개는 개도 내 아들의 원통함은 가시잖아. 개라고 해서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휠다야 가자. 와 미쳤다. 크리티컬 33. 여우같은 여자. 크리스토프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 근데 다 키워야된대. 꼬운데 키우기만 키워야돼. 모두들 고생했어. 리시테야. 이것도 의도적으로 다 쓴 애들도 할 수 있겠네. 도로테야 리시테야 페트라. 수고했어. 수고했어. 끝맛이 굉장히 안좋은 전투였네. 카트린 씨가 싸우는 모습 봤어? 내가 더 왕해. 센세! 하지만 영웅의 유산이 가진 힘에는 이길 수 없어. 저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먼 옛날. 산을 단숨에 두개로 쪼갠 유산이 있었어. 뇌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유산은 그에 맞는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곤 하지만 다른 문장에도 쓰는데 문제없겠지? 그로드. 그로드상. 할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다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겠네요. 흐름상. 뭔가 이 리건 가문에 엄청난 그.. 재앙이 오지 않을까. 리건 가문은 어머니의 보험가고 어머니가 동맹 귀족의 딸인 걸 알았을 때는 놀라서 귀.. 얘는 평민의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힘순찐이었어. 왜냐? 평민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계급을 포기하고 결혼한 거였어. 근데 갑자기 자식이 필요하니까 불려 올라갔어. 근데 그 힘순찐이 개힘순찐. 그냥 가문이 아니고 리건 공작 가문이었어. 엄마한테 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고 진짜. 길어진다. 가자. 남양이 옹.. 남양이 연양이 왔네요. 남양이 연양이. 아.. 시적이네요. 태양에게 버림받은 해바라기처럼. 아.. 얘 좀 상이 안좋아 그죠? 얘 상이 딱 안좋죠? 100% 붙죠? 레아님의 암살을 교사하는 편지. 레아님께 보고하자. 별거 아니면 좋겠지만. 이제 이 새끼들도 못 믿겠어. 이 민초단도 못 믿겠어. 아직도 미숙합니다. 민병과 싸우길 주저한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신개조를 시켜서 마음껏 학살하도록 교육시켜주시오. 봐봐. 얘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잖아 그치? 이게 좀 이상해. 느낌이. 학생들도 똑똑히 확인했겠지요? 하늘에 칼을 겨눈자의 말로. 로나투경의 밀서인데 말이야. 여신제림 의식에 맞춰 대사교님을 습격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이 적혀있었다. 나쁠 것은 없겠지? 학생들도 경비를 써줬으면 좋겠군.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 좀 약간 그 느낌. 실미도의 그.. 허주노. 허주노님 느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악마지만 남몰래 학생들을 챙겨주는 선생님. 사탕보이. 사탕보이. 엄중한 경계를 명하겠지만 빈틈없이 감시하기에는 순이 부족해. 대의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돼. 신성을 모독하는 무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칼을 겨눌다. 주시니. 하늘에 칼을 겨눌다. 하늘에 칼을 겨눌다. 날이 거듭될수록 벌레 소리와 함께 밤은 짧아져간다. 이거요? 대군의 장 끝나면 또 있대요. 오, 굿. 추격이 발생해 2회 공격할 수 있으므로 표시, 아, 음, 그것도 다 계산해서. 4,000원 받음. 가스파르세미. 자, 선물. 띵! 공기덩어리님 1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나의 저건, 저게 진짜 목적은 대사균님을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목적이 있군. 그건 진짜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저 힐단은 눈이 또 너무 의심스러워. 민초 양말단이 숨겨놓은 첩자일 것 같아. 보통 밀서를 들고 다닐 리가 없잖아. 우리가 발견한 대로 누가, 누군가 꾸민 거라고. 봐봐. 저, 저게 의심스럽지? 재림의식 때 경비가 약해지는 것 아닐까? 기적들의 기부로 모인 교단의 돈이 목적이라던가. 국불에서 전혀 붙어있다. 중수야. 너는 갤 수 있으면 말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사미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샤미아입니다 세이로스 기사단 소속 샤미아 시아의 제자인 시릴입니다 시종? 아 흑화하거나 희생당하거나 그 포지션이네요 제이로스 기사단 소속 뭔가 영문도 모르면서 흑화해서 막 아군을 막 공격하는 불쌍한 역할 혹은 캐리건처럼 버리고 가서 고통받는 할레만 해 할레만 딱 해야되는거 키스트 키스트는 해야죠 할거네 할건 해야돼 그럴지도 모른다 다 도끼 사줘야되네 그리고 그니까 도끼는 기본 기본 공통 뭐라고지 그거 기본교양 도끼는 다 다를줄 알아야돼 그래서 어... 나도 단차하다 어 안되네 맞장구만 쳐준다고 되는게 아니네 오 둘이 차차는 지가 고르면 되잖아 미친놈이네 얘 이제 평민이라서 평민이라서 짧은 맛이 적은 찻잎이죠? 차에 색이 비치는 찻잔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잔에 그려져있는건 계절꽃입니다 날씨는 좋지만 산책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아 굉장히 섬세해요 어 만족했어 만족했어 서로 왜냐면 이 둘이 예술에 관심이 많거든 특성중에 글로스터 가문이 오랫동안 애용하는 상인가문 출신이야 아 장난만 그 감 어? 가업을 입고 얘는 그냥 기사가 됨 아 맘에 들었나봐 어지간히 맘에 들었나봐 카우 카톡 고백 레전드 보는 것 같네요 몰라죠 굿 아이디에어 그리고 퀘스트 이제 차차 누가 골라주냐 암살 계획이라면 싫어도 떠올라 설마 이번 일과 관계는 없겠지만 퍼거스 신성기사단 5년 전에 얘 아빠가 암살당했어 또라미님 2년구독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어 뭔가 교단에서 뭔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 이 새끼도 교단 놈이니까 죽여야돼 영웅의 유산에 합치하는 문장이 그 피에 깃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토마슈도 죽여야돼 이 교단 놈들 난 이미 이거 악으로 규정합니다 교단 놈들 캐스파르 또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 제국에서 비교적 잘나가거든 룰루랄라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캐스트 어? 도끼 필요했는데 오케이 싸제 교단의 보물고 마구간 마구간 마구간에 불을 붙여 소란을 일킨다 말 말 이 말 좀 해야겠는데요 말 염소 아니야 저거 어 맞아 이거? 어? 앗싸 초럭히 쩍 레아사마는? 인그릿 쉬이이이이이이이 이 시끼가 양말 민초단 뭘 샀어 신경쓰지 말아라구 양말 민초단 용서 못해 니가 어? 할아버지 죽였지 그 할아버지 영주 이름.. 나도 이름 까먹었지만 졸려? 자 어 로나토 나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긴 했지만 이 할아버지의 원수 양말 양말민초단 오케이 외모 온 김에 요리 한번 해 다 차있네 열받기 왜 다 기분 좋은거야 아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 좋아 아 이거 계속 밥 먹으면 와요? 어? 아 조건 있어? 이씨 잊지 말지 흠 왜 목숨 걸고 겨루지 않지? 이게 어 얘랑 박빈인가 봐? 또 뭐가 있네 무술대회? 어 아씨 내가 나가야되는데 얘가 D인데? 검술대회라서? 아 검술대회라 니가 나가라 참 얘가 나가게 됐네 야 도끼대회는 없어 오 개팬 오케이 어 이겼다 얘는 이겼다 오케이 옥냥이 검사 한명 야 준우승도 우승 못하겠어 아씨 아 월케 못싸워 어? 도끼 아 도끼대회도 열어줘요 pharmacy 도끼바 도끼파한테 검술대회라니 이건 아니잖슴 아 거기다 알로이스 아저씨 어 감시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어 이 아저씨 뭐 하나 줄까 선물 얘 승마 애호가인가요 낚시 애호가 뭐야 에씨 정신 차렷 쓴소리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달콤한 말만 하면 안 돼요 단 것이 먹고 싶다니 반성하고 있어요 꺼져 자 여기 지금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이 있네요 학생한텐 말 거려야죠 보물고와 서고정도일까요 다과의 초대 이거 지금 안되는거인가 지금 풀 풀이잖아 지금 개 빼고 낚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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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i 일러스트 보세요 배신상 이죠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지? 위층인가? 아래층인가? 가트린 이런 걸 좋아해요 선물 구웅이님 1년 9도 감사합니다 무척 걱정됩니다 무슨 문장이지? 레아님 암살이 성공할 리가 없다네 클로드에게 보고 가기 전에 우리 학생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서 말을 또 걸어줘야 돼 우리 학생은 됐어 잘 알아봤어 평소보다 잠입이 쉬워지는 곳 어 나 안 읽었는데 글? 평소보다 쉬운 곳 성실? 성실은 뭐예요? 성실은 뭐예요? 성당? 식당은 아니겠지 식당은 아니겠지 성실이지 성실이 최고야 얘도 꽉 차있네 나 이제 다 했죠? 이 체크는 왜 있는거야 열받게 갖다주라고? 이거 여기서 에너지 다 안쓰고 거기서 써도 되잖아 가르치는 거에서 아 따로? 그럼 해야되네? 두개 써야되네? 오까이 친해지고 싶으네 나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없는데? 아저씨 아줌마 눌러보면 더 나오 그럼 이거 먹어 버터 이종구이 아 여기 다 있네 어? 아줌마 안 먹는데 왜? 아 아까 먹었구나 아 그래서 안 나오는거였구나 그러면은 음 도끼 마스터 펠릭스랑 레온이 그래도 좀 채워줄까? 어차피 먹을거면? 레온이 우리편 구암 박사 스스로 또 머리차를 cell imagined 샤벗 얘가.. 얘가.. 얘가 인기가 많잖아. 얘랑 연결해주자. 샤미야랑 됐다 샤미야랑 친해졌어 됐어. 나 이제 간다 다 썼으니까 직접 하겠습니다 클로오드상 도끼 도끼 연습에 매진하십시오 수업 개신 질문해라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산돔이라 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무언가 잠들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잠이 올 땐 자라 그.. 그 이치를 몰랐구나 이 똑똑한 니가 아깝다 아깝다 지자식 의욕이 너무 꽉 차있어 궁술과 기마술? 어 그래.. 이거.. 맞격.. 그래 너 그거 해라 어울린다 레온이 선생님도 훈련 이러면 안 된다 레온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아라 그러지마 가라 빨리 귀가해라 이러지 말아라 내가 더 오래 훈련한 셈이지 내가 더 오래 훈련한 셈이지 나를 의식하는데? 물어봐 제랄트 스승님의 자식이야? 몰라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해? 존경하고 있겠지? 존경은 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기는 해? 전 단장이었던 것도 몰랐다면서 스승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 얼마나 복 받은 존재인지 알고 있어? 난 당신 따위에게 지지 않을 거야 용병은.. 그래도 넌 학생이다 이러지 말아라 알았다 추월해라 근데 넌 학생이다 제랄트밥 아 근데 친해졌어요 그새 이러지 말아라 찬송해 찬송합시다 아 아 도끼 부부 도끼커플 좋아요 보기 좋네요 도끼커플 경험이 살이 됐나? 너무 경험을 많이 많이 겪었는데? 부관의 인원수 최상급집 개방 함께 의리 부관설정 오 오 에델가르트도 되네? 아 부관을 죽여 사망하지 않아 부관은 흐레네 생일 다과외를 연다 다과외를 연다 흐레나 이거 먹어라 마셔라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너는 교단에 민트초코 양말단이고 나는 선생이다 이러지 말아라 저 색깔들 민트초코 민초 보통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기회를 응 그렇지 흐읔 그렇구만 이루지 말아라 난, 난 선생이다 꺼져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얘네 아우씨 놀랬잖아 경험을 이길 재산은 없지 이번주는 고민을 해보자 자기합시험 레벨이 안돼 강습으로 넘어갈까요? 친해지길 바래 도끼커플 목걸이를 만들었어 오 섬세한 부분이 있었어 어? 야성미가 넘치는 섬세한 부분 여동생이 있었어 여동생이 있었어 꽃이나 보석같은거 해야지 작은 벽에 넣어서 수액으로 굳히면 좋을걸? 작은 벽에 넣어서 수액으로 굳히면 좋을걸? 포도라의 목 흐흐흐흐 어라 친해졌어 자꾸 친해지네요 애들이 친해지.. 친해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어? 헤어질 수도 있다 명계로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야 이태란 이태란 난 강철의 도끼를 쓸 것이여 클로드 강철의 도끼 강철의 활 상처형 하나 줘 강철의 창 아 얘가 활이 없어 활을 하나 사줘야돼 너무 백탈 바꿔 다 도끼로 바꿔요? 출격 한 번 할까? 강습할까? 귀찮으니까 강습하자 도끼 수업 봐도 한 번 도끼 있네 여기 나도 받으면 좋잖아 알로이스 도끼 수업만 받아 도끼 아저씨 도끼 아저씨의 도끼 수업 음 좋아 아 또 의욕이 올라가네 의욕을 빨리 씁시다 게시 그룹과제 왜 바꾸냐고요? 기냥 중갑해 너 중갑에 이상한 특기가 있어 날 놀리기 바빠서는 나즈랑 뭐가 다를게 뭐가 있어 리시타요 무엇을 하고 있었네? 무섭구만 이 자식 얘가 어리거든? 15살이야 그럼 조심해서 가도록 나는 심심하지 않은걸 주인공 중요한 식량이 보관되어 있어 말씀이 없으니 무섭잖아요 실은 유량이 무섭답니다 어떤 학생들도 똑같이 대하잖아요 저에게도 어리다고 해서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할까 그런 점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리더가구 나 몰랐는데 입구원 물건 찾았습니다 친해졌는걸 리시테야 쓰길 잘했네요 어? 의욕만땅 생일? 로렌치 기누중 너한테 소원술이 가만히 들어오고 있다 너 요즘 너무 껄덕된다는 소문이 있어 페라로 나와라 구애애기가 짜증난다던데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말이야 아 개웃기네 기누중 다들 나를 멀리하는 듯하다군 끈적이게 권유하진 않았어 신사적으로 했다고 며칠 지나고 또 초대하고 며칠 지나면 또 초대하고 너의 소원술이가 많이 들어와 왜 반말하냐면 귀족이고 난 평민이라서 그래요 난 그냥 가르침 셔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귀족이지만 그래도 좀 선생님이니까 좀 존중해주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잽싸게 해치워 퍼르펙터 와 진짜 중구난방으로 기어가지고 시뿔이 최고네 시사슴반 시사슴반 출경한번에? 출경한번에 조자한번 고기 금 여기 금준다 금가자 추천 레벨 8 8인데? 죽여 8이면 뭐 죽여 패 그냥 아니 뭐 8이면 뭐 어때? 어? 내가 지금 6렙 5렙 이 정도 됐는데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잡으면 잡어 못 잡는 거 아니야 고 뭐야 왜 5명밖에 안 나와 어? 깜짝 놀랐죠? 짠 마자비용 내게 스읍 이게 돌아가면서야? 그럼 한 명씩 키워야겠는데? 잘하는 애를? 잘하는 애를? 하.. 하.. 진짜 이러기 싫다 이러기 싫어 우리 도끼파 이렇게 빨리 해산하는 거 싫다 누구? 누구? 누구였다고? 클러드? 클러드 누구지? 아 반장 아 나 반장하고 안 할래 이 티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래봬도 달려왔다고? 기다렸어? 이래봬도 달려왔다고? 아 섹시한걸? 이런 거 좋아해 인싸라서 우리 둘의 연계는 이성 이상적인 연애상 엉 꺼져 자격시험 힐다 전사지 힐다는 전사지 자 우리 도끼파 해산합니다 이제 존중하기로 했어요 존중하기로 했어요 도끼파 해산 각자 어울리는 거 합시다 어울리는 거 다 사회로 검에 강한 녀석 다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창에 강한 녀석 나 이것만 몇 개 산지 모르겠어 횃불? 이거 뭐야 어? 좋아보이는데 하나 사자 성수? 좋아보이는데 하나 사 어? 좋아보이는데 이것도 하나 사 어? 절방패? 이러니까 돈이 안싸요 숏 나 다시 한번 시작해볼란다 아 이거 안해도 돼? 안 따도 돼? 아 이거 따는 거야 그냥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다 이미 땄는데? 너 창으로 한번 해볼래? 창으로 한번 해볼래? 창 한번 해볼래? 아! 어! 바꾸래 어떻게 바꿔요 이거? 야 지들끼리 난리 났는데? 비로 올라가는데? 동맹 내 싸움에선 들었지? 에드먼드가의 영재는 비록 넘진 않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좋은 항구도 갖추고 있어 그런데도 병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팔미라인도 최근에 장전하잖아? 병사보내라고 헷! 진정해 재정이 보통 유산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데리고 있는 기사 수가 적어 그 돈을 냈잖아 얘네는 병사를 안 내고 알았쏗! 헷! 말이 막히자 가버림 저 자식이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타는 쓰레기구나 구제불능 플라스틱인줄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인줄 알았는데 기름때 묻은 플라스틱인줄 알았는데 아 그냥 쉽게 타는 종이스레기구나 아 전투를 했더니 친해졌어요 애들이 지들끼리 막 설거지에 귀족평민이 어딨어 칭찬받을만한 여성인지 알지 못햇 서로 예리하다고 서로 인정해줍니다 지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인정해줌 미친놈들 종수와 옥냥이 형 여기 앉으세요 전 식욕이 없어서 우참하면서 형 종수형 이거 먹어 나는 식욕이 없어서 우참하면서 주죠 기름칠 해두겠습니다 참고에 기름이 있었죠 다녀올게요 아 책을 보고있어 아 걸렸어 종수 종수 화났다 우리 어렸을때부터 친했잖아 우리 좋았잖아 라팔군의 부모님 일이요 돌아가신 원인은 우리 부모님한테 있잖아 상인이 상인이기 때문에 친한 협력업체를 소개해줬어 자기는 못하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데를 주겠다 미스터옥에게는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마법이 폭주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앗 제가 말이 심했지요 미안합니다 수미마생 마리안과 힐다 마리안과 힐다 아 아 아 종수한테 올반네 내가 왜 서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건데 과자 먹느라 바쁘다고 아 무겁고 부피도 크고 시간 걸린다고 저는 그다지 야 미친놈이네 힐다 힐다 미친놈이에요 거의 콩쥐팟지죠? 더 어질러졌잖아 죄송해요 저는 정리하는 법을 몰라요 이게 군생활하는 법입니다 뭐 시키면은 제대로 하면 안돼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설명하면서 알아서 힐다가 하죠 봐봐 칭찬 한번 좋습니다 힐다상 자 캐릭터가 점점 쌓이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하면서 정비 클라스 이걸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건가? 이거 어떻게 바꿔? 병과?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죄송 선생님 검사로 간다니 다시 안되겠다 너 도끼? 어 얘 원래 도끼지 그치? 활도 도끼잖아 활도 도끼야 너는 마법사의 수.. 수도사 수도사이라잉 도끼 도끼 얘는 건틀랬을거야 그냥 건틀랬이 더 좋은거 같아 도끼가 명중률이 좀 떨어져 얘 활 아 이거 검사로 빠질까 얘? 다 도끼파인데? 얘 검사로 빠지자 리시테아 힐다 됐다 레온이 됐다 자 그리고 아 장비 얘가 철의 방패 철의 방패 교환 개죽 방패랑 바꿔 그리고 너는 활 쓰지마 검을 써 이걸 줄게 철검 철의 방패 활을 소지품 됐다 쓸모없는거 없죠 이제? 도끼 도끼 빼 이제 도끼 도끼? 필요없어 활 검 창 도끼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선생님이 한번 맛보고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되겠다 자 과제 출격하겠습니다 샵 아 옥냥이 금괴하나? 괜찮아 자 아 오늘 메인을 두개를 하네요 추천 7 이미 8을 우리가 해치웠죠? 너무 쉽죠 여신재림의 의식 여신재림의 의식 맞을 것이다 외냐 왜냐 에피소드 전투 에피소드 4 들어왔잖아 전투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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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거 아냐 너 죽여버리겠다고 관속에 미리 들어가있으라고 농담이 아니고 그가 그가 아.. 즉.. 저.. 내가 보니까 민초양말단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악한 양.. 아.. 악한 양말이 있고 지금 흐랭같이 좀 어리버리한.. 뭐 이거 이런 것도 랭킹이 있어 너무 이거.. 너무 일본스러워 못 참겠어 나 간다이 간다이 패치? 패치해? 귀찮아 개시리 여기서 많이 죽었나봐요 내가 권을 봉인을 풀 때까지 시간을 벌어 패치해? 성인의 유골이라도 뺏으려는 건가 보네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죽어버리는데 그냥? 찌르면? 늦었다 봉인은 곧 풀린다 아.. 마방이 강하죠? 뭐야? 뭐야 이 자식아 굉장히 허접하잖아 맞아도 돼 맞아 실패하면 맞아 그냥 오케이 죽였네 뭐야 늦었다 늦었다 이미 봉인은 풀었다 아니 너희는 이 검은 어 갑자기 칼을 갑자기 어 이거 내꺼야 이제? 선물이야? 팅 팅 아니 문장에 반응하다니 나 검 생김? 바로 버려 검 좋은거 생기니까 아 주인님 와 어떡하 어떡하실겁니까 텔레포트 썰어버리기 엠 혁 참 힘 개쎄 한 손으로 그냥 야 이제 내꺼 그 검은 설마 즐거움을 찾았다 베르세르크의 해골기사 같은 느낌인데 선생님이 먼저야 그 검을 비... 혹시? 또 왔어 미친놈 왔다 칠찌녀 왔다 칠찌녀 모두 붙잡아 경찰 클리셰 사건 다 끝나고 등장하는 경찰 옥냥이 천재의 검 어 나 천재의 검 이태란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파천 사용 가능 그전에는 6 사정거리 오 두 칸도 돼 명중 90 명중이 좀 안 좋아 좀 무거워 강철여검 수송대 검 날이 늘어나 멀리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휴식하면 내구도 오만큼 회복합니다 검 검 검 저 지금 늘어난거 봐 철사로 이어져가지고 어? 크리스마스처럼 그리고 휴식하면 검도 체력 회복이 돼요 좀 다 고장난거 아냐 안에 그 콘크리트 안에 철사가 다 돌아오긴 해? 저렇게 늘어나면 돌아오긴 해요? 당신들이 범한 중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 대사교님께서 처분을 내리겠다 성실도 습격하다니 성실도 습격하다니 우리 서방교회와는 관련이 이미 당신들의 신원은 밝혀졌어 아니 우리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아니라니까요 민초양말단 그 목숨으로 속죄하세요 자비란 없습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흐흐흐흐흐 그의 analog은 저희들이 예상해보는 것만 그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엑스트라 필요하다고 그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촬영인줄 알고 저희는 그의 강좌 당신들의 혼이 무사히 주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아니 아니 뭔 말이에요 여우같은 것 침무는 이상입니다 초들을 데려가세요 뭔가 좀 꺼림직하다는 걸 느꼈죠 서방교회가 꾸민지시다고 하더군 습격을 지휘한 가면 쓴 기사만은 찾지 못해 포박에 실패했다는 모양이지만 서방교회가 레아니엄을 습격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몰라 서방교회 세이로스 성교회는 이 넓은 포드라에서 여러 개의 교회로 나뉘어져 활동 중이야 중앙교회는 물론 까르그마크 데스도원이지만 서방이 있고 중앙이 있고 뭐 있겠나봐요 로나토경이 발랄일기인 가스파르 성보다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가스파르가 여기 있죠 그리고 서쪽에 웨스턴 철치 웨스턴 철치가 저기 있죠 그리고 가르드 저 맞지 저기 저희가 우리가 사는데 오른쪽이 왕국 1 견롱으로 저 멀리서 아리안로드 저 멀리서 아리안로드 저 멀리서 너무 바보 같아 당연하게도 기사단은 서방교회 상층부 토벌에 착수했다고 전쟁이 벌어졌어 말걸지 말아줄래? 상당히 무서운 분인게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 남김없이 죽을지어다 따라와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선착순 세 명 레아님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세 명 보내주신 된다 대사교가 목숨을 부지했군 서방교회 멍청이에겐 애당적 기대도 안했지만 얘는 이제 도적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던 녀석 이게 가면이야 이게 투구야 헷갈리게 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 좋은 소식은 천재의 검이 있었어 해방왕의 검인가? 신임교사의 손에 들어갔지 천재의 검의 문장석은 빠져있었다 검과 돌 두가지를 한곳에 보관할 리는 없으니 문장석이 없는 검이 붉은 빛을 발했다 그건 문장에 적합한 자라는 반응이겠지 뭐래 끝! 문장석이 없는 유산을 사용할 수 있을리 같! 아니 애당 저 해방왕의 빗줄은 그러한 일이 가능할 리... 흠... 당분간은 내버려둘 생각이야 부탁한 건 말인데 사신을 빌려주겠어 유용하게 사용해라 리 마리오와 어쩐 저 저 계란하고 얘기를 했어요 천재의 검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닌데요? 제가 주운 건데요? 지켜준 거 아닌데요? 가장 귀중한 소장품이지요 하지만 두려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검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봐봐 세이로스 교단의 소속이 아닌 나를 갑자기 선생님으로 뽑아가지고 파격 인사를 진행했어 뭐다?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위해서다 왜다? 제랄트가 나를 키울 때 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해방왕의 핏줄이란 걸 이미 알고 접근을 해서 검을 맡겼다 그래서 검을 뭐 정보는 부족하지만 각성을 시켜서 자기네가 쓰려고 한다 간단히 넘길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입닥치시오 세테스 네메시스? 아... 인간의 왕 봐봐 이 세이로스 교단에서 네메시스를 처리하고 검을 얻었지만 그 신비한 힘을 쓰질 못해 근데 핏줄이 있어서 반응을 해 주께서 네메시스에게 천재의 검을 화사했지 해방왕이라고 명명된 포드라 대륙을 구한 영웅이야 근데 힘을 탐인하기 시작해서 스스로 부정에 물들어 성자에게 처단당함 이것도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라면 부정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네메시스의 죽음 이후 누구 하나 다루지 못한 천재의 검 오랜 세월 봉인되어 있던 검을 바르게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아... 아... 어... 예... 소티스 신도 몰라 그러고보니... 그 밖에도 걸리는 게 있어 천재의 검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잖아 카카... 카카... 카트린 뇌정과 달리 천재의 검에는 구멍이 뻥 뚫려있잖아 무언가 부족하단 말이야 너는 믿고 있지 활로를 찾아낼 테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소티스 바로 옆에 있었어 그래 그런 이름이었어 그게 또 선생님 손에 들어가다니 뭐야 검에는 주인이 없잖아? 검에 이름표가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음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과제에 데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고쿠후 노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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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다 풀더빙이네 그죠? 흠... 풀더빙이야? 나한텐 의미 없지만 하루에 전투 두 개 진행해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여 앗 호민이 형 발화한 호민이 형 개꿀 여기 주워먹는 거 은근히 개꿀입니다 주말 산책을 선택해 봅시다 주말 산책을 선택해 봅시다 이 테란? 당신에게 의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왕국령으로 가서 도적을 터벌해줬으면 합니다 영웅의 유산인 파열의 창을 훔쳤다 마이클란 파문된 고티에 가문의 아들이라고 한다 왜 파문을? 왕국에선 별로 특별한 얘기도 아니야 문장이 없으면 여신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휘두르는 건 가능하지 영웅의 유산은 보통 사람에겐 버거운 강력한 무기 그에 맞는 힘으로 임해야지 하지만 기사단의 주 전력은 서방교회의 배후숙청을 위해 수도원을 떠나 있다 그러니 영웅의 유산에 대항할 수 있는 천재의 검을 가진 자네가 적임이야 천재의 검은 유산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무군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대수도원 최고의 실력자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 아저씨가 기사단장이잖아 세이로스 기사단 해방왕의 자손이었을 줄이야 자손은 아니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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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캐가 등장하네 같은 가문의 뭐 그런 그건가 보다 뚜두 같은 앤가? 뚜두 같은 앤가 봐 리건공의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 말이야 몬타케인은 나오지 못하실 거야 내가 그 말을 전해주겠다고 해서 왔어 대리인으로 닿으면 니가 참석해? 다푸넬의 투사 쥬디트야 상당히 상당히 아 다푸넬가의 당주 상당한 상황 상당한 상황 상당한 상황 문장 문장 덕후 문장만 보면 눈이 돌아가 내 막 머리카락도 훔쳤던 것 같아 천년 이상 나타나지 않아 끊어졌다고 생각한 해방왕 네메시스의 문장 불꽃의 문장 그것이 자네의 힘의 정체라네 천재의 검을 사용하면서 내 가설이 진실한 게 증명됐습 그 힘이 자네에게 깃들어 있다는 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듯하네 그게 바로 아 그래서 파이어 엠블렘이야? 그럼 네메시스 파이어 엠블렘 1에 나와요 그러면? 뭐? 마누엘라? 마누엘라 누구지? 선생님? 그 여자 선생님? 파 천 천 많이 안 쓴 옷 입은 선생님? 줘야지 선생님 줘야지 우린 동료자는?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읍니다 지원 정보까지만 또 그새 친해졌네 지들끼리 또 그새 친해졌어 시라노 공유기구님 20개월ほど 감사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서 계신 식당 아주머니와 별반 차이 없을지도 모르지? 내가 보니까 클로드는 언제 한 번 칼침 한 번 맞을 것 같애 저렇게 막 막말하고 다니면 그럼 그냥 때가 되... 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클로드 상황 가져갓? 왜 나에게 기름을 건네는 거지? 귀족은 무고를 손질하지 않앗 나는 더 큰일을 해야 된단 말이앗 명령을 하지 말아라 결혼을 해받을 수 있는 아구 사용할 수 없는 진정한 롤엄스 태醒아 흐허허허허 perceber 흐허허허허허허허허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좋네 흑흑흑흑흑흑흑hold ㅈ헝흑흑흐흐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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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CH 고민이라도 있습 달리기 빨라지는 법 알려주실 때 어? 나도 모르게 그만 오빠가 좀 알려줄까? 스파르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복잡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알았으면, 이제 내가 피해가 마실 거야 히그 나치 아이고, 뭐 생각해? 네. 제가 피해가 이리 오면 공중으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얜 마국가는 사나 봐 그냥 옮기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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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 근데 이쪽은 보지 말래 아니 괜찮아요 저쪽을 봐주세요 할말은 한다 할말은 한다 옥냥이 지적도 옥냥이가 먼저 했구연 얘들 정상 아니죠? 힐다 이게 설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끼리 다 있어요? 다른 반도? 다른 반은 없겠지? 다 있어? 다 있어? 아... 그니까 뭐 사슴반하고 독수리반 캐릭터 둘이 아... 아... 개억겹네 이거 왜 이렇게 진심으로 만든거야? 응? 아... 같은 반이 좀 더 불량이 많음 아 내가 개억겹다고 한건 이 전투만 하고 싶은데 왜 이 시리즈만 왜 이렇게 돼있냐 이거야 내 말은 내가 얼핏 듣기로는 맨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대 저 무거웠쯧 아니 훈련이 되었는걸 얘도 정상 아니네 얘들 정상 아니네 훈련에 미쳤어 겸사겸사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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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24시간 효율은 좀 떨어져도 미친듯이 훈련하기대 시간 나눠가지고 그 시간에 풀집중해서 훈련하기 그니까 이제 얘는 훈련은 계속했는데 근육이나 뭐 이런거 훈련했는데 뇌는 훈련을 못했어 그래서 이걸 생각을 못한거야 아 이렇게 하는 훈련법 시간을 정해서 하는 훈련법 그게 레온이야 뇌훈련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 나 뭐해야되지? 산책? 다 산책했네? 어쩔 산책 케이스트 받아야돼 전비엠시비님 구독 감사합니다 쏘티스 쏘티스는 이안하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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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고등이 빨라진단 말이지 이씨 이씨 뭐라는거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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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트 받으러갑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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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체벌이 있을 때니까 좀 해야 되지 않나 교건이 너무 떨어졌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이태란 제랄트씨가 자네를 찾던데 어디로 간진 나도 몰랐 퀘스트 받아 제랄트를 만난다 연말을 한다 퀘스트 두개를 주네요 아까까지 기사진상에서 얘기중이셨어 어디있는거야 어 여기도 있네 분실물? 분실물 줘야돼? 바로 줘야돼요? 분실물 줘야돼요? 바로 줄 필요는 없잖아 아 제랄트 기시단체와 모시 헤아 헤네에이쉬스 당신의 숨겨진 힘 때문에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군요 레아와 다가에? 성인의 숨 안녕하세요 레아님 당신이 좋아하는 내용으로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쿠키도 한번 같이 드셔보는 것도 이런거 좋아해 거창한거 좋아해 거창한거 이거 또 단호하거든요 이분이 좀 잔인하고 좋아보이는데요? 연계에 대해 아니 근데 말은 안해주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커피토크죠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아 아싸 차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꿀 여기 학생이 있으니까 일단 가 여기 학생이 있으니까 일단 가 천재예검 재미있군 얘 스카우트 할까요? 어 좀 흥미있어 속도 검수 선물을 줘 동원 이거 줄까? 전서부헝이 깃돌 얘는 꽃 안좋아해 여기서 풀어 오 어? 모조건 손님 얘는 뭐 갖고 있는게 없네 다시 스카우트 과제에 협력하자 어때? 지금 친해지죠? 응 같이 했 도전 렉 사노비 블러다 로렌치네 아버지라도 온다 5년정도는 정정하시겠어 분실물 예 농장 아 이새끼 그윽하게 쳐다보지마 야 그윽하게 쳐다보지 과자는 또 왜이렇게 많아 동료 이야기? 넌 동료를 좋아하지? 아 아 아 하하하 아 이게 세번 맞추면 기회를 더 주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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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트리 아빠야? 펠릭스 아빠야? 근데 퍼거스 신성왕국 후계자가 디미트리 아니야? 아 디미트리는 아 옛날에 그거 듣지? 교단에서 그치? 교단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거 듣지? 아 암살이야? 암살했어? 다 까먹었네요 레벨 얘는 레벨이야 뇌정 뇌정 누가 줘야돼? 누구? 고띠의 명경백 세대 실벨 얘도 우리 팬을 데리고자 농담장이 아냐 도도시마 선물? 매력 일어나 또 누가? 어떻게 위에 있냐? 벤츠 벤츠 벤츠도 바로 알려줏 벤츠 여기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힐러가...멀...멀세데스 벤츠?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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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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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자 그냥 왜? 꽃 별로 안좋아해? 동물만좋아해? 고해에서야 그? 근데 이거 고해에서 주면은 너무 아깝지않아? 이거 얼마나 차요? 그거 100짜리? 근데 중기면 하나 주자 아무거나 카네이션 흐흫 흐흫 반장은 못하고 그치? 스카우트가 안되고 러렌치 기누주 기누주 얘 이미 차있는데? 안좋아 잠깐만 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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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 어? 꽃을 좋아해? 선생님 꽃을 좋아하세요? 흐흐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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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교원연수 한번? 고맙습니다 아 나 이것도 배우고 싶은데 나 이거 별이 있었네? 제비베개 제비베개 선생님과의 즐거운 수업 야아 장미 제비꽃 연어개 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3개 된다 그리고 이거 나 생각해보니까 그거 해야돼 고맙습니다 그냥 진짜 누구랑 뭐 있는 것 같아 오? 마누웰라 선생님? 어디 찍어? 창고?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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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받은거 있는데 그거? 아이템? 그거? 그..올리는거? 능력 올리는거? 수성대 어디로 가야돼? 소식품 아무튼 가 아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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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못가? 르르 아이템? 미템.. 아 이게..사용약? 마력이 얘는 그거 주자 교환 리탑 리스테아 주고 금괴도 있고 많네 마력 기술 행운 먹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 뭔 차야? 이거 제가 쓸게요 내가 다 먹어? 내가 다 먹어? 내가 다 먹어 마력은 빼고 내가 다 먹어 그리고 그리고 어? 잠깐 들어온 거지 그리고 마력 발라 제빈 해초 보석 됐어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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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이 뛰어나야 돼. 그래야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는다잉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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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옶은 얘 저주받..받았나? 쓸데없는 것을 줄인 RPG? 저기도 있다 오옷 어?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 실뱅 아니야 실뱅? 음? 프랄다리우스 공 아닌가? 퍼거스의 방패라고 불리는 분? 얘가 펠릭스 아빠 어디 있다는거야? 실뱅이 없는데? 2층 했네? 오른쪽? 이건 게시판인데요? 왼쪽? 아 여깄네 선생님 죄송하나 손은 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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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퀘스트하고 어? 어씨 으흐흐 어? 으흐흐 어? 으흐흐? 그 녀석 얘기는 하지 않았군 오너하고 현명하고 요리도 잘하고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이 웃는 걸 보면 난 그만큼 최고로 행복했어 네가 뱃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어 녀석은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줬지 널 낳고 바로 죽고 말았으니 그 녀석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것만 기억해 응 알았으 잘 알았으 가만란드게스 여기 또 마누엘라 선생과의 이벤트가? 넛 그래? 들어올래? 싫으면 꺼져 아네트 들어올래? 그냥 파란빛이네 애매하게 차있네요 최우식 여깄다 최우식 천재의 검 얘는 꽉 차있어 다 가야해? 아 얘는 밥을 먹이자 나중에 밥을 먹이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채워줄 수 있죠 모두들 받으면 좋아요 선생님 어디 계시지요? 자고 있었나요? 저도 같은 선생님입니다만 제가 도와드릴까요? 파관의 상황은? 미안한데요 기사로부터 전원이 더이상 둘이서 만날 일은 없다굿 선생님 저는 어떠신지를 같이 수업준비나 꽤 그렇게나 중요한 일이야? 네 근육이 먼저지 분실물 선물 좀 애매하게 찾네 물고기가 왔나요 나 껴서 먹기고 말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건지도 누가 그렇게 생각해 제가 퀘스트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퀘스트를 뭐야 처음 보는데 누군데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나 처음보는데 실벙을 한도랑 놔둬 아 유산을 훔친 도저기 두목 그의 형입니다 뭐 뭐 줄게 없지 백의공주 파라파라님 22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어 수리할 수 있나 이제 이제 좀 수리할 수 있는건 끝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제 수리를 할수있낫 이거 다 하나하나 해야돼요? 하지마 수리하면 꽉차? 아 꽉차는거야? 난 부서진만큼 하는줄 몰랐지? 수리 얘가 힐러라고? 항상 웃고있는게 불교란데? 말없군수 불교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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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아니야? 얘 밀린다 얘 밀린다 가기싫은데 다 안온대 왜 안오는거죠? 바편을 모아모아 슛 학생에게 허브를 건네주자 학생에게 허브 어떻게 건네줘? 말거려도 안되는데 안되네? 뭐줄까? 아 나 어차피 명성이 없잖아 나 어차피 명성이 없잖아 나 어차피 명성이 없잖아 해도돼? 될수있어? 아 위에 있는거구나 도끼가 좋다고요? 초반에? 왜? 왜? 왜 좋음? 오케이 내가 어때 경험치 경험치는 꿀이죠? 여기도 경험치네? 이것도 어때 경험치까지 하자 이것도 이게 그 병과만 경험치야? 전체 경험치 오픈 아니야? 전체지? 그럼 이렇게만해도 20%가 되는거야 개꿀이죠? 요시 요시 그란더씨지 요시 요시 소레데이 요시 소레데이 요시 소레데이 소레데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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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데이 요시 소레데이 speaks 이외 청각의 청각의 박동 뭐였쥬 청각의 박동 ots Levine 1 어머 잡히게 맞춤 도둬 흐흐흫 안틀리면 안쓰는거지만 여기선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허브는 반짝거리는 학생 여깄다 예 허브 먹을렛? 어딨어? 아 이거 희망이 하고 아 근데 얘는 이미 차있잖아 자 문장사 오 불꽃의 문장 문장변퇴 정신차리세요 문장변퇴 흐흐흐 변태로서의 궁지를 잃지 않도록 변태면 변태답게 변태로서의 궁지 너는 신경꼬 신경꼬 반짝거리는 학생 있으니까 쟤한테 주죠 초 럭키 성인 여성의 것 교원연수로 신앙 올려서 선생님도 힐러하실 건가요? 힐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 아 얘도 차 있는데 안 차 있는 학생은 없는 건가요? 두 명밖에 없네 허브는 마리안만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 밥 먹자 밥 밥 먹으러 가볼까요? 꽉 차나? 밥 먹으면? 아 근데 얘 좀 아까운데 아까 하나 줘서 멀세데스랑 나는 선생님하고 수업 준비나 좀 하실까요? 아 꽉 찼다 내가 지금 하나 또 남았거든 요거는 별로 안 찬다고 했지 별로라고 했지 다 차있는데 전투 워프 어? 예 클로드랑 메르세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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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지길 바랏 신해지길 바랏 자 이제 시작 종료 펜치가 힐러래 먹어봅니다 높은 점 어쨌든 펜치 superst lure ette 마르컸드 마크로 두 지준 구보ины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얍 내 여신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거구나 경험치가 암을 좀 배워보겠습 도끼 찍는게 좋다고? 이거? 이거 쓸까해? 쑥둥 로렌즈 얘는 넌 마법해 너 마법이 확실히 좋아해 오 좋아 좀 마법이 맞는거 같애 다이 다이 미스테 미스테 누가 할까 두개 남았거든 마리아 얘 나중에 써야되니까 이거 내고 올라갈까 좋아요 자유 삐 사이란 좋아 한명 남았어 레오니알까 이긋나치 이긋나치 종순 이게 좀 적어 엉망랑합니다 이긋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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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긴 좋긴 좋은거 같은데 내가 좀 약간 잡탕이야 내가 좀 약간 잡탕이야 내가 좀 약간 잡탕이야 검할래 검할래? 모르겠다 얘는 뭘 키워야될지 자 그러면 국가재는 너랑 로렌치 오케 수업 개시 방청소하는게 서툴기도하고 너무 귀찮아서 할마음이 안생겨요 막상 잘하면 아오케 칭찬을 해줘 칭찬을 해줘 마리안 상담 그래 해버릇 무슨일이지 철원 철원 양아버지 양아버지 신은 귀족인 양아버지가 있다고 양녀라서 신친부모님이 실종돼서 거두어주었다굿 위력제후에게 정리학 결혼을 통해 세력을 넓히고 싶으신거라굿 내가 이곳에 저... 죄송합니다 부담이 된다는 말 알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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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폐가 아니앗 에... 내가 그... 그... 그럴 리가 없앗 선생님은 진짜의 그... 그... 꼬아도 접지마 너 없으면 팀 안돌아가 나가더라도 멀세데스 벤츠 들어오고 나갓 도와줄 끝 자막 도괴각 그 취소를 멘크란 다이선 소금 엔 로 Muh 이상한 취미를... 얘는 이제 견제를 많이 받나봐 출신이 평민이라서 견제를 많이 받아서 이런 자기 보호 이런 가짓수를 여러가지 늘려놓는게 아닌가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이물질로 보이진 않는 듯... 얘는 평민으로 잘 자라다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귀족... 엄마였나? 엄마가 귀족 출신이여가지고 갑자기 그... 계승하려고 평민의 삶을 살다가 올라오네 원래대로라면 RPG에 보통 영웅전설 같은데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스토리죠 기타이 도우리니 탁 마시... 해피엔드! 고생을 했군 꺼져 나한테 말 걸지마 첫째, 그윽하게 쳐다보지 말 것 둘째, 나한테 말 걸지 말 것 이 두 조합도 좀 어울림 이 두 조합도 좀 어울림 이 두 조합도 좀 어울림 스파이크 스파이크 뚜두 뚜두는 축하의 꿈만 보내자 뚜두는 어차피 우리 팬이 아니냐 자기 연말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스읍 출격 대충 됐지? 자, 메인... 메인입니다 고티의 가문 승계의 날 실뱅... 실뱅형이 무슨 도적단이 돼가지고 뭐 그 얘기가 있지 않았나? 아, 스킬 정리 아, 스킬 정리 휴일을 취하면... 아, 휴식을 취하면... 답치고는 꽤 큰걸? 그렇구만... 아, 마이클란이 실뱅의 형이야 원래 귀족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까 자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귀족들이 자꾸 교단을 향해서 난리법석을 피워 이유가 뭘까? 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아침에 질문 드러나도 될까요? 굿? 문장이란게 귀족들 사이에서 내려오는건데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 근데 꼭 피가 진하다고 해서 있는것도 아니지만 피가 지나면 보통 좀 진하게 나타나 근데 문장이 있어야지 힘을 발휘하는데 자식 중에 문장이 없으면 선생님 외에는 문장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천재의 검도인 것? 그래서 버려져 가문을 지속시키려면 강한 아이가 있어야 돼서 맡겨달라 어 뉴타입 같은거야 3배 데미지 약점 때리면 3배로 때려요? 2배가 아니고? 아마킬러는 그냥 끝장이네? 2배 데미지 2배 데미지 2배 데미지 고적의 낌새가 가까워졌다 슬슬 최상층이군 폭우 속에서 싸우는 것보다 낱낱 리스테야가 뭐야 원래 주려고 했잖아요 한방 더 써야되는데 리스테야예요 아주 이상해 쟤 이 띵 한 백번 한 것 같애 마이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dopo 없 공룡? 고대종? 고대종 열매? 어...킹하블루 마이클란이에요 나랑 놀사람 나랑 굵은 보낼사람 아아 어? 저자리로 돌아갔네? 저 모습은? 몬스터를 몬스터로 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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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이렇게 큰 녀석들을 이걸 주먹 한방으로 크아악 크아악 몸이 부서지고 그 안에 마이클란과 창이 창 반납 안하고 내가 쓰면 안돼요? 고티에 가문 승계의 난 20턴 클리어 MVP 이태란 어? 이태란이 활약하면 나머지가 다 차네? 그럼 선생님이 다 해야되네? 아 실벤꺼야 고티에 가문이라 창에게 먹힌 것만 같았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 있.. 있을지도 아카테님 삼명구도 감사드립니다 저런 힘을 휘두르고 있는거냇? 그럼 실벤도 한번 한에서 저렇게 괴물로 변신할 수 있나요? 괴물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귀족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포드라 전역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 새끼는 못 믿겠어요 괴물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여신의 천벌입니다 자격 없이 영웅의 유산을 사용한 우매하고 오만한 자에게 내려진 벌 나도 언젠간 문장으로 영웅 없는 자가 휘두르며 마이클랑과 같은 운명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재의 검을 다룰 자격이 있지요 창을 건네주세요 다음달 과제를 전달하겠습니다 공룡변신이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문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룡 매니아야 난 공룡이 되고 싶었는데 문장이 있어 마이클라는 정말로 저기가 유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래 문장 탈착이 되냐 이거지 그렇진 않을 것이야 마이클란 본인도 몰랐을 거야 영웅의 유산이 가진 힘의 일부였을 것 깜짝이야 깜짝이야 영감 놀랬잖아 흑막이야 100% 흑막이야 영웅의 유산이 네메시스 네메시스 자 나니야라 사그리고 사그리고 도시 도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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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수리반 청사 mulheres 도시 나 나 ex- 상대적 흑막이 돼버려 그건 지나칠 수 없는 얘기인걸? 비밀이라면 나도 함께 공유해주지 않겠엇? 영광이야 이 비밀은 무엇이지? 리강공은 사고사한 적자 일과를 시작으로 많은 가족을 더 후계자가 없었지 리강 가문이 맹주의 자리를 빼앗기려면 아마 동맹을 흔들렸을거야 갑자기 후계자들이 막 죽기 시작하고 쟤만 남았어 왜 그렇지? 나도 궁금한걸? 이건 표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저는 꿈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당신의 꿈을 잃어버린다 선생님은? 멋진 꿈이라면? 그렇군요 지금 말해둘게 말해라 당신의 성격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닥쳐 지금 레 사교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레씨야? 레 사교님? 레 대사교님? 레 unprecedented 다운 흥렛 못봤나? 저를 찾아봐 내가 너네 가족까지 찾아줘야돼? 니네 집안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기를 내가 봤을 때 흐렌 한 번 공룡 한 번 될 것 같네요 공룡 냄새 나네요 흐렌한테도 공룡 냄새 나 사신의 소문 민초사우루스 사신의 소문 흐베르트 로렌치 공격이나 회복수단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회복됩니다 5,000원 띵 펠릭스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건가 아 이렇게 되면 영입이 돼요? 이제 친해졌어 좋다 용병으로서 포드라 각질을 돌며 싸웠지? 전설로 일컬해주던 전수의 검을 능숙히 다루다니 그 기술을 훔쳐 더 높은 곳을 향할 거야 왜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하지? 그러면 얘 청사자반에서 나오면은 청사자반에서 어떻게 해? 그냥 보내줘요? 이정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선수 하나 보내셔 보상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목적이 없니? 범을 뽑아 근데 죽이 죽이면은 데려와봤자 의미가 없잖아 아직도 못 찾았으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이게 모든 대사가 더빙이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마다 애니메이션이 또 들어가있어 그리고 달 시작할 때마다 그 일러스트 또 나오고 사신지 사신지사 사신지사 테포로님 피젯킬로님 잘하려고요 그는 대포로님 피젯킬로님 의결으로 보자 전신 전신을 꼭 찾아봅시다 이번 주의 문제는 불행을 통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와 기지단이 닮았으므로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야 거의 그냥 사노비야 사노비 세테스상의 여동생이야 TWSMAS님 일결구도 뭐라고 하지 그거? 왜거노비? 왜거노비라거나? 솔거노비? 솔거노빈가? 집에 사니까 솔거노비 페트라 다과회를 엽시다 친해집시다 한국말은 좀 늘었어? 김치는 좀 먹을줄 알고? 된장찌개는 입에 좀 맞아? 여기서 생활하려면 김치찌개 정도는 먹을줄 알아야돼 김치찌개 알았어? 가봐 한국어학당 공부 열심히 하고 김치찌개 쇼 무기장 구입 투척 도끼 구입 도끼 메이스? 중갑특...특...특효의... 도끼네 이런것도... 쟁여놔야되나? 아 그래? 기본 무기로도 좋아 근데 이게 많이 쓰면 안되네? 딱 힐 담아서 아...수수인데? 힐 담아서 힐다...무슨... 도끼가 무슨... 도끼가 무슨... 도끼가 무슨... 도끼가 무슨... 도끼가 무슨... 도끼가 해서 도끼는... 도끼가 시 등급에서 두번째 내가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줬는데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거였어 그중 기누준이 저 마리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리안씨 몰랐는데 좋은사람이네 심지어 양아빠가 준건데도 그냥 줘버리네 어? 탈압박하려고 드리블 능력이 장난이 아니야 거의 조자룡급 돌파능력 샤드벨벳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다 조종하는대로 조종 다 하고있어 다 조종하는거 다 조종하는거 다 조종하는거 움직이는거 싫어서 내가 아예 중갑을 입혀버렸어 髪도 막 다듬은 첨이겠쥬 아 얘가 꽃을 좋아하나 보다 눈이 가지는 게 없었고 아니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이따가 손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후에 고스란히 마시면 후에 사용했기 때문에 두 곳에 속이 있는 곳에 기온이 높은 곳에 넣을 수 있고 이것이 끝이에요. 에이... 고마워라? 흐흐흐흠... atisfied 힐다と同じ匂いがします peque Li context 少し大人になった気がします 사이코패스가 그냥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한 느낌이야 얘도 좀 약간 얘도 정상이 안 나 얘도 좀 이상해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한 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윤수 누나 아니 방금 기름으로 비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번달에 사오네? 말만 그렇고 오 만드네 봐봐 근데 왜 사와 심부름 자기가 만드는게 더 좋겠지? 수제비 누니까? 이제 보니까 비대칭 컷인데? 레온이? 뭐 뿌렸는데? 어? 어떻게 터프하게 구는 것 같지만 신경쓰고 있는 것일지도? 잘못 자른거 같네 그냥 그냥 비누도 직접 만들고 다 직접 만드는데 혹시 머리도 기암팔사처럼 직접 자르나? 왼쪽 한번 신경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이네 왼쪽 일러스트 왼쪽 머리가 더 길어 계속 신경쓰여 그니까 이게 꾸안꾸야 이게 아 대사를 안봐버렸다 얘랑 얘랑 완전 상성 아니에요? 사실상? 인간상성이잖아 인간상성 얘는 겁나 게으름 아까 걔는 시간 쪼개가지고 훈련 자기계발 지구 내지 쓰레기인줄 알았다는데 평소에 목에 걸고 deck는 거였어 아, 일러스트가 그 샬론 링링의 그 이중인격자 걔 있죠 상디랑 놀이하는 걔랑 느낌이 비슷해 가지고 샬롯 투디 걔가 속이 완전 뒤틀려 있거든 여자인 너는 스승님은 날 인간으로서 지도해 주셨어 부족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았 방금 도발한거 아녜? 이제 뭐해야돼? 모두의 행동 아 이거 이제 모르네 나 인터넷 접속 안되가지고 첫주는 산책의 국룰 오케이 인터넷 결제 해야되는데 결제 나 그거 한 사월 걸릴 것 같은데 여자애 안 없어진걸로 웬 소란이지? 하지만 내버려둘 수는 없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수 밖에 없겠어 여기서 여유부릴 틈 따윈 없다고 히히히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 연결하려면은 전 개 구울듯 괜찮아요? 전 구울면서? 어우 저 노란색 다 읽어야되는거야 원래 알죠? 뭐 6집 아셈? 느낌표만 갈까? 하여튼 우리반 애들은 얘기해야되지 않을까? 어? 빠짜뷰 제복만 하는 사람의 소지품 같다 얘 우리반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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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보냈어 어? 뭐임? 나왔네 얘? 얘 원래 안 나오는데? 왜 나옴? 어? 우리 반에 온다는 얘긴가? 오케이 스카우트 필요없어 아이들은 필요없어요 우리 반에 아이들하고 같이 쓰면 매가리..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조직의 생기가 없어져요 아이들 꺼져 어? 아니 에 말고요 아이랑 이 MBTI 후렌을 납치한 범인이라 아아.. 후렌이 없어져가지고 그랬었던거 같애 그치 게.. 민초단 얘는 내가 알기로는 조자룡같은 애라고 들었어 힘 개쎄네 싸움 잘하네 얘.. 얘 데리고 와? 스카우트 오케이 조금 흥미가 있네요 베개 베개 그리고 학생 있고 어? 페르난디트 페르디난트 어... 나 모르는데.. 얘 누구 찾았어요? 내 이름은 다 까먹어가지고 식당? 오케.. 얘는.. 얘는 내 기억으로는.. . 얘는 귀족 그 좀 프라이드가 있는 애 빨간색 실뱅이 여자애 환장하네 얘는 어 종수 흐르는게 말그렸다 혼나고 했는데 상관없지만 불안해졌어 필요없어 요거 한번해야됩니다 요거 요리 요리가 친해지기 좋아요 아치 아마나이트 얘는 신복이라서 옆에 신복 한 명 있거든요? 신복들은 안 온대 길베르트 포트리스 멜데스 클로드 이거 우리 반 애들은 의미 없는거야? 효과가 적은거? 아 밥을 하자 밥 그래 이게 좋겠다 그리고 얘네? 아 얘네 마침 없었네 오케이 잠깐만 더 나지네 아 얘네 다 없네 누구 아까 반장이거든 얘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의욕이 떨어져있죠? 의욕을 채워주면 수업 때 많이 소모여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일단 같은 반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고 리시테아가 클로드가 레벨이 낮네? 클로드랑 음 리시테아하자 아니 종수하자 종수 아 반장 알아서 잘 커서 다른 애들 챙기는 것도 좋음 오케 자 사이좋게 지내 의욕 채워주고 그리고 원래 이거 나중에 가야되는데 다른거 이벤트로 찰수도 있거든 그치 그리고 아 여기로 이동 지원정보 이테란하고 나랑 이제 연결됨 걔랑도 연결되고 이동 어떻게 하죠? 요거였나? 아닌데 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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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다 알로이스 실뱅 아 여기잖아 실뱅 어딨어? 아 답답해 여깄다 아 답답 잉그리틴 녀석에게 있는 힘껏 따기로 맞았거든요 무신경하다 가능성은 있나 해야지 좋아하겠죠? 그쵸 얘는 막 얘는 이제 우결충 우결충의 연애충 지금 형이 지금 사망했는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고 있죠? 미친놈이죠 그리고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한번 갈까? 알로이스도 한번 가 어 아싸 자 알로이스에 없지? 더 좁혀 아 쟤에 있구나 아 답답해 어어 얘는 이제 우리 아빠 제자였나? 제자였나? 그 사제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내 아빠가 양부가 엄청 유명한 기사야 근데 이 사람도 왕국 기사야 그래서 그 내 아빠가 내 양부가 그만두고 이어서 받은 사람이 알로이스야 아 친부야? 나 아빠 양부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안받는데 에이씨 아니네 에이씨 친부에요? 왜 친부야? 난 인정 못해 에이씨 리시태야 리시태한테 가자 아빠가 친부인지 양부인지 몰라? 보통 자식은 모르지? 그치? 자식은 몰라 양부인지 친부인지 안녕 리시태야 얘는 마법의 천재적이네 얘는 그 자기만 그 특색이 하나씩 있는데 얘는 그 그 뭐야 특성 좋은 특성이 두개가 기본 깔려있어요 근데 그 대신 유리 대포 그 대신 유리 대포 그 대신 유리 대포 세상 돌아 켜보면 흐르는 참 이상한 아이죠 얘는 금지옥엽인걸 싫어해 그리고 얘는 되게 어리거든 나이도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 우쭈쭈를 싫어해 그래서 우쭈쭈라고 하면은 남을 우쭈쭈라고 하면은 그건데 얘는 또 유령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금지옥엽은 금지옥엽끼리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리고 민초단 마리암 마리암 마리암한테 한번 가고 우쭈쭈 자 요렇게 가 말걸지마라잉 어 시도사 어 오케이 데스도운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오케이 어 관심 없어 마리암 얘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말윤수라고 불렸죠 그쵸? 할 때 이거 말윤수라고 불렸어 사람에게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 여기에 있는 애들 자제들은 다 귀족가에 영지가 있는 귀족가에 어 자식인 경우가 많은데 얘네 아빠가 되게 능력자야 근데 양부로 알고 있어 후성 후성 여후성 퀘스트 수주 말의 순산에 효음이 있는 약초를 찾아 마리안에게 전해준다 그쵸? 이런거 받으면 좋죠 레아도 온 김에 말할까요? 레아 흐렌이 얘 자식이었나? 이 여기가 이제 그 어 교황청 같이 뭐 이렇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이 종교를 사람들이 엄청 신뢰해 신뢰하고 엄청 의지해 근데 뭔가 하는 뭐 숨기려고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느낀게 그래서 뭔가 얘네 뭔가 꿈꿔서 꿈꿔이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만 느낀 거죠 음 합쳐서 찾아내자 그러면 좋아하죠 그래서 얘네랑 친해질게 지내기 싫어 되기 싫어 걔한테도 말 걸어야 되는데 애쉬 애쉬는 아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다 미형이죠 클러드 반장 자 수도원을 나가는 적이 없다 여러사람한테 얘 얘기를 들어 그래 알았어 아 이러다가 얘 또 차면은 개 짜증나거든 음식으로 채워줬는데 그치? 강철의 왈 오케이 크랜의 반사찾기 아 이거 뭐 진득하게 혼자 하면 뭐 상관없는데 예 에델가르트 얘는 반이 세 개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뭐지? 뭔 독수리 반이었을 거야 아 사자 아니 호랑이 반 아 뭐지 뭐 사자반인가? 흑수리 반 흑수리 반 독수리는 나야 그치 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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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얘가 흑수리 청사자 얘는 독기 써요 미친놈이 굉장히 도도한 매력을 뿜어내죠 이렇게 가고 얘가 이제 옆반 청사자반 디미티리 얘는 딱 봐도 그 그 뭐라하지? 그 딱 그 FM 정석쟁이 얘는 그 과목한 어? 과목하지만 진국인 녀석 진국인 녀석 얘 둘이 이게 보조야 얘랑 얘랑 두두는 종일걸요 종? 평민인가 종인가 여기는 이제 귀족하고 평민하고 뭐 그런게 다 있어가지고 평민 출신도 이 학교에 있긴 있어요 진짜 재능이 뛰어나야지 오죠 평민은 얘도 평민일거야 그래가지고 귀족들을 좀 약간 싫어하는게 있고 좀 다재다능하고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진취적이고 어 좀 아무튼 그래 좀 당당하고 뭐 이런 어 사냥꾼의 딸 맞아 활도 잘 쏘고 아무튼 그런 녀석이야 그래서 좀 어물쩜을 하면은 개짜짱낼 답답해함 이 이 이 얘는 기누중 여기 기누중인데 종수랑 같이 같은 반이고 전형적인 이제 귀족과의 생각을 갖고 있어 귀족인 우리들이 평민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 선민사상에 어 젖어있고 한데 이제 그게 어 되게 좋은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게 있어 그래도 얘는 뭐 뭐라고 해야되지 우월감과 뭐 그런게 있지만 그거 그만큼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있어 그 대신 이제 좀 착각병 착각이 좀 심하지 약간 다 자기는 이제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야되고 막 그런게 있지 엘리티주의의 어 사로잡혀있는 캐릭터입니다 유괴가 아니야 흐렛양은 가출한것이다 그러면은 맞춰줘야돼 얘는 왜냐면 얘는 자기한테 맞춰줘야되는 사람들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친해지면은 좋아요 친해지면은 나중에 뭐가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요 자 여기로 왔네 종수랑 그거 대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이벤트 해야되는데 그거 나중에 하는건가? 이벤트 그거 언제에요?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건가? 아 그 장소로 가야돼? 파란색 말풍선이 이거 아싸 이것도 좋고 이런거 주워서 다른 사람들 주면 좋은데 이 힌트가 있죠 뭐 누가 좋아할거 같다 누가 좋아할거 같다 잉그리트 근데 누구한테 주면 좋은데 그걸 몰라 내가 선물 이거 동물 애호가 이거는 걔 주면 좋아하죠 걔 누구지? 그 말윤수 그 말윤수 그 말윤수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되나?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되나? 그죠? 선생님 선생님 그럼 이제 친해져 그러면 이제 싸울때 호응해 호응 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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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안전하게 다행히 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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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외울 필요없어 종수야 지금 진 진 진법이 문제가 아니야 종수야 옷부터 사 이거 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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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종수야 도전하게 왜 기사가 되려고 하니? 어 이러면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 수 있죠 동맹령의 상인인데 평민 출신이죠 사고를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여동생과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상의해서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팔아서 이제 아무래도 평민은 그래서 상인 자재가 좀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우려면은 엘리트 학교잖아 얘가 상인 자재나 뭔가 그냥 이렇게 막 다 갈아가지고 다 올인 이런거나 뭐 이런게들이 많지 근데 그 대부분은 귀족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용병이라도 상관없니? 근데 뭐 명예가 필요했나요? 아 맞아 나 용병 출신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됐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걸 선호 용병은 껌바이권으로 계속 버니까 프리랜서니까 돈만 보면은 이제 괜찮은데 기사는 이제 좀 방학때도 이제 유급으로 지낼수도 있고 전쟁 없을 때 있잖아 전쟁 없을 때 있잖아 보험도 있고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가 일단 어리고 귀족들은 일단 반말해 선생님은 제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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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나가서 아침에 돌아오기를 반복하셨죠 프레님 실종과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죠 어? 좀 의심스러운데? 그쵸? 그쵸? 이럴수이 이럴수이 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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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자 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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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수단방법 안가릴거같은 요기의 말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문장사였나 그래요 슈베르트 얘는 좀 그 그 슬리데린 그 선생님같이 생겼는데 오로치마로 닮았는데 뭐지 얘 얘가 개 그건가 흑수리 흑수리 그건가 그치 흑수리 신부기지 종종 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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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완전 이렇게 딱 봐도 그거죠 천하죠 딱 봐도 천해 그래서 천한 애들은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누군가 후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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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또 나가면 또 맑을 수 있죠 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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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거 없구나 어? 호기심충이구나 아 얘는 얘가 상인 집에 돈이 좀 있어 상인 출신인데 얘가 좀 뛰어나 옥냥이 옥냥이 얘는 좀 검도 쓰고 마법도 쓰고 활도 쓰고 막 이런거 같아 후렌을 좋아하니? 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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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세데스 얘는 힐러 그죠? 아닌거 같다 아 왜 다 그거야? 다 틀려 나 친해져야되는데 얘는 이방인 이방인이라서 말이 좀 어색해 외국어 하듯이 그치 사미야씨 기사 입니다만 다릅니다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요 맞춰야지 대답을 얘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돼 얘는 얘도 평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 평민 출신 센파이? 마누엘라 선생님은 가극단 센파이에요 마누엘라 선생님은 그 그 여자 선생님 있어요 어 내가 본 기사 아니야? 그 해골기사? 어 그쵸? 새골기사 그 뭐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못 잡았어 얘 왜 파란색 떠요? 깜빡깜빡거려 왜 이거 왜 떠 분실물이 있어서 온가? 캐스트가 없는데 아 선물하는 캐스트 캐스트 한번 볼까요? 캐스트 한번 볼까요? 허브를 주자 얘한테는 순산의 효염이 있다는 걸 주고 허브를 주면 되겠네 허브가 없네 여깄다 자신의 허브 자 아싸 근데 저런 거 찰까봐 나중에 해야 돼 요리는 자 그럼 캐스트 됐나요? 레아한테 가면 되려나? 분실물도 줘? 한 명 더 줘야돼 이거 이거 남자네? 얼굴 바보면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네 한 내만서생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흐흫 수상한 척 다 말해놓고 수상한 건 아니에요 너지? 너야 너 어 바로 업데이트가 되네 얘는 문장의 미친놈이거든요 무조건 얘는 동기가 문장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뒤로 가고 선생님 가스파르 어? 학생 선생님 그리핀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케이 이제 이동 어 잠깐만 허브 온김에 허브 그러면 안하는게 바보 아냐? 어 그거 반짝거리는거 뭐지? 아싸 순산초 순산해야지 어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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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연애편지 배달 솔직하지 못하지만 귀여운 사람 까뜨린? 까뜨린? 까뜨린은 선생님 까뜨린 선생님이에요 까뜨린 어딨어 일로 가야되나?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어? 까뜨린 아 여기로 들어가나? 아 여기다 까뜨린 얘는 칠지도 써요 칠지도 미친놈이에요 근데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조직에 충성하기 때문에 종교 교황청이 장악했다고 했잖아? 거기가 갑자기 틀어지면 거기에 같이 그 교황청의 그 무기가 되는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얘랑 싸울 수도 있어요 느낌이 좀 쎄해 이번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왜냐면 에피소드에 그거 있었어 이교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 요거 힌트 이게 좀 약간 쎄한 기운이 있었어 뭐지 뭐지 이거 요거 퀘스트 이거 왜 안가져 여기는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답답해 아 천민? 얘 뭐 이거 줘야되나보다 이거 아까 수뇌의 편지 이거 얘인가 봐 아니었나? 아무도 이름 기억 안해 천민이라고 그래 얘는 이제 수도원장 얘도 의심스러워 수도사인데 귀뚫는게 의심스러워 저를 의심하는 모양이군요 다시 왔네 에씨 모두 고를 한 달에 한 번은 해줘야돼요 매달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애씨 얘 죽음께라서 좀 현실적인 느낌 있잖아요 드디어 맞췄어 계속 헛다리집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쌓이기때문에 새로 리... 업데이트되기때문에 하긴 해야돼 안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연구종사자 핫네만? 여기 아닌가? 위층인가 보다 위층 아 아빠 제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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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용병 아빠 전 기사단 기사단장 근데 용병이 됐어 스토리를 모르니까 클로드에게 보고 클로드에게 보고 마리안에게 보고 클로드에게 보고 길베르트 길베르트 길베르트는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저도 용의자 중에 하나죠 여기도 있죠 아 여기 있다 미친 놈 민초단 삼촌 근데 얘는 진짠거 같아 반응이 아 막 지가 숨겨놓고 아 어디갔지 흐랜이 어디갔지 이렇게 아니고 진짜 당황했어 얘는 좀 흑막이 아닐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메소드 연기면 뭐 할말 없는데 아 근데 그런게 안 느껴졌어 마리안한테 일단 보고 마리안하고 또 친해지고 퀘스트 클리어 명성치 상승 클로드한테도 보고 의뢰인에게도 보고 잠깐만 어 선물 줘야돼? 학생에게 허브로 건네주자 아 기가 약하네 희망의 허브 줘야죠 됐다 됐다 안 차있어서 다행 레아에게 보고 오케이 내가 해줬어요 아싸 맛있게 구운 과자 아싸 의뢰인에게 보고 자 아싸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로 나가면 되죠 아싸 그리고 여기 보고하면 되죠 바로 의뢰인 여깄빶다 아싸 명성치 또 올라가고 바로 바로 근처니까 순간이동 안하고 달려 할게 구우우우우우우우웅 아니 교무실로 지들이 왔다갔다 해야지 왜 내가 왔다갔다 하냐고 예리차 선생님은 훈련장 아니면 방에 계시겠군 저 바.. 반짝반짝 빛나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을 으 으 으... 근데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대충 말은 다 걸었어 내가 미친놈같이 다.. 어? 해가지고 띠딘 이너머에 예리차의 방이 나 종료해도 되죠? 종료해도 돼? 탈거 다 했어? 잠깐만 말 다 걸었나? 아 한 달이 날라가? 오케이 나중에 그럼 끝? 나 이제 끝? 산책 종료 엘이 뭐지? 그리고 마지막 주의하자 그럼 저 하나 둘 두 개 두 개까지는 해 먹을 수 있어 동료들과 식사하겠습니까? 예쓰 아 행동력서? 아아 막 그거 막 노래 부르고 하고 하면 되는데 아이씨 아 나 얘네들 올려줬던 것 같은데? 아니다 다행이에요 오케이 사소해 사소해 근데 그건 사소해 진짜로 한 달 날리는 거보단 나 그치? 사소해 오케이 이쪽 세 개발 칼로드랑 같이 제 반장아빠있죠 노란색 반장아빠는 무슨 이 무슨 조그만조그만 왕국 연합체 장이에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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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장이에요 오케이 대강 박스 요시요시 몬스터 쏘기 요시요시 요시 그란더 시즌 요거 나 이제 말 대충 다 했거든요? 오케이 수업계신 묻고 싶은게 있는데 날 대하는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싫어해요 재수없다고 내 경우엔 그림속 장미일까? 어쩔 수 없지 긴장을 풀어줘 하하하 신앙도 필요해요 이론왕과 신앙을 달려가는거에서 이론왕과 신랑을 달려가서 그래몰이를 목표로 한다 똑같은데? 그래서 더 좋아하게 오케이 원래 하던건데 하게끔 해 어? 오케이 스읍 다가야위를 열까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티를 써서 하하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틀지도 누나 자 토크 음 미래의 꿈 아 아 이거 맞아 관심있는 주제를 해야돼 지난 전투 이런거 전투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오케이 파악해갑시다 자 토크 자 병과나 아 약점 극복하는것도 관심있을것 같지만 평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아 아깝다 처음에 그래 꺼자 좋아 호감을 느끼죠 로렌치 내 역량은 어땠어? 자 오케이 기마술 아! 이거 안했네? 비행으로 안바꿨네? 지금 쟤 그럼 얘 말도타고 뭐야 어어 나이트바 나이트헌트 오케이 클로드야? 비행도끼 할라고요 게멋있게 먹이는게 나? 알았어 산책해서 밥 먹이자 자 이동 어? 말할게 있는데? 아 휴식하면 주인공 너부도 찬다 후렌 사건만이라고 뭐랬스 음.. 포드라사람이라고 해서 더 팩트로 의심해야됐나 봐 자 영양사 자 오늘의 메뉴 자 에너지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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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쭈욱 괴사기 쭈욱 서로 친해지기도 해 그럼 서로 또 시너지가 있어 주문 메뉴 이그나치랑 마리안 쭈욱 주우우우? 나 영입하고 싶은 애가 없는데? 딱히? 로렌츠, 미스테아, 힐다 미스테아 힐다 하죠? 힐다..이렇게 쭈우우우웅 오이쉬! 오이쉬! 쭈우 오케 레오니 레오니 레오니랑 예? 펠릭스? 펠릭스 매일까? 칸하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펠릭스도 한번 해 오늘 풍화설 할만합니다 펠릭스 펠릭스 좀 거북목인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죠? 거북목이죠 좀 검술 너무 많이 했나? 노렌치랑 어네 테스트나 킬러로 베인츠 줬다고? 어? 활이 너무 많아서 근접 근접 누구있어? 실뱅 어때요 실뱅 실뱅 간지 여캐랑 같이 싸우면 올라가는데 실뱅 좋아 이 요리는 나쁘지 않고 실뱅 사기캐를 자 이제 됐나? 이제 없다 아 얘 식사가 개꿀이네 그죠? 뭐야 아 레온이 오케이 누구랑? 펠릭스랑 용권 없으면 가 정신사랑아 아 야 이렇게도 있어? 이벤트가? 엄청 다채롭게 있네 다 있다고? 그걸 어떻게 다 만들어? 이벤트를? 이렇게 예가 모세 어? 예가 아 개발자 가라사만 예가 예가 네 어 스승 어? 스승 어.. 얘도 좀 약간 대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입니다 훈련이나 해두시지 맞짱 신청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 어? 됐어 이제 돌아가 산책 종료 예스 의욕도 올라가고 좋네 강습? 다 가요 열어 안녕 안녕 나 이태란 선생님이야 어 뜨겁니? 후후 불어먹도록 해 그래 여기있는 쿠키도 좀 먹고 그래 뭐 혹시 좋아하는 과자 있니? 음.. 그래 과자 관심 없구나 음.. 혹시.. 신경쓰이는 동료가 있니? 음.. 동료.. 그래 좋아보이는데? 하하하하 어땠어? 구티 타이미 하하하하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태란의 매력이 이태란의 매력이 올라 버렸네 팔도 좋아 자 이건 메인스토리입니다 세테스의 동생 흐랜이 행방불명되어 데스도원이 소란스러워진다 그녀를 수색하러 나선 일행은 단서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러던 와중 그들이 다다른 곳은 어떤 인물에 해군의 종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6 서신의 소문 선생님 그냥 포기할거야? 아니 나 이태란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어 흐랜을 계속 찾을 곳이야 흐랜을 계속 찾을 곳이야 탁쳐라 쏘티스 마누엘라 어쩐지 안보이더라 마누엘라 다잉메세지를 적어놨어 마누엘라 마누엘라 죽었나? 오 오 다행이예요 네 마누엘라 마누엘라 저 방향 저게 뭐가 있다고 그죠? 구멍이 뚫려 있잖아 저새끼 의심스러워 한네만 너지? 이새끼야 연기 어설퍼 너잖아 저새끼 저 문장에 미친놈 저 문장때면 사람도 죽일놈이야 그치? 평상시에는 동기가 없어 근데 문장에 관련되어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 놈이야 그쵸? 구멍 안쪽에 감금되어 있을지도 가자 우리가 가는거야 나 이태란선생이 책임진다 선생님은 너에게 실망했다 자 정신차렷 힐다는 이렇게 요령피워 자꾸 노력을 안하려고 그래 왜냐면 재능충인 주변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누가 있어? 재능충인 가족이 있어가지고 쪼라있어 얘가 어? 뭐야 나 못봤는데? 후렌? 어? 사신기사?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래 죽고 싶으면 덤벼 죽여줄게 좀 약간 그거 그거 같죠? 그.. 뭐지? 일본 오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됐지 가면이 오니 가면 있잖아 배치할 필요 있겠어? 바로가! 오케이 전투를 시작하자구 사신기사 사신기사 격파 이외의 적천멸 사신기사도 이번에 못잡나보다 프렌을 도와줘야해요 오케이 밟으면 이동하나보다 그지? 자 멈춰있을 때가 아닌들 이게 리스트해야죠 어? 힐을 안했다 수비의 용병술 암흑마법 시험패스 어? 아 얘 전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더라? 거기까지다 흥이 지나쳤군 사실 둘다 아마 4천원이겠지? 아 목소리가 다 변조되어있네 오케이 꺼져라 염재라 우리 실력의 커피나무 아니건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프렌 구했고 아이템 두개 구했고 깔끔하게 다 발라먹었죠? 깔끔하게 다 발라먹고 아아 종수 좋아 라팔 의욕 최대치되고 오케이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활로 키우자 활이 좋은것 같아 저사람 살아있어 다행이야 아 어차피 걔 데리고 오잖아 걔 누구야 펠릭스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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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지 학생들의 힘은 아니지 하지만 가식적으로 한마디 해주고요 근데 왜 흐랭이 사신기사 예릿치 염재 예릿치 흐랭의 피가 필요해 민초의 피가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어 위험한 피 대수도원을 나가 다른데 숨는다 아니에요 왜 쉬지 않아 우리는 이대로 도망가야 돼 저는 싫어요 외딴 곳에서 누가 와도 만나지 않고 외롭게 살라는 건가 그래 싫어요 발견되지 않을 거란 포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뭘 할 수 있어 그래 스킨대로 해 흐랭 못봤는데 시끄러 그래 나루호도 그렇군 이제 감정적으로 평가하겠네 흐랭을 부탁해도 괜찮겠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흐랭 내 학생? 내 학생이 됨? 아 진짜로? 힐러임? 근데 왜 힐러 또대꾸라 그래 힐러 세명 되잖아 그러면 당신의 만에 맡기길 잘했어 모니카는 누구야? 끼지 말고 꺼져라 마리아는 딜러 쪽으로 전향시켜도 돼 딜러 쪽으로 가면 딜러가 3명이야 마법 딜러가 흑수리반으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모니카는 흑수리 내가 만약에 흑수리반 골랐으면 모니카 들어옴 흐랜하고 모니카 둘 다 들어옴 그냥 무조건 다른 반에 가게 돼있어? 아 모니카는 없어? 흑수리 그니까 뭐 영걸전으로 치면 마리아는 송건 그쵸? 그리고 이제 흐르는 마량 아 잘못 눌렀다 이상한 녀석들이 목격되고 있어 수상한 녀석을 조사하던 기사가 시체로 발견될 사건도 있었지 그러니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게 문제가 생기면 이 방을 찾아봐 선반디라던가 내게 물견 재수없는 소리 그쵸? 내게 물건 내가 죽을건지 내가 죽을건지 내가 죽을건지 내가 죽을건지 그쵸? 선반을 뒤질일이 생기겠네요 그쵸? 선반 뒤질일 아 선반 뒤지고 싶다 백운의 정 비룡의 달 그리핀 평원 주지시 노 부하 이름 못 바꾸는 것 같아 비룡 무리가 하늘을 울리는 소리로 공명하며 맑게 트인 하늘을 바르고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사라져간다 악마의 결미 있다 어떻게 사람이 악마의 별매? 어어 공격 범위에 있는 적 먼저 공격하면 연계공격 발생 그론다즈 그리핀 전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지? 자세한건 모르겠어 자세한건 모르겠어 자세한건 모르겠어 자세한건 모르겠어 아 반규모 대양전 전했던거 같은거 아니야? 걔 1대2로 접했잖아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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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누엘라 선생님 한데만 선생님 다 안나와 그럼 나도 안녕하세요 마누엘라 선생님 참석 안하는데 그럼 우리 반이 이기지 계율해야지 아니 불공평해 아 영감 좋으라고 한 말 아닌데 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한바퀴 또 돌아야 돼 안녕 쏘티스 토마슈가 의심스러운데 물고기 낚시대회가 있나봐 베르나데타 안녕 베르그리즈 베르나데타 베르그리즈 베르네나타 없어 착한 거짓말 이시태야 안녕 자 선물 줄게 아니다 나온다 이따가 밥먹어라 뭐야 어 거짓네 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돌아가 오케이 뜻이 한번 할게요 아이씨 꼬리 마력주의 안녕 길베르트 이시태 낚시가 듣길 거 같은데 음 대외로 하는게 아니고 낚시 좋아요 뭐 꺼져 말걸지마 말 걸지마 그래? 음.. 알았다 이씨 새끼들 기강이 휘어졌어 나도 대회 나간다 어쩔 수 없지 크렌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대 낚시대회? 오케이 뒤졌다 뒤졌다 헷 도대체 신호 아내 2등급 이상 물건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2등급 이상? 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개허져 꺼져라 센세 센세 4등급? 나는 5성이야 지금 누가 2등급 이상을 쳐줘 아니 좀 불쾌한데 사실 소리치면 도망가 그걸 좀 알아봐 그랜 오케이 토타테스 청어 자 오케이 개꿀 그쵸? 여기 또 퀘스트가 있어요 산적토벌 르미르 자경단 줍니다 르미르 자경단 오케이 로렌츠 로렌츠 제국이 나눠졌나봐 내란에 의해 북쪽 절반이 왕국이 되고 왕국은 동서로 보내되고 동쪽이 동맹이 됐지 아아 제국이 있었는데 제국이 있었는데 북쪽에 내전으로 왕국으로 독립을 하고 허거스 왕국인가 그걸로 독립을 하고 그게 또 오른쪽이 동맹으로 또 짜잘짜잘하게 나뉘고 그래서 제국이 남쪽 북동쪽이 동맹 북서쪽이 왕국 북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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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심스러운 놈 의심스러운 놈 붉은 여우 의심스러운 놈 닥쳐라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예리차씨가 아니라고 생각해? 검을 배운 적 있어? 아 잠깐만요 예리차 아니래요 예리차일수도 있어요 아닐수도 있어요 맞아 자 여기 칭찬 한번 해주고 스카우트 한번 해주고 자 퀘스트 퍼거스 왕국과? 오케이 탈출했다 뚜두 뚜두 생선생선 야 요리를 좋아하는 애였나? 자 여기서 한번 할까요? 어떻게 붙지? 이렇게 붙으면 되나? 아 게시판으로 가야되나? 아 출격이세요? 오케이 린 하르트 린 하르트 그런 법이야 어 반장 그래 반장 잘해 잘하고 있어 반장 그리핀전 아니고 경마장 갈려고 한거 아냐? 이재씨? 예 가기싫어? 가기싫으면 가지마 집에 가 집에 가 경마장 가 경마장 꼭 참석해야 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쵸? 그럼 힐다도 빠진다고잖아 너 빠진다고 하면 힐다도 빠진다고 뭐 다 빠져? 그럼 나도 하지마? 그래요? 잘 들었어요 학생 음 우리 반 얘기야 립서비스를 좋아하네? 안녕힐다 너도 안나간다고 할라고 하지 펜다 듣고보니 그래 엘델가르트도 찰쌈어 뭐지? 왜 회복이 빠를까? 응? 왜 회복이 빠를까요? 왜 회복이 빠르겠어? 뻔하죠? 이런 이런 창작물에서 뻔해 뭐..뭐..뭐겠어? 괴인이지 괴인 괴인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지 그..사도처럼 괴..그..누구야 마이클란 마이클란처럼 그래서 이제 또 어? 그거 해제되겠지 근데 봐봐 반장 옆에 반장을 자꾸 옆에 의도적으로 붙는다고 해 그럼 뭐야 마이클란처럼 으아악 나도 몰랐어 이게 아니고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더 능숙한 그..사도 오.. 으아악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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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거 어? 꺼져라 썩 꺼져라 썩 꺼져라 난 안다 이 악귀야 썩 물러가라 이 악귀야 난 다 안다 왜 니가 대답해 에델가르트한테 말 걸었는데 왜 니가 대답해 에델가르트한테 말 걸었는데 에델가르트한테 말 걸었는데 에델가르트한테 말 걸었는데 꺼져라구 이 악귀야 이 악귀야 무슨 대? 아 여기 사는건가 보다 그지? 아 아니네 여기 사는건가 보다 없는 애가 나가자 없는 애가 나가서 채우자 검 아 근데 검으로 해야되는데 그럼 옥냥이 밖에 없는데 하지마 안해 안해 알았어 검술사검 에리챤님 예리챤님 예리챤님 예리챤님이 사신기사로 지금 용의자 사신기사 용의자로 지금 그거 됐죠 지목됐죠 이태란 플로드와 레오니 지목됐죠 펠릭스 펠릭스 선생님이 검을 쓰는데 학생들이 검을 안써 아 활대회 열어달라고 활대회 스카우트 쪼끔 쪼끔 흥미가 있어요 난 어차피 검술선생님이라서 올거야 그지? 쉬워요 쇼테스 기분전 안좋아 하셨네요 오케 자 아래로 가서 문장이 비치노 피랑 문장이 미친놈 좋아할만한 대사인데 안으나가네 예리차 선생이었을까 나 화났거든 진짜로 얘는 붙이기야 좋아하고 한 대만은 말려야 좋아하고 너도 조심해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어 아니네 뭐야 계단 아니야? 멀쎄데스 여기 퀘스트 됐어 퀘스트 안녕 학생 그 탑에서 남녀가 함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으흐 아싸 안녕 멀쎄데스 기운이 없어보이는데 다 예리차 선생님인가 지금 어 그거 하고있어 석상 신앙 경험지 10% 꿀인데 비행 독기술 검술 일어나고 어 이게 한쪽을 밀어야되네 따로따로 놀면 안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경험치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지 아니야 으흑 가이펑 유펑 퀘스트 용감하고 미소가 멋지면 가족을 아낀 사람 친애편지 흐흑 흐흑 허접들 반짝이는 들어가자 흐흑 허접들 반짝이는 들어가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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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출격 외전 닫기 외전이 있어요 외전 로렌츠에게 아버지 글로스더 백작의 편지가 도착한다 내용인즉슨 자취령에서 일어난 작은 분쟁들을 아들더러 해결하라는 것이다 외전 한번 할까요? 개사기 지팡이 좀 흐흑 아 그래요? 금사슴이 지키는 땅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백운의 장 에피소드 7 그리핀 평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로렌츠 어? 거지다 왕자와 거지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 또 전달해보았어 흑 사실상 저 거지랑 나랑 똑같애요 뭐 전달하고 뭐 찾고 이런거 하는일은 똑같애 그니까 거지가 나한테 흑 그 뭐지? 심적으로 친숙함을 느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말 걸잖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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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케론과 자동충들 있으니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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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드 타이가를 마타고 대국룡과 동맹룡을 통한 용지입니다 북쪽을 지배하는게 아케론 군까지 보내고 있어 심각한 내용이에요 니가 해결해라 작업문제 코네리아 에드몬드 코네리 리건가 리건은 반장 코네리아도 학생 중에 있었던거 같은데 다 하나씩 있죠 리시테아 리시테아 폰 코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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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다툼 이 안에 동맹국 동맹기 안에서 사소한 무력 충돌이 있어요 자 힘내라 동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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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한번 보고 내가 판단해주겠습니다 자 함께 간다 요시 요시 거지랑 하는 일이 똑같죠 뭐야 왜 안가 아 이거 볼 수 있구나 일정을 나중에 남쪽 상인 동쪽 상인 안오는 날도 있네라 정비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12턴 이태란 클로드 로렌츠 클로스터 백장은 바빠서 이쪽으로 군을 못 보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거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어? 정비 지켜도 되고 물리쳐도 되고 아 선생님이 잡기 싫은데 사망해버렸어 사망해버렸어 살려줄 생각이 없나봐 갑자기 갑자기 말돌려 뒷처리한대 사망 금사슴이 지키는 땅 어 나야 아 내 오른쪽을 다 막았지 동쪽을 아 좋아요 선생님이 잘하면 다 올라가네 기사단 획재 글로스터 기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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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케인은 어떻게 됐어 뒷처리 어떻게 됐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아까 아케인이 군주였어요? 나는 장군인줄 알았는데 아케이론 아케이론 본인이 직접왔네 본인이 직접왔네 그래 잘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학이 있었거든 이걸 봐줘 마장 티르소스 아 이거요? 그 무기가? 아 티르소스 흠 오케 좋아요 전장에 세우려는 속셈이겠지 아버지랑 사이가 안좋아? 아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맡겨도 되겠나? 그래? 내가 쓸까? 난 말이 좋으니까 어차피 똑같죠? 진짜로 죽어요 근데 돌릴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이소드와는 성실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클로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만은 열심히 하네요 힐다는 동료를 안 지킬 것이여?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모르겠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방패줘야 방패줘야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방패로 돼보네 정신을 다 뜯어 고쳐줘야 돼 아 힐다 다 썼는데 또 찼네요 개꿀 어 누구 생일이다 애쉬의 생일인데? 애쉬야 안녕 애쉬? 쿠키 좀 먹을래? 홍차 맛이 어때? 자 강한 기사단에 대한 소문이야 이상적인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상적인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되고 싶은 병과는? 음 진짜 진짜 기사네 진짜 기사 감탄해? 하하 하하하 퍼펙트 티타임 하하하 선물을 할까? 단련 애호가 승마 애호가 동전 애호가 꽃 애호가 단.. 단련.. 단련 애호가 줄까? 훈련.. 훈련용.. 훈련용 추.. 받을래? 하하하하 스읍.. 한번 바라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차가 어때? 아 오르스틱으로? 아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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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애쉬야 그러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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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어때? 차가 맛있니? 이치 coloc 입구에 자, 이제 가자 그만하자 안녕 아 아니 이씨 우리 반에 올래? 이그나치 음 나 옥냥이라고 불러서 이름도 몰랐어 얜 그림을 그리고싶어 음 아니 이렇게 많은 많은 종이다발이 뭐지? 우리는 싸움을 해야하는데 그림을 그린다고? 당당하게 그려 아버지가 싫어하니? 비싼 돈 주고 사관학교 보내서 드림그는 뭘 안좋아하니? 기사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 죄악감이더니? 아 아 코에 빨 때가 아 뭐야 이거 이걸 말 안해줬어 흐흐 끝날 때 알았네 아 싫어 지금 icles 제가 손 취미로 그러면 취미로 그려 이그나치에게도 이그나츠에게도 의욕이 가득 찼죠 사이좋게 지내라 음 음 로렌츠, 무슨일이니? 여학생들로부터 투서가 날아왔다 너 땜에 학교다니기 싫다고 이번이 벌써 세번째야 너 어떡할래 네 가문은 니대에서 멈추게 될지도 몰라 큰 문제로 발전되길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애쉬랑 반을 바꿀수도 있다 애쉬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튀김소스도 받았고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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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단해 음 그래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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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꾸 차네 애들 의욕이 아 아 그래요? 왕국의 젊은이들 음 좋아요 더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친해졌어 아 아 마리안이 그거 했네 어 소원술이 작성했네 말 생각밖에 없지 음 그 그런가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될 성활이 우사기인대님 1개워드로 감사합니다 나의 예리한 눈을 이길 자는 없지 니 아름다움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됐어 야 미쳤네 나장마가 어 시바 뭐야 저 미친소리를 말좋을 말좋을 때부터 정상 아니라고 생각했어 정상 아니야 자 갈까유? 삼각전술 안해요 왜냐? 길어서 뽑았으니까 신앙 신앙? 아니요 후랭 후랭 잠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나한테 흥미가 있다고? 어떤 흥미일까? 그래요? 바다? 바다 본 적 있냐고? 몇 번인가 있었지? 음 하하하하 깊은 매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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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보고 애송이라고 했다고? 니 오라버니 죽여버리겠어 내 나이? 나 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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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모를 리가 있겠어? 그냥 니가 싫다는 얘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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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쓰길 잘했죠? 오케이 깔끔하죠 힐다? 아 힐다 안썼는데 이씨 음... 그래 힐다! 동료를 안 지킬거야? 전에 본거 같은데? 왜 또 나와? 어? 나 저장 안했나?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흐렌을 지금 봤는데? 자아, 이슈니 닦아노하나 힐다 자아, 이슈니 닦아노하나 흐하아 음... 비가 됐어 아닌데? 새로운건데? 애쉬? 어? 애쉬! 만났잖아! 아... 맞네 안녕, 애쉬? 감사합니다 또 만났네? 애쉬와의 데이트는 계속해도 좋지? 아... 뜨겁니? 뜨겁니? 너는 멋진 기사 얘기를 좋아했지 그래 그리고 넌 지난 전투를 반성하면서 쾌감을 느꼈지 어때? 맞어? 그리고 디미트리 이야기는 관심 없었어? 음... 그랬군 그래 이게 퍼펙트야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 아우, 뭐가 이렇게 많어 어? 아 이거 봤네 아, 플러스로 넘길 수 있구나 아, 플러스로 넘어 아, 플러스로 넘어 레스쿠 메뉴 이때 저장을 안했나? 메뉴 저장 아 여기 있었네 10월 19일 있었네 불러오기 좋아 똑같네 산책 산책하면 계속 산책해야죠 출격 그럼 뭐할까? 강습할까요? 오 6명이다 6명 어때 만족도 엄청 높아 6명 구데기라고요? 그 대신 빨리 넘어가자 흐흐흐 경험이 자리됐나? 흐흐흐 윈드도 배웠네 너? 마법 음...좋아 의욕도 상승하고 위임 할까요? 위임 위임 어때? 위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위임도 도끼술과 비행 도끼비행? 도끼비행 중갑 돼요? 도끼비행 그만해 넌 도끼 중갑이야 흐흐흐흔 브랜 자꾸 얘기하네 왜 어째서 아이고 저장 안했을때네 이게 순서는 조금씩 다른가봐 레스큐를 배우면 이게 뜨네 그치? 레스큐 그를? 흐흐흐 누구의 생일이지? 실일? 어? 거지네 거지는 캐모마일 먹어라 음..거지야 거지야 쿠키 많이 준비했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어때 하하 뜨겁니? 이건 차라고 하는거야 흐흫 너? 너의 비밀? 너의 비밀이 알고싶은데? 아 기사가 되고싶은데 아니야? 아씨 불평인가보다 더 친해지고싶은데? 하하 아씨 깊은얘기를 나누고싶었는데 하하 아씨 깊은얘기를 나누고싶었는데 아 집이 클로드 조금 남았는데 음..그래 음..좋아 흐흫 지연정보 안녕 클로드 라파엘과 얘기할래?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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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되고싶다고 했지? 기사가 되고싶다고 했지? 내가 기사를 고용한다면 그 사람으로서 된사람으로 가겠지 오케 같은반 하구를 희다발이로 쓰려고하네요 클로드와 또 많아 왜이렇게 마리안 어 마리안은 좀 집이 좀 그거죠? 문제가 있죠 라파엘 선조가 도적이라고 자손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도적이 되나? 그렇진 않아 맞어 얘는 버벅하고 있어 아빠가 워낙 잘나서 휠다랑도 어..얘는 이제 막 생기려고 하네요 이게 끝까지 가면은 C되고 또 끝까지 가면 뭐 되고 이렇게 되나보다 그래? 그래? 아빠로 죽이네 그냥 엄마가 아빠로 죽이네 엄마가 아빠로 죽이네 어머니께서 걱정 안하셨어? 엄마가 아빠로 죽이네 아빠로 죽이네 좋아 로렌츠랑 힐다 어? 웬일이야? 인기가 있어? 아 알겠다 힐다가 이용해 먹는거야 칭찬해주고 왜냐면은 기누중은 인기가 있을리가 없어 굴지의 용정 아닌가 힐다 오빠도 나오나? 나중에 이게? 재미있구나 가로치고 편리하구나 산책해서 에너지 피 채워주고 오겠습니다 스티스 말한번 해주고 왜 뜨는거야 이거? 이거 왜 뜨는거야? 아 다음게 있구나 페트라 페트라 거지랑 외국인 거지랑 외국인? 교단 출세 힘들다 모두 말합니다 오케이 그리움 없습니까? 나는 고아야 너는 돌아가 난 여기 있을거야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거 같아요 거지한테는 이거 뭐야 이거 불 들어온거 뭐에요? 뭐야 이거? 빨간친구 영입이요? 빨간친구 영입이요? 빨간친구 영영사 힐다랑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힐다랑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힐다랑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스킵 스킵 로렌츠랑 마리안 자 말키우기 말키우기 팀 오케이 메기는 맛있죠? 리스테야 프렌 얘는 또 꽉 차가지고 하기 쉽네 이그나츠랑 리스테야 그냥 하는게 낫겠지? 리스테야 해 그래 옥양아 많이 먹어라 펠릭스 펠릭스랑 어 거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테란 연수 이테란 나머지 하나는 연수할까요? 거지 영입 안될걸요? 리스테야랑 또 있네요 식재료 사러 가는건데요? 얘는 항상 걱정해줘 챙김 받는거 싫어 라팔 반쪽이면 엄청 큰건데? 응 봐봤다 자 상처를 주다니 리스테야 타이빼 배타 오케이 오케이 이태른 선생님하고 리스테라 가서 만나 얘기하고 어디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어디죠? 어퍼 한 번 해야되요? 거지한테 한 번 가죠 거짓꽃을 좋아하나봐 비료도 뿌려 거짓꽃 거지야 거지 왼쪽에 있나 스카우트 오 거지 데리고 갈까요? 페퍼론인 것 같은데요? 피자 거지야 와라 근데 그 제한 있어요? 반? 거지 한 번 볼까요? 거지 15살이네 와아 사기네 거짓꽃 중급시험패스도 있고 도끼? 도끼 몇이야? 오 네 저도 펫 테스트 펠릭스한테도 가죠 우 주듬 펫 경비 자 펠릭스 인그리트를 왜 이렇게 좋아해? 스카우트 오오오 좋아 검사 필요했죠 펠릭스도 들어오고 실뱅한테도 한번 같아 선물 하나 줄까? 여성 여성애호가 자 왜 여성애호가잖아 모두가 좋아하는거 주자 자 물고문이라고 매주 다가야 여섯번씩 했어요 역지 영입이 있음 아 그래요? 스카우트가 안되네 시 그리고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아 체력 채워줬는데? 나중에 할걸 음 그래요 장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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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문장에 집중하지만 문장에 집중하느라 이 리시테아의 노력은 눈여겨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열받은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된다 재평가 받고 싶어서 가라 자 돌아갈까 아 두 칸 남았지 해볼까 검술연수는 레아예요? 아 그러네 나 검술 왜이렇게 낮음? 마누엘라 뭐야 깜짝이야 세테스 기미모스 얘도 잘하는데? 자 이제 돌아갑시다 종료 식사하면 차는거 아냐? 10 아 꽉 찼는데 두 번 찼네 얘 이거 삼파전 삼파전 아... 젠장 파임이네? 씹아 꼭 이렇게 티를 내야돼? 누구야? 빙가빙? 젠장 파임이네 재미난? 학생들을 구울려 그래 학생들을 구울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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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私がちゃんと… よし。それならヒルダは中央の丘を一人で制圧してそこから眺めててくれ。 そろそろ開戦の時間だな。みんな、軍儀を始めるとしよう。 暴れへへへ。 隈 oan、戦いるわけとか、 どにそうな毒蝶を始める。 皆さん 鍛錬の成果を存分に発揮してくれ 優勝学級には大いなる名誉だけじゃなく商品も出るとか出ない さて そろそろ婦人開始の黒言よ 皆さん 心の準備はいいわね 恨めなよ 手加減ができるほど器用ではないんだ やり方は自由だ 勝ちはいいんだろ 勝つのは私たちよ 何が起ころうかもね 始めろ 進軍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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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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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앨범 2플벨러를 쏘는 승리에요, 이런경우면, 상품도 기대할 수 있겠스 아 선생님 오른쪽 맡아서 다 웃겠죠 음 청사자반이 더 가겠다 아니 뭐 에델가스트? 가르트? 쟤도 뭐 잡졸한테 한방이 죽었어 그 누구지? 날라다니는 애한테 에델가르트 내 제안을 들어줘 가르크 마크에 들어가면 반일한 벽을 허물고 성대한 연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내 제안을 들어줘 いや、負けた以上は何? あはは、そりゃ宴じゃ飲むしかないよな あ、そういうつもりで言ったのでは? お言葉に甘えて あははは、先生も随分と楽しそうに笑… そんな顔を押されちゃ、宴も張り切るしかないな さ、帰ろう はあはは はあはあははは はぁはあ…われらが 9.jv…クリン先生のクロウド君がいれば ヒルシークラスは無敵ですね うん、クロウドはいてもいなくても勝てたろうが うん、先生なしで勝利するのは無… うん、うふふ、先生の学級でよかったです うん、俺はまだ戦い足りない うん、死傷事故の傭兵は流石だったよ うん、私もこのような体験ができたよ 크루엔 은근슬쭉 껴가지고 서있는거 봐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 크루엔 은근슬쭉 내가 웃음을 웃기고 그런데 정말 그렇다 당신은 진짜 저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두 웃는 건 기분이 좋네 아... 보고 계시니 누군가가가 아이치기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선생님의 우측을 하가리카네들 대키니와 마와드 호식이 나의 본능이다 말하는게 이렇게 의문스럽죠 그 전쟁의 견 내가 사용하면 얘기는 빠르다 내가 사용하면 너의 본토가 지켜버렸다 그 무협사가 너의 매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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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법 과목마법 태행마법 Madam 전역병 종류는 아니겠지? 의학에 절대란 건 없지만 가능성은 한없이 나긴 셈입니다. 의학에 절대란 건 아니겠지? 의학에 절대란 건 아니겠지? 그럼 난 이만 기쁜 걸 잠깐 현기증이 난 이만의 눈물이 난 이 눈물이 난 처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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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도? 今回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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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ゴン ロランチ 放出 打 打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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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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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센세 도마스는... 그는 영웅의 희생이 있습니까? 왜요? 왜요? 말하자면 알겠습니까? 더 재밌는 것들은... 영웅의 희생과 문章의 관계에 관계가 있습니다. 영웅의 희생은, 그는 영웅의 희생이 있습니다. 문章은, 영웅의 희생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문章의 관계에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의 의상입니다.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기 때문입니다. 문章의 관계가 인류의 희생을 인류의 의식으로 하나는 그녀가 자기소개가 보기 때문에 세이로스 평도를救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녀를 그녀를 낼다 그의 눈에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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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서 멈추기처럼 그녀는 그녀를 그녀를 낼다 이건 문称石이잖아 이 말은 문称石은 원래 그녀를 그녀를 낼다 그녀를 낼다 그녀를 낼다 도맛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네... 도맛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루스입니다. 그 영화가... 도맛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도마슈스는 사비인가 상태란 얘 이새끼리 상해 도마슈스 테스 도마슈스가 더 이상하네 도마슈스는 무심하게 놓고 도마슈스 테스로 까짐 윈하루트 생일 귀찮니? 더 친해지고 싶은데? 처음 만났을때 얘기를 하고싶은데? 처음 만났을때 얘기를 하고싶은데? 꺼져 잘 모르고싶은데? 다시 부끄럽고싶은? 잘 모르고싶은? 그럼? 왜? 나는? 그래서 내가? 나는? 조금 더 알아듣고.. 오케이 티내줬니? お化粧は好きな色を選んじゃダメ 似合う色を選ぶのよ 相手との距離が近づくような舞踏会では 色は抑え身に薄つきにするの 逆に壇上から動かないときには 派手めにしたほうがお化粧が映えるわ えーっと…お化粧自体… 髪はうなじを出すようにしてまとめる 遅れ毛を出すと隙が作れるわ 隙って何ですか そんなものあったら攻撃されます 社交界で何と戦うのよ 適度な隙の重要性がわからないうちは まだまだね ぐーっ 子供扱いされても反論できない 立っているときは 軸足じゃない方を一歩後ろに下げて立つ 綺麗に見えるから 椅子はもたれない 猫背にならない 手は指先までにしきて スラット スラット ス…スラット 立っても座っても疲れる 昼だ…もういいです疲れました さすが私が見込んだ一材だわ もうちょっと大人の色気が出てきたら あなたもう無敵の女子になれちゃうわよ やっぱり私には向いてないみたいなので… わかってないなあ… 私たちが組めば 世界中の男を負けたくな… マークを吸わ 먹을 수 있다고… こういうのはあなたに任せます 私にはおしゃれに時間をかける心の余裕が持てそうに… それにどんなに頑張ったとしても… あなたには勝てそうにありませんから… だけど…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おいしい あなたは… それを恐ろしい… 来そうなあい… みいuseいてや… むそおうといい… そんなかわいい笑顔で けなげなこと言われたら… 胸のキュンキュンが止まらないじゃない…! ティ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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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右ちゃんといってないですか? 強철の合 dairy偏突り。 僕は渡れてたらがもしなかったです… お! 3개 있어 됐어 대화가 나 어딨어? 여기? 이게 지금 그거죠 토마슈가 의심스럽게 해놓고 어.. 그 누구지? 초록머리 남자 있었는데 걔가 제일 의심스럽죠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단인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핀전 갭했거든요 음 그렇구나 얘들아 음 난 잡은 고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아 나에게 선물을 바란다면 어 뭐야 여긴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해 어? 그래? 뭐야 아 어 얘 너 잘 싸우더라 얘 얘가 엄청 잘 싸우더라구요 잉그리트가 비병이었는데 막 개 패고 다녀 비병은 해피 그 그 보정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거 같애 그치 아 비병으로 그 그리핀전 참가했었거든요 어 이 새끼가 비행 아 내가 비행의 기술도 없어 얘는 우리가 아 너 말고 아 같이 얘기해야돼? 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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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가르트 계약함 모의전 할 때 그 잉그리티한테 개처맞고 퇴각했잖아요 봤어요? 개어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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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해결해줄거야 이벤트를 다 보고 밥을 줍시다 강아지에요? 어? 어 뭐야? 그럼 이동 리스트야 에이스죠 채팅창에서 얘가 개쎄진다고 했는데 안 키우고 싶어도 지가 알아서 쎄져요 개쎄서 그냥 역병? 역병일수도 있죠 아싸 아로이스 르미르 마을이 뭐 있었나? 나 왜 모르지? 르미르 마을 얘기만 해 어? 어떻게 4년이다 내가 5년이 왔는데 1년 정도 5살이네 포레버 영원희님 4개월고도 감사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29개월고도 감사합니다 현이 0803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흑백스틸 흑백스틸 스틸 은혜검을 준다 스파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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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 홉 은혜화 하는게 낫겠지? 나 권 많은데? 반장주면 좋겠다 아 얘가 개쎄드라 얘가 미친놈이였어 선생님으로 패는데도 막 안박혀 르미르 마을 사판을 담당하십니까? 음모 욕병인가? 수험 감사합니다 문장이 미친놈 이해도 되나? 어? 르미르 마을 사파드 뭐야? 다 들어왔어? 그리핀전 했어요 컨니치워 뭐야 없어? 우리 반 학생은 안줘 선물 훗핰핳핳x2 난 남의 반 학생한테만 선물줘 억울하면 다른 반 하든가 알로이스는 6월부터 가네 얘는 막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던데 기술 중과 클로드 알았어 내가 그거잖아 이동통신사 잘 안바꿔가지고 대접 못받잖아 때만 되면 바꿔야되는데 그 뭐지 그 통신사랑 그 뭐지 광통신 그 뭐지 인터넷 인터넷 어 거지다 이렇게 거지 우리편 거지 잘해줄 필요없죠 이제 괜찮습니다 봐봐 저 아저씨는 스카우트가 없죠 죽을 캐릭터라는 거야 죽을 캐릭터 시스템이 스포함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얘도 없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시스템이 스포함 시스템이 스포함 시스템이 스포함 시스템이 스포함 시스템이 스포함 시스템이 스포함 이게 안가 시스템이 스포함 얘가 선생 그 의사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 다 들어왔어 그럼 선생님들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누구야 다 들어왔어 여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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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있어 나 못 들었는데 뭐야 로그 누가 왔어? 아빠 누구? 나 왜 못 봤지? 튀김개소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불래? 오 군무교 그래? 관심 없으면 꺼져 아싸 아싸 음 알로이스도... 알로이스도 들어오겠지? 빛길을 달아야지 어 안되네? 알로이스 안되네? 애쉬 애쉬 애쉬는 말 그대로 활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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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 아 깼다가 나중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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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고 하고 여기도 키스티스 구데기? 다시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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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었네 어라 자 자 자 자 여기있넛 자 자 여기 새로 생긴것 같거든 아니 그죠 없었는데 편지 상대겠죠? 어 아니네 용쾌 눈치챘는데? 음 여기 멘트다 음 아 어 어 음 음 무슨 일일지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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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요오쿠야트쿠르다.. 그.. 여기 어딨어.. 이거.. 한달만 쓰는 거예요? 예.. 얘네? 계속 쓰죠? 엄청 늘어났네? 누가 올라오지? 아 힐다.. 철회 방패.. 뭐야 똑같잖아.. 살일.. 살일이요? 거지?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왔어요.. 내가 걷었음.. 오.. 오갈데 없어서.. 뭐야.. 이사람이야? 뭐야.. 이사람이야? 아.. 아.. 사랑해선 안될 고귀한이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아 이거였나봐.. 미치겠네 누군가 했어요 이런거 원래 이제 이런 학생들 이제 발견하면 이제 세이로스 교회에서는 태양에 처하죠 죽을때까지 미친놈이네 이 자식 아무튼 뭐 아이템 줬으니까 자 또 이동 번쩍번쩍하죠 어 어 번쩍이는게 여긴가? 어 한내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걸 또 누굴 줄 수 있어 여기 또 있어 그거겠죠? 마누엘라겠죠? 마누엘라에게 줘 수려한 성인의 계보 열화 봉인 부조 수려한 성인의 계보 열화 봉인 부조 음 음 음 음 음 음 거짓여기네 네 선생님 아나타노 몰텔 소레도 오케이 그럼 다이징니 시마스네 끝나는 돌 어 흑백수도롱인가 이게 거기? 거지가 좀 애정케 해요 흐흐흐 아 귀여움 거지 음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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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의 궤죽으로? 다이집니 스르르르네 또있네? 근데 이걸 하면서 애들하고 많이 친해짐 마리안 거지가 금사자반 캐릭터랑 지원이 많아서 좋다봐 오케 이것도 바꿔 잠깨는 아냐 또 친해졌어 거의 그냥 선물깡이야 선물깡 돌아가면서 그 올리.. 그 뭐지? 친밀도 계속 올라가요 또가 또 친해져 어 아 이렇게 해서 얻는거구나 맞네 그러면은 활 얻을까요? 누구 얻을까요? 카트리는 잡은 물고기니까 얘 주자 억울함 잡히지 말든가 형아 형아 이런라는 형아 이런라는 흐흐흐 흐흐흐 아싸 비교해 보자 정수 고생했어 밥줄게 아싸 아싸 비교해 보자 포기 로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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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기고 싶은 애가 없네? 주문 메뉴로 줘야지 자 먹어라 종수는 기분이 좀 좋으니까 나중에 먹자 흠 오늘의 메뉴 요 요 요 파란색이 뭐였죠? 왼쪽 파란색이 올라가는게? 더 많이 올라간다는거야? 기분 나빠야 밥줌 기분이 너무 좋으면 안줌 지원도가 잘오름? 지원도가 잘오름? 그럼 난 지원도 높은 애 먹..먹이자 어..거지다 제이형파리사모님 이겔고도 감사합니다 제이형파리사모님 누구 줄까? 인그리트 인그리트 어때요? 멀세데스? 인그리트? 흠 흠 흠 흠 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학생이면은 그냥 우리 학생 위주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덜찼어도? 그지? 말타는 잉그랑 흑수리 말타는 애 좋아요 흑수리 말타는 애 누구지? 힐다랑 힐다랑 어 여긴 그게 없네 걔가 날아다니는 애가 없네 잉그리트가 없네 한 내만 해 아 한 번 먹어서 찬송가도 부르고 어? 찬송가도 한 번 부를까요? 이거하고 라파엘 라파엘 까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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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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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차자나 하지마 차니까 하지마 찬송가 아! 로렌치가 안되어있네? 아니... 왜 로렌치가 안되어있지? 여기있다 자 로렌치랑 같이 밥먹을사람 아무도 없어 자 로렌치랑 같이 밥먹을사람 자 니가 먹어라 자 니가 먹어라 자 이제 돌아가자 산책종료 야 지금 이거 외전이 엄청 많거든요? 직접 아 나 학생 너무 많아 한내만 아 이거 에너지차서 싫은데 꽉차서 이재부터 해를 끼치려고 나를 사람으로 안봐요 문장으로 봐요 불꽃의 문장으로 드래곤 나이트는 창도 키워줘야됩니다 아 그래 아 그래 나 이거하고 나 이거하고 그녀는 제랄트 군인 수도원을 떠나기 전에 사망했고 용병으로 떠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나이를 숨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체비당만 근데 좀 저렇게 문장에 집착을 해주니까 제 과거를 좀 어느정도 알게되는 효과가 있네요 진짜 꼴불견이래 카트린 예 카트린 예 뇌정 왜 나 쟤삐 낙만데? 그거 왜 나한테 말해 아 얘는 검에 미친놈이에요 한명은 문장에 미친놈 얘는 검.. 검이 탐나는거야 천재의 검이 필요한거지 그치 왜 왜 왜 이 얘기를 하나 했네 검에 미친놈? 문장에 미친놈? 말에 미친놈? 저 쟤삐 낙마냐 오 상상의 악독을 했으면 당신을 죽일거야 의심하고 있어 나를 저거 직접 안찾아가도 이벤트가 벌어지네? 그럼 쟤네를 우선적으로 쓸거야 으룽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까 정이님도 감사합니다 아 학생이 많으니까 검킬러 창은? 검 도끼는? 창 이런식으로 상상이 있죠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출격? 해야될거 많거든 외전 퀘스트 될거 아 외전 할게 너무 많네 귀찮은데 이게 지금 촉박하니까 요거부터 하자 근데 전투 귀찮잖아 어둠 속의 불꽃 뭐였더라? 왜 왜 자기야 왜 치월거려 자나드? 적턴 스킵하기? 적턴 스킵하기 있을거야? 가자 가자 아 전투관수와 나 뭔지 알아 우다다다 달려가는거 없는거지? 연결전처럼 아 울음소리같은게 몬스터 잡는건가보다 광마의 날 광마의 날 아 또 광마의 날이었어 몬스터있어 가자 코아 뭐야 뭐야 엄청말라 어 오 오 아니 잘 기억이자 어 흐릴때렀 타문이 없는 방해꾼이 들어왔어 또다시 늑대나 매의 공격을 받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자고 의중이가 혹시 의중이가 아 리시태야 저 남은 거 재료 아까워요? 저 규정한 거요? 미스릴 이런 거? 홍산맛 붕어빵님 9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깨비 마라니는 13개월부터 역시 힐다야 아 자랑스러운걸 소티스도 부관으로 쓸 수 있네 근데 친밀도는 왜, 왜 나온? 이게 엔딩하고 연결되나? 스포, 아니 스포랩 그 친밀도 상태에 따라 아, 오케이 회복하는 거, 오케이 어, 진정한 기사도 요거 할까? 리시태야 주면 잘 쓴? 너를 찾고 있었어 너를 찾고 있었어 다시 돌아오라 로드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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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흠 롱 펠릭스 외전에서 얻는 집하이 리시태야 종결템 아니었나? 그럼 내가 먼저 가라 티르소스보다 더 좋은게 있어요? 티르소스 개삭인데? 아, 로렌츠 방패? 방패는 힐다가 쓰면 되겠네 적장 겹파 셀레스트 아텔리님 오십개 오십개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오십개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십만원 하는데 고맙습니다 로도리기에요 산적에 습격당한 마을주민을 구출하여 전작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찔러서 시민이 죽을 뻔했는데 산적두목으로 찔러서 재밌어요 이거? 이거 꿀잼입니다 꼭 하십쇼 슈퍼 로봇대전보다 재밌어요? 슈퍼 로봇대전보다 이게 재밌죠 그럴리가 없을준데 슈퍼 로봇대전보다 꿀잼인데 근데 왜 안해요? 꿀잼인데 가끔 주면서 해요 너무 많이 나왔어 슈퍼 로봇대전보다 크롬잼 프랄다리오스병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더하여 더하여 괜찮아요 저 안녕 아니요 더하세요 어차피 1시에 켜야되서 끌겁니다 다시 꺼요? 아니 이거 이거 게임 끈다고 오케이 뭐 지켰다면 면목이 없을겁니다 사이가 안좋아 일단 근데 밥은 먹을거죠? 밥 먹어야 돼요? 먹을거요? 총수씨 여기 나와요 어디요? 보여줄게요 지금 제 펠릭스? 아닙 갈등이 있어요 어? 로드리는 약간 너 닮았는데 수유비랑? 그죠 머리 길면 좀 경수씨도 닮은 사람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 갈등이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의중씨도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잘 울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감수성이 풍부하네 더스커의 비극 더스커의 비극 펠릭스의 형을 잃음 아 그 기사도땜에 자기의 형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음 그 기사도땜에 자기의 형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음 아 아 아 펠릭스의 형을 펠릭스의 형을 아 이거 예전에 옥냥이 님이 엄청 재밌다고 추천한거죠? 아니 옥냥이는 추천 안했던거죠 이거 파이어 엠블렘 아니에요? 풍화 그거? 맞아요 옥냥이가 되게 재밌다고 꼭 하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정수씨도 하세요 저요? 저는 슈퍼룩이 아 아 아 아 아 펠릭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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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방패 엄청 좋은거 얻었거든요 네 방패? 예 개센거 보여주겠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종수씨 보여주고 예 의증씨 보여주고 옥냥이도 보여주고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거든요. 그 사관학교 학생들을 제가 이제 군인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 타임이 엄청 길죠? 이게 그 잡.. 전투보다 잡질이 많아요. 잡질이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 잡질을 재밌어야 되는데 전 잡질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싸우는 게 좋아요? 프린세스 메이크 느낌도 약간 난다. 아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야 돼요. 종수씨.. 종수씨요. 화내요. 종수씨. 저.. 살쪘다고 다 제가 아닙니다. 아니 옷을.. 옷을 제가 사드릴게요. 주먹질을 잘해요. 자기가 키울 수 있어요. 주먹질로 할지 뭐 도끼로 할지. 도끼는 흙지가 높을데? 창이랑 도끼가? 아니 비잖아요. 비. 하나 지나야지 한 등급. 아 그러네. 주먹질이 비네요. 네. 그래서 주먹질을 올려야 돼요. 종수씨는 주먹질이고 의중씨. 의중씨. 여기 키가 크는데 긴우중으로 불리고 있어요. 마법. 마법. 아 마법.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어울려. 프라이드가 높지. 네. 프라이드가 높아요.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서 울 때도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그치. 마법으로 안 되면 울지. 눈물이 나지. 그리고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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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다. 머리스타는 약간 영태형도 같은데? 어. 어 그러네. 영태형하고 퓨전했네. 옥냥이는 엄청 부유한 상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관학교에. 여기 원래 귀족들만 다니는데 돈이 많아서 들어왔어요. 아. 근데 별로 기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기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미술을 하고 싶어요. 아 미술을. 근데 아빠가. 그.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 자기가 잘하는 거는 기사인데. 미술을 하고 싶은 거구나. 아 잘하는 것도 아냐. 잘하는 것도 아냐. 그냥. 아빠가 그냥 배워오라고 해서. 강제로. 명예를 좀. 얻고 싶어요. 돈은 많으니까. 돈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기사를 키우고 싶어서 얘를 사관학교에 보내는데 얘는. 활쟁이가 됐네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활쟁이로 키우고 있어. 검도 재능이 좀 있고. 이게 잡다하게. 진행이 많아서. 얘는. 명중 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 키웠어. 오. 그레이트. 그레이트하면 한 번 더요. 에. 퍼펙트하면 한 번 더요. 그리고. 여자 캐릭터도 많네요. 여자 캐릭터도 많아요. 거지. 거지도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애착을 갖는 캐릭터도 있네요. 저요? 음. 저는. 마누엘라 선생님. 마누엘라 선생님. 아. 저도요. 아.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마누엘라 선생님은 부관으로 씁니다. 부관은. 부관은 뭐냐면은. 슈퍼로봇 대전 할 때. 정신 커맨드만 쓰는 애 있죠. 아. 그냥 타고만 있는 애. 좀 그런 거랑 비슷해. 옆에서 힐만 줌. 자동. 자동 힐. 저한테 붙여놓고. 힐만 시킵니다. 아버님한테 붙여놓고. 부관으로. 힐러니까. 힐러니까. 내가 세니까. 나한테. 침착맨님 전용 힐러. 그러니까. 되게 약한의 체력. 이 채우는 것보다. 센의 체력. 이 채우는 게 훨씬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주인공 캐릭터가 있어요? 아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예요? 클론은? 아니요. 주인공이. 이 선생님. 그럼 얘도 싸워요? 얘도 싸워요. 얘가 그럼 이 세계관에서 대장이에요? 제일 세요? 선생님. 어. 얘가. 파이어 엠블렘이라는 게임은. 그. 말 그대로. 불꽃의 문장. 을 가지고 있는 애가 주인공인데. 얘가 그걸 갖고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특수한 문장. 아 얘가 그러면. 선택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계관에서 주인공이네요? 네. 엄청 세요. 파이어 엠블렘이 있으면. 아이스 엠블렘을 가진 적군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예.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서 모릅니다. 얘는 천재. 얘는 천재예요. 천재. 문장을 두 개 갖고 있어요. 오. 그니까 악마의 열매를 두 개 먹은 거랑 똑같아요. 엄청 희귀한 캐릭터야. 근데 나이도 제일 어려워. 오. 그리고. 막 멀리서 막 대포 뻥뻥 쏘는데. 엄청 쎄. 마력이. 얘는. 키우는 맛이 나겠다. 얘는 의기소침. 아. 의기소침. 아빠가 너무 잘나서 의기소침. 얘는 좀 있어. A 내겠는데요? 아 이거요? 어 그러네요. 몸이 약해요. 약하게 생겼죠? 슈슈슈. 슈슈슈. 말을. 말을 좋아해요. 동물. 동물. 호스.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에마 부인이에요. 말을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나. 부인은 아니에요. 아 부인은 아니고. 에마. 에마. 에마 소녀. 힐다. 힐다는. 얘는 재능이 있는데. 자꾸 요령을 피워. 이유는. 얘보다 더 잘난. 형제가 있어. 아. 그래서. 비교되니까. 비교되기도 하고. 애초에 포기하는 거. 걔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냥. 그냥. 요령 피워. 왜 하늘이. 왜 하늘이. 나를 낳고. 어. 나를 낳고야. 근데 얘도. 재능이 출중한데. 자꾸. 요령 피우게 돼요. 얘는 별이 3개에요. 아 별. 특수한. 그. 재능이 숨겨져 있을 때. 그래서 여기 키우면은. 특수한. 어떤. 능력이 발동됩니다. 오. 근데 이게. 자기의 적성. 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는 도끼. 도끼의 중갑. 오. 레이피어. 약간. 근데 얘는. 되게 땅땅하고. 앞에서 탱커.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요령 피워가지고. 저. 최전방. 최전방. 그래가지고. 좀. 억지로. 성격 개조시키려고. 중갑 입으면. 어느 정도. 데미지 이하는. 무시에요. 오. 마법의 약함. 마법의 한 방에 날라간다. 야. 잘. 잘 만들었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아. 얘를 하면 안되는데. 그래. 저거. 삼별해야지. 삼별. 아니. 옆에 꽉 차있는 애들 많은데. 마누엘라 선생님 보자. 어. 왜요. 아니. 위에. 0이죠. 진짜. 끝났어요. 마누엘라 선생님 보고싶은 안되는데. 아. 잘하네. 얘는 이제. 검의 미친 아줌마. 아. 검의 미친 아줌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룹도. 마국관관리를 이렇게.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하는거죠. 와. 진짜. 어. 근데 이제. 말 좋아하잖아요. 에마소녀 듣고. 의중씨가. 그 나중에 내가. 말타는 기사를. 말타는 마법사를 키우려고. 오오. 기마술을. 능력을 상승시키려고. 근데 마법사는 나중에. 그. 날라. 플라이 마법사가 날라다니고. 플라이 마법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얘는 거지인데. 누가 걷어서 키운 애인데. 어. 제가 우리 반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나중에 데리고 온거야. 아. 나중에 잠재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왜 또. 자꾸 막. 바꾸냐 해. 직업극이 되게 다양하네요. 아. 엄청 다양합니다. 옛날에 그런거 있었는데. 드래곤 나이트. 용기사인. 아. 맞습니다. 아. 밥 잘 주네 여기. 밥 잘 줘요. 아. 좋아요. 에너지가 없는 애가. 우연치 않게 걸려서. 둘이. 약간. 썸타는 사이에. 아. 썸 안타요. 그냥. 일들. uniqu. 주에게. 네. 어떤.. ZYQ. 하. 흫. 넋. граф. 진우지 clerk. 흫. uuradin Terry. Sharana.. 음.. 아까 나왔었죠? 검에 비치네 선생님, 마넬라 선생님 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마리안의 다과에도 한번 가실래요? 그럼 대화할 수 있어요 1대1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캠으로 들어오세요 누군지 안보이니까 마리안하고 차를 마실수가 아닌데 최고급 최고급차로 별로 관심없죠? 어? 저거 멘보샤 아닌가요? 두번째꺼 식빵사이에 새우를 껴나 어? 멘보샤로 보여? 난 전혀 멘보샤 생각 안나 이 배치가 사실 이제 차마시면서는 이제 달콤한거 먹는데 정수씨는 멘보샤 사실 뭘 먹어도 맛있긴하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그래 감사합니다 멘보샤 먹죠 지금 인간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동물을 좋아해서 그래픽이 약간 옛날거 같은데요? 이거 좀 됐어요 고양이에게 한번 좋아했죠 이거 좀 된거에요 아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일본게임이 좀 약간 3D에 취약한거 같아 좀 뭐라고 해야되지 다크소울 같은데 말고는 좀 전체적으로 좀 특히 코에이가 좀 취약하더라구요 3D가 근데 요정도면 되게 잘 나온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되게 깨져보이는데 막 나만 그래? 어떡하지 이거? 아아 저런 먹는걸 안좋아 코에이가 진짜 약해 3D가 아아 얘 내 스타일 아니야 아냐? 먹는걸 안좋아 아니 아니 취미를 공유해야되는데 먹는거 안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거 먹으러가자 관심이 없어 마리안도 안좋아할거 같아 서로 서로 뭐 나쁘다는게 아니라 저런 분들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 어 이벤트 엄청 많네 방비 아까 주운거 방패 방패 쓰는 애가 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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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요 어 저 하네만 있는데요 하네만은 문장에 미친사람이 있어 어? 아이기스의 방패 와이씨 아 방어삼 항마삼 미쳤다 이거 데미지도 반감시키고 문장이 일치하면 아아 프랄다리오스 문장 드물게 드물게 거의 안터진단 이야기지 아아씨 그러면 문장이 프랄다리오스 문장이 아니거든요 문장을 바꾸죠 근데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서 잘 못피해요 못피 어차피 근데 얘는 중보병이니까 몸으로 때우는거잖아요 어차피 회피는 포기했죠 아이기스가 이지스죠? 맞습니다 그냥 끼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사람 무거워졌죠 그리고 명중의 먼지 뭐 어 어 명중이 어 명중이 높네 명중이 좋아요 아 고구마몰랑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우중이도 왔네요 우중이도 왔네요 우중이도 왔어요? 이제 끄죠 끄죠 나 뭐해야되지 할거 없겠죠 출격 외전 두개 해야됨 불운한 죽음의 연쇠 불운한 죽음의 연쇠 불운한 죽음의 연쇠 어떻게 생각을 해봐 음 옥냥이 왔니? 왜 무슨말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 크로마키 특정 상인에게 빈번하게 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글로스터 백건육에서 리건 공장령으로 향하는 상인만 습격하고 있다. 글로스터는 기누중 내 가문이고 리건은 반장 내 가문이죠.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몬스터 됐지. 야 11월도 끝나가네요. 마을 조사해야되고 나랑 놀아주세요. 저 몬스터들 때문에 안되는거였어. 네네들 왜있어. 아 씨빵. 차라리 힐이라도 할걸. 문장 그동안 안되셨어. 글로스터 백건육에게 그게 있었나? 어 반장. 클로드 의욕 최대. 어 레스트용 병단. 빅터 사경단. 좋아요. 클로드 의욕 최대. 기누중 아빠바. 살리고있어요. 리건 공장령으로 향하고 있었던건가요? 그니까 글로스터 가문에서 뭔가 하는거 같죠? 이 연합 안에서도 그게 있는거에요. 아빠요? 그럼 글로스터 가문이 굉장히 기열한 가문이었네? 목숨을 잃은 상인이란건 아 형이었나? 아닌데? 누구였지? 아 엄마 아빠. 아 맞아 그랬다고 했어. 그때 같이 온 상인이 라파엘의 엄마 아빠였어. 그리고 선대 리건도 죽었어 그지? 그래서 왜냐면 그 리건 할아버지가 키우지 않아 지금? 이러면은 기누중과 종수가 원수가 되는거죠. 네 그렇죠. 제idecia quoi 아antics 인사되 prototypes 테임베너의 엄마? 근데 저는 제 carenage의 엄마 carre crucifix 테임베너의 엄마 아빠 충 encontramos 오늘 밀기 얼굴 더 괜찮다 하잇 옷도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욕심이겠죠? 옷까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킬러보 뭐 이.. 상인이 막 여러 개 줬네요 쇼트옥스? 이.. 투척용인데 필살이 높아 투척 상인원이에요 아.. 갈까요? 마늘과 한레몬 킬로보호가 활종격, 종결급 얼음과 수태, 수채, 불협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그러세요? 꽉이쳐죠 그만해, 혼란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학생이나 사람들 안 쓰더라도 영입해놓는 게 파밍용으로는 좋네요 사이좋게 지내시고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사신기사? 세케스 군에게 보고하러 빨리 가져가고, 한내만은 보고하자고 일단 가 얘네가 나가겠네요, 그렇죠? 얘네 잘 안쓰는데 여기서 레이피어 꼭 얻으세요 아, 좋은거 좋은거 주나봐요 저 디엣씨 안샀어요 예쓰 아, 나 그걸 해야되는데 지금 진화는 못시키잖아, 그렇지? 아, 나 혼자 얘들아 받아쳐라 이히히히히 예쁘장한게 있잖아 그 안지르 산적 부모 믿고 다니더라 아니 이 띵을 피 저 띵 피하면 이 띵 얼음과 수채 불협화 선생님 오, 좋은거 맞네요 근데 그 네모 형태가 좋은거 같애 그래야지 한방에 그 실드를 까서 그죠? 한네만 어? 한네만 혹시 저를 사랑하는거야? 일단은 부사하니까 그쯤에도 한네만 되게 편안했는데 그치? 마누엘라 되게 편안했죠 근데 한네만이 생각보다 딜이 좀 나왔어 그치? 힐을 못해서 그렇지 힐을 못해서 어? 갑자기 둘이 선생님들도 키울까요? 어때요? 선생님 키우기 학생 빼고 학생 빼고 학생 빼 마누라만 키워잉 선생님이 왜 그러시죠? 여기 계셨네요 태성당에서 무엇을 저한테요? 저한테도 참회를 하신다고? 무슨 참회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누라 선생님 저에게 참여하도록 하세요 어? 나라 결혼이 없으면 어? 아나도 아나도 결혼할까요? 그건 좀 그건 좀 서로 알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생각해볼까요? 마누라 마누라 선생님 마누라 선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그래도 두근거리는 흐름인가봐 하하 마누라 선생님 의욕이 상승하셨는데 아콘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 정비해야되는데 이테란 안되고 리시테아 했고 나머지는 20이 안되나? 20이 안되네 나머지는 그리고 정비해 지원정보 서로 이야기해 망상중이야? 귀신의 일격도 귀신의 일격도 기사단 바꾸고 특성 바꾸고 친해졌어요 아 무기도 사고 아씨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친하게 지내는거야 되네 개빡돌개 가구야 큰소리로 말하지마 사냥하고 있어요 레온이가 사냥하고 있어요 레온이가 사냥하고 있어요 수렵 채집도 하고요 사람은 무엇때문에 살아가는줄 알아? 왜이렇게 상대가 하늘은 난 하늘은 하늘은 를 나 네 이런 없을까 해서요 나흐랜이 이끌어 줘야 하잖아요 서민분들은 나흐랜이 이끌어 줘야 하는 우매한 존재 그들의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민초민씨 아니었어 민흐랜 아니에요 민흐랜 갑자기 말이 막혔어요 라팔과 로렌즈 얘네 사이가 좀 어색할 뻔 배고픈 라팔 존수가 뭐 먹는데 로렌즈가 또 가르칩니다 듣지도 않아요 배고팠는데 로렌즈가 밥을 주고 호감을 얻었다 뭐 이정도입니다 그림그리고 있었냐 옥냥이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림그리는 기사 그림그리는 기사 그 생각은 못했네 신미안도 그림실력도 우수한 인재 품격 높은 기사 그림그리는 기사 좋은 아이디어로 줬습니다 투자 애는 착해 의준이가 아기가 있진 않아요 착해요 그냥 재수 없을 뿐 재수가 없을 뿐이지 애는 착해요 과자도 주고 얼마나 착해 과자 주면서 과자 줘서 호감을 살려고 했더니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 그냥 과자만 주면 되는데 그치 책을 쏟았습니다 리스테어가 자 리스테아가 쏟았는데 도와준다고 했는데 잘 안꽂았다고 욕먹음 단거 좋아한다 리스테아 싫어하는거 어린애치고 몰래 먹고 있는데 펠릭스한테 걸리고 뭘 주면서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뭘 줬을까요 과자 줬나봐요 아니면 우린 거짓은 반신없네 검에 관심있는데 해결나 2 뱃음 에 말 말 말 마리아는 보기만해도 깃발리죠 눈을 감아 주시겠어 제가 눈을 뜨시겠어요? 어 갑자기 이 풍경을 보고싶다고 하면서 어 갑자기 뭐죠? 공략이 뭐지? 그리고 또 레온이한테 이 풍경을 한번 보라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방해할 수가 없었는데 눈을 감고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스미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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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데 또 스미마생해 음 음 이런 얘기 항상 징징대죠 이그나츠 미안하다 가면서 어? 지 맘대로 못한다고 계속 징징대죠 지 맘대로 다 가면서 정답 미친놈이라니까? 얘 미친놈이야 사페야 장작 던.. 걔한테 물어와 이런거 같은거야 자 던져볼테니까 썰어봐 모아서 던지래 오히려 미쳤어 끝났어 그리고 실.. 심지어 그렇게 하고 끝나 힐다만큼 힐다 보다 더 악질이야 이거 하드라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막 밀어도 되지? 어? 앞바다 로미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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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택시 로미이루 자녀roit 미쳤어.. 왜그래? 마을이 왜그래? 어?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마을을 너무 참혹해요 스트라솔룸 해야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거 아니 답이 없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왕의 삶에서도 불 안 지르면 그 배드엔딩이야 간편하게 불로 정화하면 되는데 아 불질을 하는건 다니엘 의사였던거 같애 그치 역병이 돌고있습니다 척천멸 흐지야 가자 흐읏 이자식 왜 마을 을 누렸지 뭘 계획하고 있는 거냐 아 이렇게되면 흐읏 흐흐 좋아요 아 리스트야 사신 물리치면서 MVP 선정됐습니다 근데 리스트야 너무 세다 염제 언제 왔어? 깜짝이야 오 또 달라요 생각이 또 달라요 이 안에서 4천억끼리 3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3대장이 손을 잡을까요?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진짠다 뭐 그럼 왜 뭐 말하는거? 그럼 뭐를 원한거야? 진... 진실되게 말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주려고 한거야? 말걸고 갔어 변했다? 아버지 제가 뭐가 변하고 가자 진짠다 아 진짠다 아 이제 알려주나봐요 근데 말 못하고 죽어 그래서 영원히 몰라 그래서 중간부터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바로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녀석의 목적은 세계정복이다 지말만 맞아 여기 등장인 캐릭터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푸렌? 정말로 좋은 곳에 치 마 깜짝 깜짝 고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빌런이었어 그걸 두 번 껐어 360도 고개 안 껀거랑 똑같아 그러나 이제 담당 나 셔테스인줄 알았는데 그죠? 너넨은 사라지고 셔테스는 남아있길래 피, 피 때문에 40년 전부터 이미 왔었어 아 8년 전에 그때 죽이고 된다고 레아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정보를 해야지 정화해야죠? 스트라솔롬 해야겠습니다 어 떨어졌어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 하쿠운소 하쿠운소 눈물의 이유 맑은 겨울 하늘에 송신이 환장 날씨가 빡 돌아 안돌아 이사장님 빡 돌아 안돌아 뚜껑 열리죠 개빡 돌죠 로딩 때 컨트롤 이렇게 하면 천생 움직인대 5천원 받고 용돈 받고 야 나 또 있다 외전 또 있다 외전 어? 알로이스 알로이스 반가워요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우리 편 될 수 있다는 거잖아 다과애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눈을 마주칠까요? 왜 안돼 아 버퍼링 걸려가지고 아저씨 알로이스 아저씨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낚시도 찌도 주겠습니다 다과애 다과애 하면 나한테도 좋네 누구의 또 성 내 생일 클로드의 축하 선물 금사슴 팔찌 뭐 반장 밖에 촌질을 안 주네요 이러면 반장 밖에 편애할 수밖에 없겠는데 다 책상에 올라와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든든하다 제랄트 왔어요 이 임무 완성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불길하죠 그먼 아 첫날이라서 그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도회 잘 해야지 특수직 얻을 수 있어 무도회는 뭐야? 공략이 갑자기 말이 없어 아 의식하고 있어요 대신해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저게 더 신경쓰게 해 개빡돌아 괜찮다는데 계속해 그만해 험한 꼴깍돌아 아 전략전술 전략전술 단장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단장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 인정해 아 아 니가 더 이뻐 아니야 니가 더 이뻐 아 아 휠다가 좀 저런 손재주나 어떤 스킬 이런거에 이제 좀 능숙하죠 이렇게 저장하고 산책할게 많아요 지금 말걸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죠 개빡돌죠 개빡돌아 개빡돌아 아 아 스카우트하면 좋은게 외전무기 줘서 좋은데요 멀세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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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 흘렀 esa 앗 아 손울 막 лет 아이씨 의욕상승하잖아 차렐라 오르지 말지 엄청 흥미있는데요? 눈..어..눈은 죽은 눈으로 요정? 선물주 다 Woah 오오오 여기 한명 있네 같이 소원을 빌 여자? 여자아이? 그거는 리스테아가 아닐까? 뭐 능력치 안 올라가요? 걍 하는거야? 그렇군 무도회를 즐기고 여기서 뭐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뭐야 무용수? 무용수 된다고? 왜? 뭐 너도 뭐 스트라솔룸 하고 싶어? 말해 그러면 내가 바쁘지만 그건 해줄게 스카우트 참 비극입니다 그죠? 아무나 가슴 아픕니까 그림 그리는거 냥이 그래? 입 꽉 찼잖아 아... 추워 어? 너는 너 그냥 밥 먹어라 뭔가 부동산 그림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없네 아 레아한테 말 걸면 오케이 그랬니? 그래요 신났구나 마누렐라? 안녕 에델가르트 독일사람인가 봐요 어 어 그때 그 그거 오케이 아 그 레아였지 뚜뚜 얘네 둘은 뭐 있어 그치? 너무 붙어 다니지 너넘 어린이너들 너무 붙어 다니는 얘네 둘 haya 두개 내 이게? 으 기술을 갖추는거 아 레아한테 가면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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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ズねー マンゾー それをガルグ次は マンゾー マンゾー 이러면 죽여버려야겠죠? 윤수영이 생각나네요 고양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맛있게 먹고 싶다면 죽이는거죠 고양이가 원하면 호민이 형 호감작 다 해놨는데 안심하고 있었는데 백로배가 있었군요 무용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겨루는 비전서도 키워집니다 무용수가 있으면 그게 된다고 했어요 두번 움직이게 하기 그러면 리시테아르가 두번 쏘면 두명이 죽는다는 얘기에요 조조젠에서도 사기였죠 주작 회기 주작 회기 주작 옆에서 마나 채워주고 주작 회기 주작 회기 년이 제작은 주작 회기 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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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리시테아가 두명이 되는 효과에요 4개 이 캐릭터 중에 사기 캐릭터가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쟤 왜 저기있냐? 그게 두 개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귀가 사귄 거야 선발로 할까? 누구할까? 무용수 누구할까? 흐랜? 뭐가 보통 좋아요? 보통 흐랜좋아? 어떤 스탯이 높아야 돼? 매력? 25 19 8 매력이 너무 없는데? 13 어? 힐 다 미쳤어요 매력 아 18이구나 흐랜이 마누엘라도 16이야 어? 마누엘라 선생님? 흐랜은 무용수 아니면 쓰기 힘듦 오 25 있어! 아 나구나 깜짝이야 마리안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높지 않은데? 마누엘라 선생님 시키자 마누엘라 선생님 내가 제일 매력적이야? 내가 제일 댄스머신이야? 백로엔? 너 하고 싶어? 안 시켜 너는 좀 정.. 정감이 안가 왠지 모르겠어 재수업도 할까? 재수업도 할까? 예스 마누엘라 학생이 아니라서 안 돼? 그런게 어딨어 차별이잖아 그건 아 아 얘 비병 좋던데 기술기행 기술기행 취재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의 erre 베스트 츠마슈때문에 다 조사하고있어요 정의 너부터 조사하는 건 어때? 옥강철, 우츄강철, 목주여신상 맞다 나 그거 여신상 그거 해야 되는데 너 나갈래? 아 매력이 낫죠 매력이 낫죠 너는 안되겠다 선생님 낫 어? 선생님 안하네? 자 다시 봅시다 매력이 높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딱인데 그지? 클로드가 춤을 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제 막 명중 20짜리 했거든? 클로드 13만 넘으면 돼요? 아 그래서 마리안도 되네 매력 검캐릭 우승시켜줘도 좋아요 모룡수가 스탯이 구려서 의외로 쓸모가 없어 아 무용수는 계속 춤만 춰야 된대 아 무용수는 계속 춤만 춰야 된대 일단 여기가 스카우트 오케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아들 그 그 검에 미친 여자랑 또 외전 뜰 듯?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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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브 싫다고? 그럼 얘 하자 지도시켜 왜 줬냐면 얘죠 이거? 개보기 싫은데? 툭툰 아 근데 말 태우려고 툭툰 그거 했는데 이거 빼야잖아 툭툭 아 제가 창을 안올려서요 의미가 없었어요 오 이거 뭐야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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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툭툭 툭툭 창을 해야되고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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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목주의 신상 스테 툭툭 툭툭 서 conducting 툭툭 마산 자 이제 침추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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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되나? 이제 밥먹어 자 이제 침추려면 어떻게 해? 자 이제 침추려면 안 돼 이제 침추려면 어떻게 해? 거찌? 거찌 대 한 명 있었는데? 체력 없는가? 아 예 이그나치랑 이렇게 하죠 영입 안할래요 귀찮아졌어요 편타왔어요 아 불다 의무실에 쓸 물자가 필요해서 붕대비 넣어줄래? 다 시켜 얘는 극약도 있어 안 돼 멍미뎀 아 힐다가 결국 가있어 자 이제 다 끝났고 산책 종료 집 집 아 아예 안썼는데 왜? 왜 정리 못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거야? 짜증나니까 아니 뭐 여자 남자를 떠나서 정리 못하면 짜증나지 어 히키코몰이네 쿠키는 니가 다 먹었니? 넌 이런거 좋아하지? 수수께끼 어 아냐? 무서운거 싫어해? 넌 집에 있으니까 사우나 좋아할거 같은데 아냐? 뭐지? 뭘 좋아하는거야? 뭘 좋아해? 왜이렇게 안떠 이거 각? 왜? 꺼져 와 거지 옷 입은가봐 멋있다 거지 잘생겼어 거지 미남이야 남자는 용 타고 여자는 페가슨스 타네 퍼펙트 안떠다 어 이그나치 A다 이제 아 일 남았어 그래 공마의 화살 자 됐다 그치? 이제 간다 이번엔 출격 외전하자 어? 애쉬는 왜 있지? 애쉬 우리 학생 아닌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까트린이 있어서 가자 공존할 수 없는 하늘 공존할 수 없는 하늘 눈물의 이유 어? 캐릭 하나 빠지면 보상 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1 아이템 줍니다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다 있는거? 왜? 왜? 영구? 그럼 개좋잖아 근데 보상 안좋다 그래 개꿀인데 개꿀인데 얘는 기사 매니아입니다 기사가 되고싶어요 가자 여기서 친해져서 애쉬도 들어올지도 아니 쉽게 말해서 오면은 그런데 받는데 막 연병 떨면서 막 하면은 안 받는다 이거지 흐랜 외전 좋은 템 퍼줍니다 갈까요? 너무 쉬워 적 전멸 혹은 10턴 레아 방어 사료 아 나 그거 안정했네? 부관하고 그거? 대충해 레아사마 래아를 끝까지 보였냈습니다. 바람을 붙지. 개꿀. 이거 주인공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요거 봐. 거지주라고요? 저걸 거지주래. 그럼 거지야? 그게?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지냐고. 그지는 없어야 그진데. 그래? 음. 고생했다 너도. 예시? 어디갔어. 종이 뭉치는 뭐야? 주식 투자했나? 휴지 조각을 가지고 된다. 좋아요. 기마 또는 비행인 유닛. 이게 개꿀이라고요? 근데 메뉴 저장해야 돼요. 잠깐만. 일단 정비를 하죠. 소지품. 바람의 부츠. 주인공 주는 게 맞아요. 그쵸? 주인공 주는 게 맞아. 거지 아니야. 거지 날아다닌 텐데. 거지 날아다닌긴 할 것 같아. 그럼 좀 간지죠. 아 지금 써도 돼 이거? 아 그래? 지금 써도 되는 거야? 아 나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조지전처럼. 리시테아도 좀. 아휴 주인공이지. 무조건 주인공이야. 리시테아는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주인공은 무조건 써.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도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나 알로이스는 없는데 되나? 흠. 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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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 아. 이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었어. 동부에도 있어서 조그맣게 좀. 새가. 약한. 근데 이제 이런 기사단은 따로 뿌리지가 않은 동부교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해저 토벌 해줘서 좀 이걸 게려고 한 것 같아요 정교회? 러시아 러시아 그런 개념인가? 옛날에? 재정일치 시대의 사회와 비슷하다고 봄 여기가 지금 좀 그렇죠 그죠 세이로스 성 그 교회 거기가 이제 교황청이 어떤 권리를 갖고 그 쉬워 사실 쉬워서 그냥 하는데 드라곤도 있구요 그냥 해적이에요 상인도 구해야돼 자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쏘기 전에 쏘기 전에 선생님이 어디? 잠깐만 그치 선생님이 어디? 왜냐? 선생님 옆에 있으면 경험치가 더 들어와 죽어라 사망 활미라인이 쓸데없이 미용을 받게 되잖아 헛 헛 여유있게 100%죠 또 한방 헛 헛 10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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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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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 하얀 악마 리시테아가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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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음 그랬구만 기사단도 받고 금괴도 받고 천사의 옷도 받고 좋은 경험 했습니다. 자 가세요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치 올라가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세이루스 성교회 기사단 알로이스 샤미아 카트린 또 누구 있었지? 지상하게 쳐다봐 이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송용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냥 대사도 쭉쭉쭉 넘기면서 볼 수 있잖아 괜찮은 재밌는 것 같애 좀 옛날 스타일이죠? 좀 아 무용 우리 우리 그 기누중 아 댄서였어요 마누엘라 선생님 댄서였어 아싸시노 각판의 대표가 아 얘도 댄서 아냐? 왼쪽에 그죠? 아이돌이잖아 아니 경력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아? 이거 아마추어 되는데? 마더춤 의중아 마더춤 가자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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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로 가자 슬픈 그만 그만 아 수바라시였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나 관능적이라서 두근부렸어 아 금사자반 아 롤렌즈 사실 로렌즈는 모를거에요 짬 때린건데 검무 검 회피 검 써? 그래서 펠릭스가 그거라는거구나 좋다 오히려 오히려 실용이라고 뭐야 드미트리 오케이 미트티 드미트리 한잔할래? 우리 드미트리를 보니 가슴이 두근가 우리 드미트리를 보니 음 드미트리는 만찬에 초대하... 근데 얘 왜 건틀렛을 끼고 다녀요? 나머지는 그건데 꺼져 꺼져 야 왜전이 또 아직도 나갔어 오케이 이제 드디어 퍼펙트가 뜨는구만 지휘 손님이 너무 쎄서 이걸로 제어하는거야? 사이클러스처럼? 아 진짜로? 이그나츠 시릴 이수 도와준다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아... 이그나츠가 일을 못하나? 거지가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지 상처가 많으면 이래 방어적이지 방어적이야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제 친해지겠죠? 시니까 이러고 할 얘기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도 없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마음도 거지 마음도 거지죠 마리아나보 동물얘기 마리아는 동물이 옆에 있으면 잘싸와요 특성이에요 옆에 동물있어 뭐 말 뭐 용 뭐 페가수스 이런거 있으면 잘싸요 에? 이마! 하이! 이렇게 좀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요 레온이 애들이 다 서로 좀 친해지기 시작했죠? 비까지 올라왔죠? 버릴거 있어? 야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버렸어 야 천재에요 쟨 이제 훈련 덕후 레온이 레온이 또 깨달아버렸어 리스테야 또 깨달았어 또 진화했어 천재소녀 금사슴의 하얀 악마 또 배웠어 쟤는 제일 어린데 미쳤죠 어? 뭐야 방금 뭐..뭐 동성애 코드도 있어요 여기? 나이는 얘 둘이 좀..맞죠? 아 누나에요 아 있긴 있어? 어 그래 어 그럼 막 결혼하기도 해요? 동성결혼하기도 해요? 아 짓어? 와 그래? 근데 레온이가 남자애들 별로 안좋아해 실제로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그랬었어 아 가능한 캐릭터가 있어 힐다랑 거지 힐다랑 거지 궁금하다 어? 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하는 힐다랑 가스라이팅 절대 안당하는 거지랑 가스라이팅 들어가죠 이제? 가스라이팅 아 자 차가워요 자 영업하는 사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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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당한.. 절대 안당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아..화재 돌려요 아 그래 일중독 아 말려듭니다 말려들어요 이렇게 차가운 시릴도 말려들어 아 이러면서 한번 싹 깔면서 기분 나쁘게 한번 싹 해주면서 계속 자 어 내 얘긴가 찔리면서 가스라이팅도 들어가면서 스며들면서 자 망라일 뿐이라고 막 앞에 쫙 얘 얘기하는거죠 그렇게 들었어 하면서 시를 소개 자 거지 거지 계속 끄덕이죠 찔려서 찔리죠 자 뭐야 아니야 나는 나야 다 똑같애 인간은 레아님에게 많이 그걸 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이제 속마음을 잘 말을 안하는데 힐다한테 C등급부터 벌써 열려버렸다 왜전 이건 좀 어려워요? 아 근데 전투하면 두개를 해야돼 하나만 하고싶어도 두개 해야돼 그지 아깝잖아 이게 쉽다고? 17렙인데 이게 쉽다고? 그래 진로 고민이 이렇게 어려워 오니사마 그랜 오니사마라고 하지마 얌전히 수도원했었다고 하지만 하지만 초록머리 일조 여기서 좋은 창조야 아 오라버니는 무척 귀염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실 예정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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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c c 아 이상한게 아냐? 나만 느끼는 그게 아냐? 여러분도 좀 느껴요? 하얀 악물 없어도 돼요 좀 늦게 나왔다고? 아 얘 드라곤이었어 자 쇼트엑스 파워 100% 오케이 라파엘 21렙 3급 시험 패스 비석에 화관을 바치러 가겠느냐? 스테이지 클리어 아 암살 많이 했죠 클로드가 뒤로 돌아서 갭했죠 오 키홀 용... 오 좋아요 좋아요 키 주면 되겠다 지 올린다면 말했죠 어 어 이거 이거 맞아요 창 좋은거 준다고 했어 특별한 장소였거든 여기 세워진 비석은 성키올의 기념비인 동시에 내 아내의 묘... 묘기도 어머니도 이곳에 있니? 가족묘야? 아 뭐 나중에 될순 없는거죠? 그죠? 오라버니와 동생인데 결혼할순 없는거잖아 그치? 먼저 태어났기때메 호칭의 문제지 그치? 이건 호칭의 문제일 수 밖에 없지? 그쵸? 아 왜냐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어 그니까 이게 자 봐봐 후랜이 제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 롤을 수행하지 뭐가 있대니까 저 자식 뭐 사정이 있대요 뭐 추적을 당한듯 지금 보니까 레아님까진 알겠지? 레아님까진 지금 지우기 나쁜놈이 아닐지도? 나쁜놈이 아닐지도 근데 눈이 죽어있는거 보면은 흐랜 흐랜은 나쁜놈일지도? 야씨 두개나 줘? 세스린의 문제 어 세스린 이거 흐랜이 쓰면 되겠는데? 히어라의 문제 메톤 HP회복 문장이 없어도 좋고 문장이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오늘 메인 하나도 못했어 히어라의 문제 아 신났어 저는 순수하게 춤추는 것을 즐기겠어 뭐 아 아 전문 댄서 전문 댄서 로렌츠 제안? 무슨 제안이지? 5년 뒤에 모이자고? 아무도 안나와 이 중에 몇명은 못 올거 같은데 아마도 아무도 안왔다 선생만 왔어 아 저건 누구지? 사관생도들의 에델가르트 드미트리 엑스트라들이랑 춤추네 서로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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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봐 쓰윽 뭐 이렇게 비벼 여기 비벼요? 흐흐흐 나는 외로운 독대 저와 함께 춤추시겠어요 선생님? 흐흐흐 윙크는 왜이냐냐 유혹하려고 도망쳐 나왔어 딱히 인기가 많은건 아니야 어디 보자 여시네 탑에서 좀 쉬어야겠어 정신없는 건 내 취향에 맞지 않아 여시네 탑에 가서 삼국제 해야겠어 어? 뭐지? 아빠도? 아빠도 아싸? 뭐야 내 미랜가? 아니 리시테야 나는 유령이야 응 그러니? 너 설마 작업 거는 거니? 그래? 리시테야 양은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지 무슨 소리야 여긴 사관학교가 아니야 여긴 동물의 왕국이야 그래? 아니 우연이 아니야 상대가 저라면 오해받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나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래 어 저 자식이 나는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아 인자강이거든 어? 레아산? 어? 어디 가는 거지? 쟤 수상했다니까 수상했어 그치? 야 여기서 갑자기 노래 확 바뀌면서 두둥 으음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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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弜 이건 none if i emp 지 이상해 좀 잔인해 그치? 좀 잔인해 레아 상이 좀 잔인하기 때문에 아 치 노래방 하고 있었어 몰래 비도 불법 렛의 방 렛의 방 중 라일라이 방 이런거일수도 있어 지금 초록머리잖아 소티스가 그지 이 신이잖아 레아상이 뭔가 이 소티스 그 신과 피콜로처럼 나눠진걸수도 있어 흐흐흐흐흐 끝났어? 렛 라일라이 방 하고 끝났어 그냥? 아 정비하고 싶은데 어 좋아 그날 인사하는군 으흐흐흐흐흐흐 크으으흐흐 좌갛게 골지말라구 하하흐흐흐 나 몰라 아? 금사자반 반장 클로드야 사과하게 해줘 그냥 사과하고 싶어 자, 친해졌었죠 우리 왕이 클로드였다면 왕상 자, 춤쟁이 힐다랑 둘 다 춤을 좋아하죠 로렌치 뭐해 경과를 받고 오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해진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바꿨어 존경스럽다고 하고 부탁한다 가스라이팅 안 시켰어요 이 끝났지 같이 찾아달래 아, 난 지금 급해요 구상자가 생겼어요 미리 다 처리해버렸어 선을 넘진 않아, 힐다가 힐다가 선을 넘진 않아요 안, 안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청소를 남겨놨고 청소실력을 또 칭찬해주면서 또, 기분좋게 또 청소시키죠 자, 고기 먹고 오오 동물을, 오 갑자기 급호감 라파엘 급호감 됐어 이제 짐승 좋아해서 짐승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짐승 너무 많이 먹었죠? 지금 라파엘 아침, 아침 너무 많이 먹었네 제랄트와 함께 조사여정이던 가르그마크에 폐구역에 마수가 출연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폐구역으로 청합니다 괴수가 나타나니까 잡아야겠네 희망의 태구사이버대학 사랑해 태구사이버대학 태구사이버대학 태구사이버대학교 태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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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성원이다 나 왔다 온다 그래서, 빨리 확인해봅시다 렛하이도는 저와 이곳이 경계와 조사에 있는 곳입니다 학생은 잡아먹혔나? 학생은 잡아먹혔나? 전장에 있는 보물상자나 문은 각각 보물 열쇠 문 열쇠를 소지한 상태로 인접하여 보물상자나 문 커맨드를 실행하면 열 수 있습니다 이신 테란, 클로드, 제랄트, 페브 다 구해야되나 봐, 세.. 세 명? 됐스! 야무지게 다 뽑아 먹었죠? 재료 흰방울 다 살리면 흰방울 나오나 봐 흰방울은 누구 줄까? 거지죠? 레온이 왜 줘요? 잘한 게 있다고 메인이 더 쉬워 간장 치 예배당에는 아무 흔적도 없나 하지만 르미르 마을 사건과 관계가 없진 않겠어 안녕하세요 모니카요 짜증난다고 아저씨 악마였어 악마였어 레정 쓰지.. 아니 저거 쓰지마 천재.. 이거 수리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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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가? 너에게 하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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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근데 얘는 그럴 거 같았어, 그치? 갈 거 같긴 했어 갈 거 같긴 했어 내가 언제 죽나 했어 얘 슬슬 죽을 때 됐는데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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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명.. 설명부터 해줘 설명부터 다.. 잘.. 설명해준다고는거 안해줬거든 해.. 안해줬거든 고생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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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고생하겠다고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아 슬프다 운명딸이가 아니야 선반디? 그래 선반디를 한번 뒤져보자 각궁의 달 20번 저날 흐림 레아 레아 응심스럽죠? 레아 고동이 안되는데 아카고는 교단의 관심도 레아가 근데 왜 돌아왔을까? 아예 죽음을 왔어요 아카고는 그니까 얘가 지금 순서가 안맞았는데 성당에서 태어난건 맞고 레아님이 자꾸 이상하게 집착같은걸 보여주길래 아빠가 아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죽은걸로 위장해서 탈출하자 이렇게 된거죠 그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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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렌나 이 어로이스가 cousins 레아님 흐름으로 그렌나 그렌나 그래, 봐봐. 내 머리 색깔을 봐. 머리 색깔을 커스터마이징을 못하잖아. 근데, 그... 후렌, 후렌, 아빠랑 머리 색깔이 똑같잖아. 후렌, 아빠가 진한, 진한 초록색이잖아. 그니까 레아가 집착을 해. 오랜 동지? 여기 기사 하나는 관뒀죠? 그녀는 가르그 마크에서, 한 명의 주도주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이 생기고,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텐빈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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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봐봐, 이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 머리 색깔이, 그리고? 그 저 뭐지? 저게 나 따라다니는 여신 여신도 뭐가 있는거 같은데? 여신이 엄마야 그치? 여신이 엄마지? 그치? 소티스가 소티스가 엄마야 그치? 기억이 나지 않아 맞지? 맞네 누구 엄마? 주인공 엄마 맞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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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왜 이리 어림? 어림이 엄마 아마 안돼? 그치? 말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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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어린거 말고 극단적으로 어린거 말고 ㅎ ㅎ 흠 흠 ㅎ 대화 커맨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요 해당 유닛 간에 지원도가 상승합니다 5천원 받고요 또 외전 또 생겼네요 레온이 잠깐 괜찮을까 선생님 멋대로 화를 냈잖아 반성하고 있어 괜찮아 아버지랑은 무슨 관계지 기억이 나지 않는걸 그래서 용병의 꿈을 키웠어요 저도 잘 알죠 산적의 폐해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인류 용병이 되어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스승님같은 용병이 되고 싶었어 또 성질내 근데 사실은 이래이래 했었어 그래서 용병이의 꿈을 키웠어 근데 말하다보니까 개혈 받네 하면서 또 화내 아니 화내서 미안하다고 와놓고 갑자기 또 화내서 갑자기 그라데이션 분노 아 그리고 사이가 좋아져서 웃긴게 화를 냈는데 아 편해졌다는 뜻인가 화를 낸다는건 오늘은 그 녀석을 위해 꽃을 꺾어왔다 예쁜 꽃을 들고 기뻐하는 녀석의 웃는 얼굴은 꽃보다 예뻐서 에이드 안해 아 emergency 싱글벙글하면서 일기를 작성했었죠 제랄트씨의 러브레터다 제랄트씨의 러브레터다 내가 읽어도 괜찮을까? 이 새끼도 좀 이상해 꺼져 미친 놈이냐고? 꺼지라고 꺼져 아니 미친 놈아 꺼지라고 싫다고 꺼지라고 성대모사 듣고 사라져 내 눈앞에 사라져 레아씨는 기사단을 갑대로 파견해서 적을 찾는데 현안이 되어있어? 아 나를 레아보다는 나의 말을 더 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탈레스님이 구해시다니 엄청 감격했어 니가 죽으면 우리 몸의 비밀이 폭로된다 그걸 막았을 뿐 탈레스가 누구죠? 탈레스가 누구야? 탈레스가 누구야? 언제 나왔어? 탈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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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持 chu 탈레스님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좋아 얘네들 도서관 사서가 솔로니라 근데 얘네는 탁 봐도 다 생긴게 나쁜놈 나 나쁜놈입니다 이렇게 하고 생겼죠 그니까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대는거야 짖는 표정대로 가나요 짖는 표정대로 계속 찌푸리니까 인상이 찌푸려지는 인상이 되지 아무리 계산해도 다다를수 없는 운명이라고 밖에 알수 없는 사건 아깝다 아깝다 갑자기 왜 나한테 상관없더 B 플러스가 됐어요 잉그리드의 생일 다가야를 열겠습니다 잉그리드 안뇨 얘가 이제 비병입니다 비병 멋진 기사의 이야기 목표하는 인물사 식사는 삶의 원천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 자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응원한대 흠 오케이 4번이나 얘기했어요 안녕 잉그리트 선물 하나 줘야겠다 이게 동물 애호가인가요 이게 뭐예요 승마 애호가 고기랑 기사야 아 말을 좋아해요 승마 애호가 이거죠 또 줘 또 줘 모두가 좋아하네 또 줘 또 줘 없네 줄게 없네 야 받아 저 이거 한도 끝도 없어 이거? 제한없어요? 계속 올라가? 한방에? 안올라가면 안올라간다고 뜨나요? 고마워요 아 그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두개 올라갔다 의전이 생겼어요 힐다랑 거짓 힐거지 뭐 저장하고 둘이 사이가 또 그 부탁은 들어주지 못하겠군 상처를 보고있을 뿐이야 처잇 비족 평민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비족으로서 당연한 책무 본경에 처한 평민이 있다면 곧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평소에 가지고 있지 곧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고가품으로 상처를 싸주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걷고 고가품으로 안 발라주는게 더 좋잖아 그치 저 다 세금이거든요 하자 하지만 서위탄거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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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이트 저장하고요 시험 한번 보고 갑시다 산책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서 첫날은 쏘티스 어? 뭐야 기사단장 방에서 요품을 찾아야 돼요 잉그리트 이번 달의 세 번째인가? 뭔가 숨겼나? 내 방도 청소해줬으면 한다 아 절약하는 마음 포민형 가훈이죠 절전 좋은 아버지도 특별히 용건은 없다 아싸 많이 올라갔다 아 이번 해야돼? 응? 일단 잉그리트 찾아 여깄다 얜 레온인데 꺼져라 이 안에 있다 도도 도도 스카우트 아 스카우트 안 돼? 아마리 아마리 대세 선생님 아, 나 비, 비행하기 싫은데? 돌잡고 호감도를 더 올려? 자과해 아 과제 협력시켜서? 아 얘가 엄청 강력하더라고 강한 모기 기사와 말에 반응한다고 했죠 좋죠 아 인그리트 초반부터 키워야지 쌤? 그냥 세드인데 벌레잡이 케이크 선물 선물 어 매력이 좋아요 다과해해서 나도 좋은데? 응 간장 고마워 아 식당이었어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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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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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지가 왜 울어? 아 춤추는 애? 어? 나 질이 높은데? 또르테야 여기있다 또르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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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와 나 매력 높은데? 학생보다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에 더 관심이 많아 도대체 그래 알았어 올려 어디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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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고 얘는 창이 있어야지 들어오더라고? 여자 주인공이면 그냥 들어온다 네 안녕 contradiction 놀고 틈만나면 항상 에델가르트는 leurs 어 스.. 그런 거 없었는데 에델, 에델가르트는 레아가 훨씬 수상하지 그렇지 이게 왠일로 나왔냐? 고맙다 이거 궁수였죠? 린하르트 흥미로운데요? 자 알았어 너는 스카우트 얘는 격투 두 명 격투하는 애는 반장 다 도와준대 사이가 좋아요 저거 반짝이는거 있네요 아 거기 선반 뒤져야죠 선반 뒤에부터 가자 얘야 그래요 알았어요 봐봐 얘랑 나랑 비슷하잖아 머리 색깔이 그죠 얘가 조금 더 밝긴 하지만 모니카 뭐야 여기 막혀있어 여기죠 여기 지뢰르트 지뢰르트 선반 야 이거 이걸 보라고 했던거야 포드라 낚시대사전 이건 보라고 할만하지 가죽지 가죽주머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있다 아 어 요품을 찾았어요 그냥 당검이 아니야 그냥 당검이 아니야 그냥 당검이 아니었어요 어? 할 얘기가 있어? 고시이지 이번 주제는 왕하와 마누에라 전부의指導 하지만 정말 정말 할 말 더 있지?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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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흐름 크레인 크레인이다 큰일 센세 끄웅 알다 크레인 오로치마 바로? 됐어 야 이거 개꿀인데? 아... 그때 바뀐 거 같죠 토마슈도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바뀐 거잖아 모습을 바꾼 거 아니야? 모습을? 변장술로? 그래 미스터 마음 단단히 먹고 에쉬 스카우트 사실 필요 없어 그냥 해보고 가 들어오면 처박아 놓으라고 시스네 스카우트 세이로스교 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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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구나 뜨거워 오... 음... 아... sticks... 어... 으... 으... 이거 하면은 얘는 하나만 올라? 아 꽉 안 차? 반만 차? 씨 안 해 다 오르는 거 줘야 돼 거지가 좋아하는 게 없네? 여기 있다 그지는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이지 그지가 듣는 거 그지야 주는대로 먹어라 로렌치 마리안 마리안하고 로렌치 수빈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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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외전도 하고 하니까 이번 달 좋아 자 만들어볼까? 과제 협력으로 데려가자고? 음 과제 협력 과제 협력 됐죠 여기인데? 반짝거리는 거 난가? 특별한 인그리트 B 됐는지는 어떻게 봐요? Disneyland 인그리트 B 됐는지는 어떻게 봐요? 아 여깄네 이네누버 없네 없는지요 아 이 트라이를 누르고 아 이렇게 C B 될랑말랑 이거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돼? 지도에 안뜨는데 지도에 안나오는데 아무거나 해 하고 어 내 옆에 늦게하면 안뚫림 어 이거 쓰레기가? 그래 악박 닦어 분리확서 갖다 줄테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다정하기만 한건 아닌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요? 아 센빠이구나 그래 알았다 거즈야 아 거즈 이거 지원 대화 때문에 올라가잖아 나도 괜히 올려줬네 밥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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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리카 씨앗이 뭐 좋은거야? 안젤리카 씨앗이 뭐 좋은거야? 칭찬인가? 기사의 검에는 욕심이 부족하고 용병의 검에는 욕심이 가득 차있어 아 아 그래서 얘가 격투설되겠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사는 송양공 펠릭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코 싸우고 펠릭스는 degrad다 그렇게 생각하고 엔 Boom 강력히 정리해 파빈 밥 괜히 줬죠 그리고 나 지원해 와 저거.. 터질랑 말랑 했는데? 이건 왜 안 터져요? 터질랑 말랑? 음.. 좀 더 걸린다는 뜻이야? 이제 가까워.. 가까워 왔다? 아.. 스토리 진행해야 돼? 알았어.. 자.. 얼추 됐죠? 자 돌아갑니다 종료 이번 달에 레아 C 맞춰야 나중에 외전나옴? 레아.. 레아도 싸워요? 아 전에 나왔었지? 레아 지켜라? 사이좋게 지네.. 어.. 야채도 먹으라는데? 음.. 야채를 먹어야 바랍니다.. 음.. 야채를 먹어야 바랍니다.. 음.. 야채를 먹어야 바랍니다.. 오.. 지도비 됐어요.. 오.. 선생님.. 이런나.. 이런나.. 그래.. 똑같은거죠.. 서짐 행복 그럼 이제 해야 하는게 시릴 거지 기사단 해주는거랑 소atoire til 마스터 진급시키는 거 랜담어요? 천송이? 근데 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랜덤이에요? 아... 한대만 안쓰는데... 레아의 생일 이... 관계에 올리라고 했죠? 다과에 열어줍니다 흐흐흐 양말 아줌마 양말 아줌마 지금 쿠키 조금 있는 거 신경 쓰이는데 말 안하고 있죠 아... 아니... 내가 선생님인데 목표는 인물상? 무엇인 상당할 때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중상모래야 싫어하네 아 양말 아줌마지 뜨겁나봐 또 그... 그 와중에 뜨거움 꺼져 저... 그래도 관계가 좋아져요 자...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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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수나오는거 세상을 나누는 벽 왜 또 동맥명과 팔미라를 가르는 산맥을 호드라의 목이라고 하는데 목걸이라고 부릅니다 목걸이 왜가 아 그래 왔어 어 거지가 갑자기 오히려 싫어해 팔미라인데 더 싫어하는거 같애 예쁘면 아 팔미라인 앞에서 팔미라인 난폭하다고 말하고 있어 아 지도가 시가 돼야 부관을 할 수 있구나 지도가 높으면 부관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도가 높으면 좋네 아 방어 지점 함락되면 안돼 어 아파요 홀스트님이 아파 힐다가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오빠가 쓰러져있어 여기 지켜야됩니다 여기 구추랑 고네릴병의 수에 따라 보수를 획득하자 이거는 다 살려야지 좋은 무기를 줄거야 외전에서 좋은 무기를 주거든요 관장님 또 한참 또 좀 약해졌다가 또 쎄졌어요 아 마봉방 어 마봉방 좋은거 같은데? 권해르전이병 팔미라 용 병단 용병도 들어왔어요 고네릴은 탱커 오브 되겠지? 그럼 무슨 목적으로 온거지? 아 그냥 유희로 유희로 쳐들어왔어요 그냥 놀려고 과시할려고 싸이아임냐 도끼는 도끼가 도끼 받았나봐 니가 들어 나 도끼 싫어 그럼.. 아.. 아.. 아니 뭐 거지도 거지가 쓰기도 하지 근데 고네리레 문장이 있어야 거파를 쓰니까 힐다가 써야겠네 아니 뭐 거지도 거지가 쓰기도 하지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산책.. 아 어차피 그거 해야지 회복시켜줘야죠 목걸이 하나 줄게 더러운 나뭇가지 사이좋게 지내라 밥 먹여야되고 잠깐만 저장하고 자격시험 쟤 쟤 쟤 쟤 쟤 쟤 쟤 30% 이상만 그게 되나봐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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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저 26프로인거 그래. 자, 자, 끝! 인그리트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성석, 맞아. 연성석도 사용해요. 스카우트! 관심 없는 거 갔다 왔는데? 연성석도 사용해요. 연검다. 연검다. 고구마 말랭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사를 끌고. 아, 이사람이. 다가을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 흐흐흐. 오, 수고시 아트이. 하이. 하이. 기사이야기. 풍경. 기사이야기. 조아. 맥이고. 아, 왜? 아, 웃었어야 됐나? 선물 시간이 끝났네? 아, 왜? 후. 그 라오드. اع. 웅하이. 우아바 Wat 4, 적. 아아... 밥은 무료라, 다행이네요. 평민은 문장도 없어가 아니라 문장이 없어서 평민이에요 물론 문장이 없어도 아빠가 문장 있어도 문장 없이 태어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귀족인거죠 로렌치랑 잉그리트 어? 뭐야 왜 왜 애매하게 차 사이 안 좋나봐 둘이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상승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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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거는 레아한테 갈까요? 남은거는 레아한테 가자 둘이 사이 좋아지마 상승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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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 깔았어요 냥꾼이라 트래블 깔았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베델님 이겼어 펠릭스를 얘는 계략에 약하죠 근데 나 창으로 키우는 비밀냥꾼이었어요 힉 레아 흐 필릭스 별로임 내가 너무 늦게 데리고 왔나봐 신선을. 응 맞네. 용구 종사자 얘가 한네만이네 얘는 거지 맞네 친해져야돼? 그러면 교원연수를 한 번 하죠 연수 한 번 받고 신앙 어 나도 뭐 있는데? 뭐 터지는게 있는데? 라이브 힐 하나 배우고 요거하면 친해져요? 아 끝났구나 다가야 흐흐 양만아줌마 저번에 실패했거든요 아 종류별로 좋아하는게 있어 그래서 과자가 별로 없었나봐 이상적인 교사 항상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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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있어 자 좋아요 끝 저번에도 선생님 얘기했다가 관심 없어 하더라고 끊어진다 그쵸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선물 선물 여기서 선물 추가 모두들 받으면 좋아 선물 한번 바라보고 카메라 전환 한번 하고 아 설명을 해주나요? 아 미소 지은 미소 지은 다음 설명이 없네 어 아까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게 뭐에요? 아까 뭐 떴는데? 그걸로 뭐 생기진 않아요? 배려기 1 올랐다 자 이제 종료 오케이 시작 망했 망했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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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해 그냥 산책해서 채울래 잉그리트 한 번 봐 스카우트 안 되네 선물 아 맞다 나 이거 이것도 갚아야지 오늘의 메뉴 플로드랑 아리암 아리암 아 아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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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더? 힐더는 별로 안찾네 힐더? 힐더는 별로 안찾네 편지나잖아 힐더 아, 이제는 얼추 된 것 같고 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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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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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표 설정 알았어 다 찼네 얼추 선생님 필요없고 어? 나랑 비다 아싸 자 그리고 이제 성당가서 노래부르자 신앙심 올려 리스트해야 신앙심 올려 아 이거 이것도 차요? 저것도 차? 안 차? 근데 오른쪽에 이거 왜 있어? 신앙경없지 누구 찰래? 너 그냥 로렌치 찰래? 아 지원도 아 둘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리스트야랑 그러면은 unutACE 이러고 괜찮 어어어어어어어어 숫 핫 좋네 이거 협찬연습 끝났고 옆에 뭐 퀴즈도 있다고요? 퀴즈는 어디서 가요? 왼쪽? 아 여기? 투석 하나 있네 만나려면 여기로 가서 비 만들고 이러한 편지만 보내고 방금 버린 것은 편지인가? 버려도 괜찮나? 그래 내가 읽겠다 뭐 뭐 뭐 뭐 뭐 뭐 집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나봐요 정략계로 로또를 로또를 기다리고 있죠 아빠가 그죠?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서 다푸뇨 가문에서 발라져 나오는 반개같아요 반개 문장이 없고 문장이 없었는데 얘가 문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얘로 잉그리트로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도구 지급하다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엄청 부유하지 않은 정도 이때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일단 오 일단 됐고 다 들어와야죠 스카우트 스카우트 아 안되는구나 다음 해야되나 하나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뭐할까요 어디로 갈까 배울까? 선생님들한테 배울까? 교육연수 스카우트 히히 스카우트 얘는 했고 제랄트 방 제랄트 방 제랄트 방 아 마누엘 선생님한테 배우자 마누엘 선생님한테 신앙패어 이게 뭐 터지는 거 있거든 아 종료 썰론 일등에 근거지를 알아냈어 왜 비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뒤져 찾았나봐요 제 뒤에 누구야? 사과는 누구야? 그들은 제랄트 사과는 제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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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와까리마시다 갑시다 아 원래 카트리인데 내가 데리고가가가지고 근데 원래 저거 맞대는데요 근데 원래 저거 맞대는데요 . 원래도 아니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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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수...때문에 나간거 아니라고 하지만 복수도 겸한다고 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나온게 아니라 겸하... 아니 겸하는거야 턴 게시시 라이브사용 부관 추격 겸하는겁니다 겸 복수 겸 복수에요 레벨은 올라가니까 적장격파 부시면 돼 어? 개미할기다 모니카 그치? 크롱이에요 상대 해 줄 개 턴 게 아 옥라이가 25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잉여 명중 어? 뭐야? 아 나 안은... 죽어버렸네 아 패시브 기본 패시브가 있지 왜 이렇게 약해 여기서 죽나보다 너무 약하잖아 뭐 있을거같이 해놓고 그치? 뭐 있을거같이 해놓고 그치? 첫 데뷔 아니었어? 아 구독 아 구독 감사합니다 솔론 도와줘 아빠가 얼마나 약한거야 아 죽었네 진짜 유명한 이러면 아빠가 최약체잖아 아 애 강화시키는거같은데 그죠? 뭐 아직 뭐 얘 할일이 있다는식으로 말하자 아 얘 그거 되나보다 괴수 괴수 그죠 그 실뱅이 형처럼 문장이 없는데 악의 조직에 들어갔다가 소모품 됐네 근데 얘 내가 왜 왜 다시 강해질거라고 생각했냐면 기사단이 얘 이름을 딴 기사단이 있어가지고 녀석은 먹혔다 금주에 오래 정안가죠 참 정안가요 보이스 끝까지 다 듣는게 궁금해 저 그렇게 해봤거든요 플레이타임 3배 걸려 3배 늘어나요 또 애들이 또 수다쟁이라서 말은 또 더럽게 많아 아니 눈으로 쭉쭉 읽으면 쭉쭉 읽혀지는데 아주 화났어요 아 되었다 봐봐 얘가 엄마일 수 밖에 없는게 엄마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 여왕 여신 여신 선조 소티스의 혼 그냥 조상이야? 단순한 조상이야? angled 적은 harassment 나야말로 근데 합쳐지면 이제 누가 청각해주냐 모습 변하겠죠? 모습 안 변하면 합체하는 의미가 없죠 합쳐지는 모습 보려고 합쳐보는 건데 합쳐 라인나우 쭈용 아 간접키스인가? 쭈용 소티스 파워워 온 팡 어? 저건 뭐지? 나예요 소티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티스랑 방금 막 합체한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편했네 당시라면 벗어날 수 있을거라고 말해 물리치고 반상회를 열어볼까? 마인부우가 소리질러서 빠져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나왔어요 와 천재가 진정한 힘을 되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안 맞고 지금 너에게 너의 구개 부각하 계약해 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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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죽어? 좋은 이것도 끝은 아닌.... Vol 아 옥량이 옥량이 굉장히 세ride 근처 로 오면 다 녹여 보라 약하게 생겼는데 그렇다 머리가 새어버렸다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이 있었지 어? 봐봐 레아 머리색이잖아 레아 머리색이 됐잖아 민초의 이 밝음 단계가 얘가 조금 더 진하긴 해요 이 테란 아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긴 어디죠? 여긴 어디죠? 양마라 주문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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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게 됐어 발현이 됐어 그치 봐봐 그치 봐봐 지금 신났잖아 얘 딱 봐도 신났죠 쓰러져가지고 막 죽을라고 하는데 선생님 얘기했을 때 싫어하는 거 보면은 뭔가 그래서 카트린한테 천재의 검을 안 준거지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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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랄트가 자식을 낳았는데 죽었다고 하고 뛰쳐나간 거를 알면서 알았잖아 돌아왔을 때 아 얘를 활용해서 다시 그 천재의 검을 얘한테 준게 얘한테 여신의 힘을 이끌어내서 발현을 시킨 후 이거를 얘로 연소탕을 끓여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 기운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이런거지 무기 유력의 3배 아마킬라 그치 소테란 만들기 맞죠? 어? 진짜네? 조그만의 머리도 바뀌었어요 음 얘도 이용당한다 색깔이 연할수록 강한 민초야 봐봐 놀라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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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스 맘에 있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이거 이상은 끊어내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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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로스의 일기장 세이로스의 일기장 제랄트 일기장 돈 받고 팔았으면 부자 됐을텐데 학생들도 함께? 피어난들? 알겠습니다 세이로스의 일기장 세이로스의 일기장 개수상은 2월달까지라고 했잖아 그럼 마지막 전투인데? 뭐 다과회를 하냐 힐드한테 알이스 해줄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는 이런거 좋아요 첫사랑 이야기 훈련 이런거 싫어해 미래에 대해 이런거 레시피 아 fuck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아 아 아 바라볼까요 안녕 길다 아 아 아 아 반가워 아 나 또 말을 안해 아니 이벤트를 보려고 이벤트를 보려고 허허 선물 하나 줄게 재밌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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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매력이 올라가니까 좋은데요 전투도 더 잘하겠죠 매력이 올라갔을까 한네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흫 한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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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이좋게 지내야죠 쌍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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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문장얘기 해야겠다 이런거 경비 딱딱한얘기 사무엘기 연계 연계 연계는 또 아니네 어 이상쟁이 교사 어 뭐야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왜 다 안 물어봐 문장이 그치 어떤 능력의 연계인데 왜 싫어하지 니르바나 자격으로 획돼있습니다 니르바나 뭐야 이거 그치 무슨 개왕신같이 됐네요 나 이걸로만 해야돼? 왜 지 맘대로 바꿔 뭔데 니르바나가 그치 전체적으로 아 이거 마법 쓸 수 있네요 아 좋아요? 그럼 나 니르바나 할래 개왕신 디자인이 좋은데? 마누엘라랑 씨를 마누엘라랑 씨를 마누엘라랑 씨를 음 아 또 화소연 거지에게 화소연하려고 아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이렇게 좋은거 가르친데 저장 근데 그게 안돼요 브리건드가 안돼요 이제 소티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잉그리뜨 잉그리뜨한테 한번 가 일단 뭐야 아 이거 새로 다 열렸구나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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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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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과 궁술 아래에도 있어요 자 이거 천만 어딨어 위에 있나보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뚜두 얘는 누구 반이죠 아 빨강반이에요 빨강반에 그 누구야 로렌치같은앵가봐 빨강 로렌치 아 둘이 세워너면 시끄러워 네 걱정하지 말아라 어 센세이 어 어 얘 향수 좋아하잖아 선물 너 너 향수 좋아하자 향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안는 여성이네요. 아, 깨끗한 붕대야? 여기 있네? 이거? 자, 선물이야. 자, 이제 어디 갈까? 안 죽은 거 같죠? 그쵸? 저 자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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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레아 뭐 있었는데? 여신, 여신인가? 아, 여기. 아, 있네. 하지마 하지마 꺼지마 아 이그나치 멋있어 아 밖에 있구나 아 죽어 아 겉모습만 그렇다 여기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자 이시태아가 그거니까 신앙 얼마 안 남았을까 이게 이게 있는 애들이 의욕이 올라가는건가 소스 파이팅 일用 의 큐일이 좋다는 뜻 그래? 그럼 로렌즈 행 LC 로렌즈랑 리스트 뭐 준다고만 했는데 실장 놀라네 명가를 없앨 리스트야가 로렌즈랑 파생된 분가인데 로렌즈라는 종가집 여기는 이제 그냥 아예 단 걸 좋아하지 그래서 얘가 조급한 생각을 했나봐 조급하게 자꾸 그랬나봐 알았다 여기 잔뜩 했네 알로이스도 될 것 같은데? 알로이스도 알로이스 레아 말고 다 대화할 필요 없어 어제 워크랑 맞춘 것처럼 똑같대 이거 알로이스인가? 알로이스 일기 보려고 왔네 알로이스 스카우트 생각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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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누구지? 이미 우리 편이잖아 아 세테스도 영입돼요? 아래층으로 들어가야되나? 어 자동이영이 미래? 분실물 이거 뭐 있었는데 그거? 그 아줌마를 아줌마를 좋아하는 여깄다 매력치 매력이 상당한데 나 응 몇 년이든 근데 포도라의 중올 그건 잘하네 그럼 이번에 세테스 오늘 세테스 얘도 걔도 좀 약간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아 고맙다. 자꾸 성노 강요하죠. 그렇구나. 음? 조금 생각해볼게요. 다 봤나요? 다 봤죠? 밥 먹고. 아, 얘 말고. 딴 애지. 인그리트. 인그리트랑. 걔 누구였지? 춤추는 맨. 아, 춤추는 맨 안되네. 으응. 알로이스 먹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로드랑. 도로, 도로테아. 이들 왜 얼추. 애들 왜 얼추. 뭐야. 뭐라고. 위스테 자 그리고 선생님 하나 올리죠 으음 음 고 렀어 수바라 시 스 쁘바라 쉬 이게 없어 뭐야 없는게 말이대 아 아 이게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뭐 낚시도 하고 아 다 소진 소진되어서 아씨 귀찮아 검술이요? 시저시저 어디갔어 아 저기있지 도로테아랑 같이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가르쳐 아 아 아 아 아 아 차가 없어 여기서 갈아입어 아 나 왜 무용수의 옷이야 그게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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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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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ㅜ 넣어 도로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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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낌있었죠? 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그냥 오기가 생겨 예술여우가 별로 안주하네 보성 보성 손바지 하지마 아 이거 허브할걸 인글이트 이리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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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글이트는 삐 삐인데 안되 네 아, 그렇군요. 아, 아하! 아, 선생님. 어제 본 남자랑 다른데? 네, 그렇군요. 사실은 조조하다. 말리지 않겠다. 돌봐주겠다. 시바. 반 안 들어올거면 취소. 오렌지랑 춤이나 추러 가죠? 멋있다. 평민 애들이 좀 틱틱틱대는 것 같아. 레온이도 그렇군. 같이 먹으러 보네. 롱.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거달랐네 그냥 하지마라 먹지마라 남은거는 나 강습받고 올게 노래한번 부르고 고기야? 강습받을래 아싸 재능계와 백마법 회피 어? 나 지형 내성생김 개꿀 교환 훔치기 빼 어때? 화이킬러 화이킬러 필요한가? 진짜 필요 없는거 같애 이제 없어도 죽이잖아 아 신앙도 끼라고요 저 지휘 대신 들까? 어 이거 좋은데 경계태세 지휘 대신 들지 검술 검술 빼자 됐어 창킬러 창킬러 이거 좋잖아 도끼 달인 창킬러 됐지 오 응 격투술 빼 격투술 빼 잘 흑 아 아 나 검수로 이게 낮아요 나는 누.. 우리 학생은 내가 가르치지만 나는 아무도 나를 안가르쳐줘서 얘한테 못 배우네 두끼? 지비? 뭐 이런거.. 족같은거 많이 해주는데요 검 이게 조금 올라가 근데 많이 올라가 아 그냥 B라서 그렇구나 B라서 그렇네 어? 바로 올라? 좋구나 샤미야 샤미한테 배우자 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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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샤미야 샤미 про다 새로 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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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여기죠 어디로 가야돼? 선생님 어디 살아? 여기 까뜨린 그래 얘가 검 전문이잖아 얘도 검 가르쳐줄게 이렇게 개같은거는 요즘 너무 좋아 루시테아 리시테아 찻잎이 없어가지고 다 문제 없죠? 로렌츠 이거? 아사신? 성묘의 전투 자꾸 성묘하라고 했죠? 시몬의 오 거, 정의이다 콧가루가 아니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소용없나? 조심해 거짓옷이 아니고요 엘레강스한 옷이에요 예술자이든가 여신 소티스가 앉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테라한테 앉아보라고 하겠다 그지? 오 신났죠? 쓰 오 이거 인트로 인트로 인트로에 있는 거잖아 대기화면 대기화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 누가 메토제이 얘 딱 그거다 괴수 휴대용 괴수 딱 괴수야 관상이 괴수야 흐흐흐흐흐흐 괴수 터뜨리러 왔네 여기 있는 문장석 전부 받아가격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지금 뭐 사실상 패션쇼에요 패션쇼 염재도 그렇고 평범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리자이어 한 번 써줘 성묘를 시키세요 변신한다 변신한다 저의 격파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석의 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니가 소문의 염재군 이봐 좀 알려줘 문장석을 사용해서 뭐랄 생각이지? 후렌의 피를 써서 뭐했지? 그런 얘기나 소문은 뭐하는 놈이지? 뭐 뚝뚝한건 가면 탓이지? 양말 벗겨버리고 끊겨 불꽃의 문자 쟤 불꽃의 문자? 어? 그래서 염재구나 그리고 흐르는 피에 관심이 많고 쟤도 푸른머리 일족이네 그죠? 푸른머리 일족 여기까지 아 염재가 에델가르트야? 얘 파이어 엠블렘 없었는데? 전에 봤을 때? 그리고 봐봐 얘 자세히 보면 머리가 초록색 비슷하죠? 초록색 비슷해 지금 미, 미묘하게 오이 오이 비슷한데? 미묘하게? 가끔씩 가끔씩 미묘하게 성묘의 전투 성묘의 전투 아 옥냥이? 받을 말하죠 애초에 들고있는 무기도 도끼방패였음 그래요? 애초에 들고있는 무기도 도끼방패였음 엠델가르트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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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완벽해 그리스도 그리스도 갑자기 왜이래 쟤? 쟤 왜 저래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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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전까진 아빠에 복수를 해준다고 막 하지 않았어요? 유벨트 어두워 오르치마로 어? 거불었어요 궁금하면 섭수리보는 생각 안궁금해졌어요 근데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 그지? 에델가르트한테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이상하게 레아가 악의 축 같아 그래서 사신기사랑 에델가르트랑 그 좀 뭔가 마찰이 좀 있었구나 궁금하며 흑수리반 교단은 포드라를 지배하는 욕망 때문에 교유를 이용해 사람을 소리한다 그래 레아 봐 그래 얘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가 딱 봐도 막 나가진 않아 제국이 원래 하나였는데 제국을 분열시켜서 드미트린의 왕국이 퍼거스 왕국이 생기고 왕국이 또 분열돼서 레스터 동맹이 됐죠 서로 싸우게 해 싸우게 해서 교단을 교단에 의지하게 제국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드라스테아 황제 아드라스테아 황제 세이로스 성교회 성교회 세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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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흑수리반을 하면 얘네들이랑 싸우는 거야 성교회랑 싸우고 우리는 성교회 입장에서 제국을 물리치는 거야 우리도 고를 수 있어? 제국 편에 들 수 있어? 세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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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수리는 루트가 두개 그럼 흑수리가 주인공이네 사실상 빨강반이 청사자 금사슴 흑수리에서 두 번 두 개에서 루트가 네 개를 戦乱の幕開け 崩れ咧ぶり 蛟は空の天空を打ち破っている 何が起きてる 僕流すことを狙った 熊細亀の 空が狙われ 黒雄を作られた 熊細亀に 少し乱ない 私の構成を 何が起きてる 달라고 했구나 찌꺼기들이라 동맹에 찌꺼기 모이겠지 어떻게 그 제국을 장악했는지는 뭐 흑수리반을 하면 나오겠네요 정말 사신 맞아? 아드라스테아가 여신을 죽든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샤미아 2주정도 대상 어떻게 해야될까? 아드라스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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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t 아드라스테 아드라스테아 아드라스테아 선조는 선조는 조선왕 아니야? 선조가 이 땅 선조가 다시 이 땅을 다스릴 순간을 저는 대단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야 선조로 하나 되는 이들로서 함께 지금 웃고 있는거 봐봐. 무섭지 선생님 이번 기회에 힐러할까? 셰테스 온갖 그 걔네들 다 들어왔네 쇼 쇼 일단 마리앙 마리앙 가려운 영입 지금이 마지막 게임 왜 그만 화내 그라데이션 분노 그만 멈춰 이미 영입해도 키우기 너무 늦어 또 화낸다? 저러다 화낸다? 방심하면 안돼 저러다 화내 미친놈이야 쟤 손권이 좀 그 수염이랑 이런데가 붉지 않았어요? 쓰읍 미친짓 하는거보다 손권 손권냄새가 나네 화 안내는데 왜 없가요? 화 낼거잖아 이거 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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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시다 야 누구를 바꿔줬지? 필더 onds 쓰레기 남검 맨 아직 모 SG 중값대 해 중값대 레벨 올라가면 뭐 좋겠죠? 지사단 보충 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애들? 아 시발하네 도루님 8... 8개워봐로 감사드립니다 스스키 수주 자 도로테아 도로테아도 한번 도전 분정석으로 몬스터만 넣으려고 분발하겠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내 편이 됐다는 그러면 흑수리반 하면 선생님들 내 편 되면 얘네들 기사단 세이루스 기사단이 다 전체가 교회랑 싸워? 카우트는 시릴 빼고는 가능 시릴이 누구였지? 아 개개? 거짓? 근데 걔네들이 배신한다는 거는 그쵸? 맹목적인 뭐 시릴 이런 애 아니고 배신을 한다는 거는 그 말은 뭔가 일리가 있는 그쵸? 납득이 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붙는 거 아니야 그치? 명분이 있고 레아 마리앙 까뜨린 어딨지 걔? 춤꾼은 어딨어요? 또르테야 끄으으읍 추우냐? 어 또르테야 도로테야 도로테야 흑수리랑 같이 간 줄 알았어 그럼 여기서 흑수리 애들이 다 철수였으니까 여기서 영입 못하네? 흑수리는 한 템포 빨리 해야되네 얘네는 FA로 빠..풀리는거에요? 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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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됐다 됐어요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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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드 필요없어 이제 밥매기고 끝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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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러 가야겠네 노래 한 번 불러 노래 한 번 부르고 리커버가 독 없애는 거였나? 드미트리 한 번 물어보죠 어때? 네 생각 어때? 얘도 뭔가 있죠? 그쵸? 스토리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원안이 있어요 어르세 됐어 너 들어올 해? 오지마 프랜 총각의 박동 이거 하나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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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한테 보여요 이거 욕 고맙습니다 아 아 또 배울나면 어떻게 가 1. 2. 2. 3. 3. 4. 4. 4. 5. 5. 5. 5. 5.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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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이게 마지막이래 어차피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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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보치로 두보치로 세붎은 aso 두보치로 hanger 하다별 억 미나마 시 רך 나 무슨 그리스 선생님 같다 그지? 연애는 아직 이르다 아 얘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건가봐 아 얘도 알려줘야 되는데 오록 오록으로가? 오록 1.5배라서 손해보는데 그지? 샤미야 오 지휘 C 어, 비검 비검 껴줍시다 자, 산채 밥도 먹이기 싫다 강습? 강습하자 뭐 배울래? 창 활 창 도끼 검 지빙 이게 그나마, 그, 맞네 지휘 수업에? 이거? 지휘가 B뿔 C 이거 할게 쇠테스 아, 슈시캐스 천재의 거 내고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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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으로 에델가르트의 폭주를 막도록이요 만만치는 상대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구요 주요 열심히 싸우겠어요 클로드는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꼬아서 생각하는데 두번 꼰거는 안꼰거랑 똑같은걸 어떻게든 될것이다 당신을 형제라고 불러도 될까 그래 나를 따거라고 불러도 없게 따거 저것도 클리셰인데 그지? 아니 플래그인데 출격 까르그 마크의 전투 안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부리건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끼를 하고 도끼한 다음에 부리건드 하고 부리건드 해가지고 또 해야되서 근데 상급직이 바로 안될것 같고 전란의 개막 젠 레스존 제로님 1개월 구독감사 적장 격파 1개월 1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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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3개월 3개월 그거까지는 네바뜨려! 뭐 얘 뭐 있어? 돼? 뭐 더 돼? 37, 한방, 끝인데? 전력을 준비해서 여기에 왔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아싸 병사 출발 어? 사망하는데? 파래압 막혀서? 뒤져! 라디슬라바 누구야 황! 사망 에델가르토사마 스미마생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황제에게 칼을 겨누는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형 아프 것 같아 천천히 와서 다가올 것 같아 으악! 레이 피어 당신이 내 언덕에 마음이 흔들릴만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랬다면 당신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 뭐든지 했을거야 어? 반격도 안맞겠다 으악! 롤케아케 마누엘라도 까르그 마크의 전투 선생님 MVP 롤케아 하 finding 롤케아 롤케아 아 스케이 롤케아 전쟁의 핵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걸? 제가 처리하겠어요 비키세요 모두를 부탁하겠습니다 안녕 더 이상 붉은 계곡의 천국을 투표하지 않겠어요 나 용대나 이러려고 하는데 용대네 진짜 나 용이에요 뭐여 시광 레아님이 용이 됐어 저거 봐봐 안돼 구경하러 구경하러 가지마 퇴각하라고 레아예요 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몰랐어요 나 괴수예요 퀴씨 피하면 살고 윰반의 플리스로 무피하면 죽고 잉 에임 실패 어 머야 뭐야 저거 아 레아를 막 때려 쟤 뭐야? 되게 징그러게 생겼네? 궁성박치기 아 아파 아파 아파잉 레아님 이놈 길어저랏 찌찍찍찍 길어저랏 세테스 왜 안도와주고 뭐해 길어저랏 찡찍찍 아 치워버리고 꺼지라기 내 등에 타세요 나 레아에요 그냥요 히히히히히 나는 나쁜놈 내가 만든 에너지파를 바라 퉁 퉁 퉁 퉁 퉁 퉁 안 돼 안 돼 나 떨어져요 레아님 도와줘요 안 돼 칼퇴 퉁 bits 퉁 Kingston 퉁 퉁 퉁 퉁 진두에 나선 싸웠으나 혼란 속에 모습을 감추었다 아드라스테아 제국이 파거스 신성왕국과 레스터 제후 동맹령에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통일을 하려고 드미트리 청사자반 나라하고 리건공작가 우리 금사자반 동맹령도 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풍의 장 장이 바뀐거 아니야? 그죠? 가르그마크 수도원이 함락된지 5년이 지났지만 포드라는 아직 혼란의 소용들이 속에 어? 어? 레아 그거처럼 되는거 아니야? 이게 누구야? 아서스 아서스 그 얼음용같이 어? 신드라고사같이 맛으로 활용하는거 아니야? B버튼을 누르면 죄송합니다 어? 얘 흡수된거 아니었어? 아서스 계약한게 아서스 일어나라 이테란 주말 끝났다 출근해야지 일어나라 이테란 음... 쓰... 정신이... 들어? 요... 요기는... 5년 전에... 멸망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가르그마크... 뭔 소리? 이제 세이루스 교단은 없어 그 뒤로 5년이야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도적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5년? 성신의 달이야 대수도원이 몰락하고 5년쯤 됐어 내일 천년제 날인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대사교님까지 행방불명이면 레아님... 죽진 않았나 봐요 어디로 가는 거야? 대수도원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시안이 좋지 않아 가지마 월급 받아야 됩니다 못 받은 월급... 받으러 갑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오오이 5년치 월급 받으러 갑 어... 아니 저자는... 어?! 클로드? 살아 있었구나! 클로드 시바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있어요 5년 뒤에 만나자 아 얘는 기억하고 있었던가 미친녀 지는 좋은거 입고 나도 좀 옷 좀 주지 근데 이런 감동 동료들이 다 와있어 와 5년 뒤에 안 까먹고 어이 이태란 선생 믿고 있었다구 하면서 하나 둘씩 제국의 손에 부서진 뒤 부응하지 못했어 대수오도는 대수도와는 폐허가 되었고 거리도 한산해 왜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당신도 잠들어 있었다고 했으니 어쨌든 레아씨는 5년 전 전투에서 후련히 모습을 감추었어 그 뒤로 세이로스 기사단이 포드라 전역을 샅샅이 뒤지면 찾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곳이 여전히 폐허라는 건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겠지 레아는 엄청 의심스럽게 나왔는데 사실은 나쁜 놈은 아닌거 같애 근데 이게 재수없게 나왔지 근데 뭐가 있긴 있어 그지 용새끼 자 내려가서 밥이나 먹자 억지수상? 일부러 억지수상 흑막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억지수상 왜 아무도 안 오는거야 어이 클로드 근데 얘도 웃긴게 지내나라 애들 아니야? 전날 리마인드 좀 시켜주는거 아니야? 5년 정도 뒤면은 야 내일 모이는 날인거 알지? 다 뭐 어떻게 할래? 같이 뭐 차 하나 빌려가지고 같이 타고 갈래? 뭐 이런식으로 할거 아니야 반장이니까 지 혼자 쏘고 오고있어 지가 어? 공작 그 뭐 대표인데 운동? 나랑 붙자고? 뭐 뒤지고싶나? 후원 감사합니다 나 힘조절 못해 코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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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변을 통해 왕도 페르디를 포함하고 왕과 코넬리아 코넬리아 누구였지? 코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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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누구였죠? 코넬리아 근데 왜이렇게 익숙해? 코넬리아 근데 왜이렇게 익숙해? 코넬리아 아 리시테 아 코넬리아 리시테아가 코넬리아라서 헷갈렸나 동맹체즈 동맹체즈 유지하고 있어요 아드라스테아 아드라스테아 포거스 포거스 신성왕국은 엄청 조그매졌죠? 세이로스 기사단은 레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동맹체즈 양말하줌마 어.. 세이로스 기사단 내가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떡하지? 찾을 애가 별로 없겠는데? 사실상 내가 세이로스 기사단 아니야 아 그래서 그때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게 이거구나 5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잉그리트가 못들어왔네? 도적들이야? 도적 얼굴이 아닌데? 어 쟨 왜 날라댕겨 어 봐봐 어 어 잘생겨졌네? 야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네 아 웅냥이들 멋있게 나왔다 어어? 진짜 토끼공주 아이템 만렙 장비 차고 왔죠 어 힐다도 레온이 레온이 아 레온이 멋있어졌어 하하 요약에 왔다 오이오이 왔다 아 정수 이렇게 됐어 아 리스트가 들어왔어 리스트가 커졌어요 여긴 뭐 쭉쭉 가겠네요 실러가 여기 다 붙었네 선생님을 박려 아 아 선생님이 옆에 닿는거야 아 결혼도 해? 결혼하고싶은 애한테 호감자? 아 학생이랑? 안돼 그러면 안돼요 학생끼리도 결혼함? 어 어 지원도 A되면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결혼해야죠 아 반가워요 학생분들 응 이전작은 자식도 있대 덕분에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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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안도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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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옷 샀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까르그마크스 대수도어는 레스터제우 동맹이 제압했다는 소리지 포드라의 한가운데 전략상 요충재 아니겠어? 동맹 다 네 분 다 잡아내고 제국하고 싸우고 있는건가 아 글로스터는 신제국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거 청사자반하면 글로스터 가문 그 내부 분열로 해서 스토리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아까 코넬리아 그거처럼 그죠 차 ф 그저 하나로도 네 으嗯 아 이제 얘가 짱이네요 요약을 하자면 제국군이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동맹 할아버지가 돌아가지고 동맹 짱이 반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을 탈환해서 수도원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똑같이 거점을 삼아서 제국을 물리치자 로렌츠의 가문은 가문의 영지는 친제국파라서 협조를 좀 안하는 것 같아요 친제국파의 영지로 안돌아가 저 새끼 나중에 헷가닥 하는거 아냐? 그건 아니겠지? 내 아를 찾고 싶다 아 고치는 컨텐츠도 있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심시티 컨텐츠 5년동안 어디있었던거야 얘네는? 뭐야? 아 스릴이다 스릴 멋있는데 스릴 닮았어 인처복도 있고 그쵸? 그쵸? 레아가 수가타오케시티 근데 본 라이나라바 생년사이가 모운사이로 잔낸 나가라 레아산가 모독 카리니노 도래 러다르 레아 용돼가지고 주민들에게도 민폐해 주민들에게도 민폐해 아 흫 그래 니가 추워 그지야 니가 평소에 하는거지? 정리해 뭐 나오면 좀 주워 먹어 나다 싶으면 움직여 나다 싶으면 시풍의 장 수호의 달 야망의 매니저 흠 맞아 동성결혼도 된다고 했었어 그치? 그런 얘기를 저번에 들었었어 근데 왜 내가 주인공 아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나보다 그때 학생들끼리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하는게 있는지는 몰랐나봐 병과나 무기를 확인해둡시다 또 학생들 우경 당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쓰려고 하려고 한 건데 쟤네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데 뺏으려고 전략 기술을 쓰려고 한 건데 자기 땅인 줄 생각 자기 땅인 줄 알아봐 포드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태란 선생님을 중심으로 같이 싸우면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 천지의 권이 있습니까 제국과 싸운다 그럽시다 무찌릅시다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그러면 대화가 학생들이 없으니까 대화할 게 없네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문장을 푸는 피를 보면은 문장의 힘으로 수명을 들렸어 환혈로 수명을 들렸어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애한테 칼침받고 갔어 플러스스문이 이렇게 낚시를 줘야겠다 지금 조용히 더 . 선생님 뭐 좋은데 왜. 검술 대회하면 그럼 딴 사람하고 못하잖아. 학생들. 다 모르는 NPC들이랑 아는가 하면? 엄청 많아. 대박. 다 A 됐어. 어 S도 있어. 어? 아 여캐는 S가 있네. 어? S마스터죠? 어? 알로이스도 S가. 유일한 남, 남자 S. 산책. 로렌치를 왜 줘야? 필사를. 아. 머리에 전지감을 심식구까지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 봐보세요. 이石. 아냐. 아냐? 안뇨? 사실 화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아냐?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하라. 아니요. 멋지게 해야 하는 것은 아냐. 그리고 쇠미로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아냐. 그래. 취미로만 해라. 선생님. 지금 그들이 가진 그림이 있는지. 아냐. 그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알았다. 그림 다 그리면 나에게 주도록. 근데 동네가 말끔하게 고쳤어요? 거즈가 다 고친거야? 괜찮다 퀘스트 물자 조달 모르피스 마법병단 불만이 오지 않아 안심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 로렌치 또 성장했네요 또 성장했어 누규? 귀족이 아니어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누규?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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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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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마 입고 댕겨 고도훈련? 누구지? 뭔 약속 도로테야 지옥 지옥 정의 마리아 도로테야 내가 고려 그로니 라라 마리아 그놈 흥분 마 year 한편도 말씀해 주신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은 항상 죄인의 동물에게 내가 사는 것을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감사와 가호? 네 그런데 그 때 나는 제 주가 우리의 존재인 것이 그 때마다 그 때마다 그 때마다 저의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렇구나 마리안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앞을 보려면 이후로도 앞으로도 나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한 행하다 행하다 명주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나 캣티 오케 마이소 명주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나 다시 선생님과 어머니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선생님과 그룹 그룹을 준다고요? 뭐해서 뭐해 얘네 아 니네 아니구나 아 니네 아니구나 근데 얘네 왜 안커? 응? 뭐 흑이야 흑은 어? 나 알겠다 제랄트가 피 자꾸 넣어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했지 그게 이 이 교단의 어떤 기술이야 드라큘라술 근데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얘도 얘는 좀 약간 인위적으로 태어났어 애초에 인위적으로 약간 막 그런거 있잖아 마나 보면 인위적으로 인공물 인위적으로 세대수 사실상 동맹 소속이긴 한데 좀 별똥대 느낌이죠 깻잎 사실상 동맹 2부 넘어가면 산책 안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 누군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나? 이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그로우드 그는... 라파일도 안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얘가 흐린 나위까지 같이 더 먹었네 네가 더 먹어 그만 먹어 엉엉... 나도... 나파엘이 소중하다 엉엉... 다이쪼부 . . . . . . . . . 저는 도적들도 늘어서 고생이 많다더군 미르딘 대교 미르딘 미르딘 대교가 위험하다냐 저게 시 staged 변호F 대체 포스라에는 옛적도 없어 어어어어 필 치료좀 받았다 필요없네 이 여자는 이제 레아의 미친 여자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지금 할게 없을거야 왜냐면 애들이 다 차가지고 호가 그 의욕이 다 차가지고 먹일일이 별로 없을거야 지금 거지가 더 미쳤어요 까뜨린이 더 미쳤어요 잠이 안와서 푸드라 밖에서 태어난거는 몰랐는데? 그냥 평민 출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거지 거지 랑 닮았다고 한게 그렇구나 그치 거지종조 그래서 닮은거였어요 근데 거지가 진짜 알고보니까 진짜 동생이고 이럴수도 있어 진짜 뭐 아빠만 다른 너무 똑같은 거잖아 또 헉 엄마가 포드라인거 같더라구 엄마가 포드라이니까 아빠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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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엄마가 달라 왕자가 그지지 내 옷 여기 반짝이가 계속 움직일때마다 반짝거려가지고 너무 집중한대 내 옷 여기 반짝이가 계속 움직일때마다 반짝거려가지고 너무 집중한대 아 잉그리트가 거의 다 왔는데 그치 뭐하고 저 이제 가야죠 저 이제 가야죠 질 좋은 목욕에 덮어버렸구나 질 좋은 목욕에 덮어버렸구나 쟤는 왜 왔어? 까뜨리네 나 그리스 철학자 같잖아 멋있죠 질 좋은 목욕에 덮어버렸구나 찬송도 하고 거짓 드래곤 마스터 하려면 창술도 키우세요 A플러스 다음에 S 아 자기들끼리 또 얘기해야돼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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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츠와 마누엘라 선생님 아 용건이 없으면 말 걸면 안 되니? 시음이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시에다가 죽을까지 쥐어 얘는 맹주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재능이 맹주는 재능없는 클로드가 하라 그래 로렌츠는 로렌츠만의 길이 있어 이 개조인간아 봐봐 대답하는거 봐 기계같아 그죠 이제 풀렸어 왜 안 컸는지 알겠어 개조인간이라 분명히 뭐 그런거겠지 뭐 어렸을때 누군데 다시 살린거야 어? 개조인간이 그리고 프렌은 세슬린의 대문장을 가지고 있지 언제다 봐요? 개주인다 괜찮아? 프렌? 번쩍 들어 갑자기 널 받은 것 같은데? 어? 어머나? 아, 마리안하고도 에이가 나는 니가 좋은거야 무슨...말이지? 됐어! 그만둬, 마리안이야 몸을 떨고 있잖아 그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먼결을 밝히지 않아도 돼 내가 보고 싶은 건 그런 니가 아니야 웃는 얼굴에 니가 보고 싶어 어쩌면 지금 니가 말하려고 한 말의 끝에는 니 매력에 비밀이 숨어있는지도 모르지? 신비로운 너인 채로도 충분히 멋있어 아니, 오히려 신비롭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오, 좋은 미소야 고요한 아름다움도 좋지만 밝은 아름다움도 좋군 고요한 아름다움도 좋군 하하하하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데도 너는 바뀌고 싶다고 말하는거야 그렇다면 그를 돕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 나와 함께 그 껍데기를 깨워보지 않겠어? 네 나... 잘... 다 A야 막 어? 한 명씩 붙잡고 다 A 만들고 있어요 애들이 어? 이게 뭐지? 도끼 커플이네 아, 그거 진짜 내가 만든 아미thi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울어? 아... 오데돈이 너무 깨워라 아... 오데돈 거름나봐 아... 아, 알았으 이제... 아, 그래도 너무 깨워드도... 아... 아... 아 여동생을 데리고 한 번 놀러라고 합니다 오래도록 레온이하고도 비해요 뭐하는 거야 멍청한데 용쓰네 그래서 여동생한테 남은 게 없네 다 팔고 학교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라팔 부모님은 로렌츠 부모님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레온과 거래하는 상인을 습격했어요 근데 그 습격당한 상인이 이그나츠가 부모님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일이 생겨가지고 대신해달라고 해서 죽었어 이그나츠도 민망하고 로렌츠도 민망하고 아마 로렌츠는 모르죠? 말을 안했을 거야 로렌츠는 말을 안하고 이그나츠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찮다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개빡치게 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 심취한 것 같은데 뭐 종교 하나 신당 차린 것 같은데 신내림 받았나? 그래서 센 건가? 아,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 도와준다고는 해도 저는 차를 끓이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시험삼아 저에게 의지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근데 왜 안가요? 빨리 가세요 이래 봬도 힐다는 사실 뻗은 잘 알거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마리안도 마찬가지 아니야? 봐봐, 그 성실해 보이는 외모로 이렇게나 어리빠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못해라고 나도 모르게 도와주게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왜 좋아해? 그윽하게 쳐다보는가 봐 자, 이렇게 친해져버렸어요, 이들은 얘는 뭐 없다? 최대 B까지밖에 없네, 막 레아는 S++++까지 있을 것 같아 아, 뭐 해야되지? 나, 뭐 해야되지? 나, 산책 아, 없네? 많이 줄어들었네? 먹여야겠네, 산책 안 끄면 이거 배터리 슬립으로 해놨거든? 이걸 안 끄고 슬립하면은 좀 그게 있나? 세 번까진 냅둬도 된다 뭐야, 이거 줄 뭐야 저, 펀트 안 냅는데? 띠그나츄마리아 오케 크아 용량이 멋있어졌어 응? 슬로우들 레오니 크아, 선남선녀야 그지? 라팔 라팔 셰테스 라팔 미시테아 아, 미시테아는 안 되네 아, 이거 해야되는데 미시테아라도 외겨? 효과 떨어지는데? 어차피 나무니까 하자 어차피 나무니까 하자 마누엘라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좋아져요 요거는 음 리시테아에다 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흐흐흐흐 오이시이 하이 나머지는 다 찾으면 하지 말자 쟤는 나중에 하면 되고 성당 가서 노래 한 번 부르고 정수 다이어트 해야 돼 누구하냐면 신앙 올라가야 되는 애 누구야 리시테야 마리암 이렇게 하자 퀴즈풀기 뭐였지? 저게 멋있단 말이야 천으로 장식한거죠 뒤에 진짜 마술사 같단 말이야 성당좌하단 성당좌하단 아 요고요고 상담사 요고 전 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좋아 요고 배우러 가자 여기 검 알려주는데 누구지? 어 예 아니? 그게 어디야? 어 까트린 아 학생한테도 할 수 있어요? 까트린 또 누구한테 갈까? 필릭스 넌 뭐 알려줘 넌 뭐 알려줘 창? 말? 활? 성인상 강원? 성인상 강원 아직 안될텐데 어 얘 안되네 아 선생님이 더 잘해서 아 선생님이 더 잘해서 까뜨린 말고는 다 안될거 같은데 아무거나 배우자 어 아 마오일 납품 알려줘 아 지금 나만 돌아 샷했스 아 지휘 배울꺼야, 지휘 배울꺼야 그리고 상 뭐 할까 청각의 박동 늘어나는게 낫겠지? 기마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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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스는 어세신으로 할지 에피타프로 할지 모르겠어 일단 했어요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 퀘스베었어요 퀘스트 퀘스트 오토하면 그거야 또 창 빼야돼 요거 하겠습니다 갤lere 요거 좋다 요거 아 학생한테도 쑤어 이 편의점은 어? 뭐라고 했는데 쟤? 뭐야? 돈도 벌어오고 아 이거 마수 나오는데 산책에서 채워야겠죠? 클로드를 먹자 클로드를 먹자 클로드를 먹자 출격 안 했어요 마지막 달에만 하려고 이그나치 클로스 클로드를 먹자 할 수 있는게 없어 이제 칠일 쉣했어 클로드를 먹자 씨릴 에이도 복 이즈 절대 새도타 병사를 모을건데 동맹군기로 걸고 싸우는거 힘들거 같아 신제국파 제우가 불평할테니까 아예 다른 단체로 불꽃의 문장으로 천년의 시간을 넘어 부활한 환상의 문장 앞으로 기적을 일으키려는 우리에게 땅맞은 군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 끝에 문장 여 형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클로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클로드 클로드의 소망이란? 내가 원하는지 포드라의 목을 열어져 치는 곳 북맹령의 동쪽 국경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성체에 목구멍을 맞고 있는 그 성가신벽 경 경 뚝 공 포드라 녀석들은 좁은 세계밖에 모르지 바깥세상을 모르니 편견이 생길 수 밖에 포드라를 모르니 차별이 생기지 더 큰 그림 포드라만 걱정하는데 아냐 포드라와 포드라 밖에 뭐죠? 무슨 종족이지 얘네 포드라 이 포드라 포드라 포드라까지 생각을 하는거죠 글로벌시대가 이제 될거라는 거예요 포드라의 생각은 글로벌시대 지구촌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차세대 리더라면 지구촌이다 지구촌 에델가르트 레온이 척후병 지금 셰테스를 쓸까도 생각중이야 지금 셰테스 자격시험 스나이퍼 사수야 사수야 친군 개시 까르그마크농성전 5년전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대수도원에 모인 학생들 더불어 기사단도 귀환하여 모두 재회를 기뻐하였으나 회고의 순간은 적군 습격에 비보와 함께 끝을 알린다 자격시험 북원 갈르그마크 제국군 어 제국군 제국군이 우리가 여기 갈르그마크 수도원에서 꿍꿍이를 버리고 있다는걸 알고 란돌프의 호령 아래 우리 갈르그마크 수도원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제국군이 우리는 어떤 좀 특정한 단체야 왕국군도 아니고 동맹령도 아니고 제국군도 아닌 제3회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제국군을 막는다죠 반제국 반제국 성격을 띈 다목적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 다국적 아 다국적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 다국적 연합군 출발 예시 부관 맞추면 좋아요 이테란 클로드 중 어느 한쪽의 패배 혹은 방어 지점 함락 화공이 유리해 유효해 보이는데 자 여긴 통과시키면 안돼요 오케이 쇼트X 피해라 플레츠는 누구야? 엘델가르트 버전으로 하면 엘델가르트 스토리 있어? 청사자야야? 청사자인데 왜 제국군으로 갔지? 아 좋아요 더즈 이제 어떻게 할거야? 동맹 제후로부터 병사를 빌려서 보강을 할거야? 글로스터령을 통과하게 돼있어 그래서 글로스터령을 통과하게 어느 동맹령에 있는 병사든 글로스터령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글로스터령은 친제국군 나라에요 로렌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왕국에게 그래서 퍼거스 왕국의 청사자반에다가 요청을 하면 람베르 국왕을 잃은데 석전이 정치를 보이는데 정변이 있었거든 티미티리 안죽지 않았어? 액구된거 아냐? 얘네는 아직 모르는건가봐 대국의 그래? 뭐 아까 전에 액구 나왔었는데 일러스트 다푸넬의 투사 쥬딛 무서워 보이는 사람 쥬딛 특별히 없다 차생활이야 신경쓰지마 쥬딛 쥬딛으로부터는 대답은? 음 그래?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레아도 찾아야돼 살아있길 바라나? 이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세이로서 네메시스의 전설의 진실 봐봐요 불꽃의 문장에 반응하는 천재의 패검이 해방왕 네메시스가 원래 쓰던 거야 근데 세이로스가 네메시스를 물리치고 세이로스 성교회가 이제 열렸는데 얘가 네메시스의 힘을 물려받는데 네메시스가 나쁜놈일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쁜놈은 누구다? 세이로스 성교회다 귀족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교도와 접촉하려 하지 않지 포드라의 목이 굳게 잠겨있는 거 역시 세이로스 교회 폐쇄적인 사상의 영향이야 교위를 고집하면 대사교가 사라지면 그 가치관은 절대적이지 않게 돼 남은 교단을 이끄는 건 바로 당신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는 건 역시 알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에델가르트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이로스 성교회에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보스인 레아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 것 치풍의 장 천마의 달 연옥에게 나프넬가의 당주 나프넬가의 당주 포드라의 목구냥이었나? 포드라의 목구냥 포드라의 목구냥 포드라의 목구냥 힐다네가 포드라의 목구냥 얘는 목구냥 아니야? 라파엘은 너무 많이 먹어 비축분도 얼마 없으니까 참아 봐 세명연합 이벤트야? analytics 지금 시즌 우리가 할게 이거 만약에 내가 실일 안댓고 갔으면 어떻게 돼 이벤트가 누구야? 실일자리에 누구야? 체크 죽으면 빨리 가네? 그죠? 이벤트 빨리빨리 진행되겠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맹주님의 부탁인걸 마음 같아서는 바로 병력을 보내고 싶지만 영내 공공연히 병사를 소집하면 다른 동맹 녀석들을 자극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의 계곡 아릴에 조용히 병사를 모아놓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거기까지 병사들을 넘겨받으러 오지 않겠어 갖다주기 힘드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야 병사 병사를 제조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라 포장! 딜리버리 안 돼 포장만 돼 응 테이크아웃만 돼 나프넬령과 왕궁령 경계에 있어 북경에 있다는 거죠 계곡에 있어서 어 잘 안 보인다는 점 화개를 쓰는 거 아니야? 어? 동맹병이 들었어 계곡에다가 화개? 과개 계곡으로 유인 후? 동맹병이 들었다는 건 뭐야 근데 의미심장하게 들었다는 건 뭐야 글로우스터가의 병사일 수 있어요 아니면 동맹병으로 위장한 왕국 경계로 간다고 해서 왕국병일 수 있어요 왕국병의 스파이 여기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아 이게 지금 어떤 설정인 줄 알아요? 마누엘라가 인기가 없다는 설정이에요 마누엘라가 귀찮다 축하해 고마워 돈도 돈도 너무 없어 공피패 멍깡으로 엉덩이가 가렵니? 혼자서는 긁을 수 없지?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리안 한 소년이 있었어 그 녀석에게는 혐오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가 적의 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소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뜩 괴롭힘을 당했어 아무것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했어 도망쳐도 받아쳐도 설득해도 그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못했어 결국 성장한 소년은 고향을 뛰쳐나왔어 도망친 거야 하지만 도망친 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 밖에서는 소년에게 흐르는 고향의 피를 경멸했거든 도망칠 곳을 잃은 소년은 생각했지 안과 밖에 경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안과 밖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밖을 싫어하게 될 이유가 없어질 거 아니야 얘네는 이제 그거야 클로드는 지구촌 세상 글로벌 세상을 만드는 거야 경계를 없애면 밖과 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We are the world 인류의 글로벌 지구촌 근데 인터넷을 먼저 개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튼 이렇게 됐다 재밌는 거 보여달라 사과 3개 고약 2개 흑연한 게 아무 거 아니야 심부름이야 사실 난 글을 못 읽어 까막눈이야 내가 읽어주겠습니다 읽어줘 사야될 걸 읽어줘 얘 입장에선 외국어야 얘 입장에선 외국어라고 모르는 게 막 그렇게 엄청 이상한 건 아니야 지금 회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돼 하지만 나는 그에게 다가가 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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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여기가 그냥 좋아 더이상 바라는것도 없어 그냥 여기 살수만 있으면 돼 가라 글이나 좀 알려줘 저장 산책 아 여기 있었네 아 미안 뒤에 문도 모르는 이름으로 불러 스릴스 스릴스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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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아가.. 담아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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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5년이 전해야돼.. 으으.. 이.. 이.. 이 논리나? 카론과 갈라테아가? 카론과 갈라테아가 누구지? 다푸넬의 얘가 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 왕국한테 아까 정보가 흘린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죠? 갈라테아는 잉그립 카트린이 카론의 소문장 카론과 갈라테아는 히트 암인과 갈라테아의 소문장 실무양시키는 도대체 아미드 꼬치고기? 당근 센스 뭐가 있네 여기 아싸 졸탄의 야신상 꼬치고기에도 있어야 돼 꼬치고기에도 있어야 돼 옮기면 훈련도 받아 응 꼬치고기 낚시질로 얻어? 지금 2,000원 크거든요 지금 그지상태라 그지상 프랄다리오스 낚시 큰 물고기 그림자 하는 나보다 그지상 낚시질로 이는 거 количе고기? 그지상 저 위험해 상관이 응 그지상 시티스한테도 아 얘한테 배울게 많네 까드린 이대로 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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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월 구도 어 오 넘어갔어요 넘겼어요 항복 아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나의 아 아 네 뭔가 창이 딱 맞아떨어지자 고 고 안나 상점 열림? 다크메탈 18,000원어치인데? 안돼! 다크메탈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아껴놔야 돼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뭐 안썼어 멀쩡해 애들이 다크메탈 18,000원어치인 다크메탈 18,000원어치인 하나 남았네 크랭 흡피의 반지 하나 정도 괜찮지 않냐? 저 같은 사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마리앙이죠? 마리앙 오케이 선생님 마리앙 자 돌아가 크랭, 크랭 말까지만 할까? 하나 둘씩 돌아왔나봐요 개조인간 개조인간 인조인간 사이보브 견하지 않은건 너밖에 없는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개조인간 직접 흐랭이 안 변했어 다 변했는데 당신은 절대로 암살이나 뒤통수 치기 같은 수단은 취하지 않지 난 서로의 피해가 적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암살은 또 다른 암살을 부를 뿐 아상리 23개월 감사합니다 스킵 플레 Templary 주 Volt 공기 어 느낌표가 있어요 말소된 영웅 아니 일러스트랑 3d모델링이랑 다른데요 허졸한다 어 맞아 마리아 맞아 아 내가 무슨말을 그만 돌아가라 대체 무슨일이 얘 변신데 오히려 좋아 친아버지에게 기뜨렸던 문장을 모리스의 문장을 야수의 문장 어 비밀 문장 기록말살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모리스의 문장을 얘가 갖고 태어났어 밤마다 학살을 해 그래서 오래됐던거야 방금 전 얘기는 그럼 사실이란 얘긴가 토벌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도 뭐야 변신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오해받은거야 변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파처럼 갑자기 시무룩 뭐 엄청 좋아 외전을 하면 엄청 좋은걸 줘 일단 안개맵이야? 방어받는 야수란 당신이여 어 어 얘 말을 해 배웠어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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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딸을 못 알아보는거 보면 아빠는 아니고 그리고 조상 조상 모리스 모리스 원조집 원조집 마리아 미래 철거 아 알차다 알차 아 출격 한번 또 있어요 마누엘라 부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간거구나 잘해주었다 이걸로 천년의 악몽이 끝나는구나 남의 문장을 잇는 자여 이 몸이 썩거든 검은 그대에게 검 주나보다 마리안이 쓸 수 있는 검을 주나봐 리시테야 기사단 에드먼드 변경병 마리안이 검에 재능이 있었던걸로 기억하거든 내가 방황하는 야수의 몸이 점점 풍화되더니 검이 남았습니다 그 야수의 정체는 실례하지 당신 또 방황하는 야수가 도벌됐다고 들었네 하지만 그걸로 의심을 받을 것 같지 않나 니가 야수라 야수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애초에 정말로 도벌된 것도 의심스러 아 어 그 검은 띠로 모리스의 현장 이미 사라졌던 마검을 왜 방황하는 야수가 잠깐 모리스의 전수에 가면 그는 마지막까지 그 검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배 속에 있는 것이었던가 쓰미마생 역시 그 야수는 모리스였어 천 년 이상을 어두운 숲을 헤매이며 학살의 충동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시군요 영웅을 죽였네 영웅을 죽였네 근데 모리스 죽였다고 해서 얘가 발작을 안한다는 보장은 아니잖아 그죠 보장 그런 보장은 아니잖아 그쵸 얘도 발작을 하자 근데 왜 안심해 불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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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영웅의 유산 수화 사용가능 야수의 문장 구리네? 마리앙이 쓰는거 아니면 구리네? 불특강 레온이 떡상 할 수 있죠 에피타프 괜찮은중 어 망을 장레온이가 할려고 오 뭐야 너랑 거물마 때문에 계속 지다 보니 단가지 또 어울리는게 있어 한판 이겼어? 뛰어넘고 싶었지 처음 검을 잡은 그 순간이 됐죠 내가 그렇게 강해지고 싶으니 우습지 않다 그건 혹시 나는 너보다 강해지겠다 너를 뛰어넘고 더 높은 곳에 오를 거야 검은 머리 조로예요 그 다음에는 알았다 어우 좋아 쪽차는 거 애들이 다 의욕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좋네 다음 기대된다 기대돼 다음 전직 많이 있죠 의자부 불텐노 검술 불텐노 검술 불텐노 검술 불텐노 검술 팔미라 팔미라들끼리 얘기하네 안쪽은 제국군이 덜쓰시고 가는 바람에 남는 것도 없잖아 하지만 레아는 없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지만 빌어보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널 좋아해서 그래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나는 약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내가 구하겠다고 생각했던 녀석들 속에 너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 몰랐던 거야 팔미라의 너 같은 상황에 정한 녀석이 있다는 걸 나는 내 시야가 좁았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 그걸 깨닫게 해준 너는 내 끈인이라고 나는 종교가가 아니야 나 같은 거랑 비교하면 레아씨도 곤란해할걸 브로맨스 로렌치와 리시테아 A까지 왔어요 둘이 어? 보라색 어울려 보라색 보라색 근데 성격 진짜 안 맞는데 그치? 그치? 큰소리로 막아지마 등진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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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봐주세요 로렌츠 이그나츠와 시리 이그나츠 뭐해 어 숨 쉬어 어제 비 때문에 생긴 큰 물.. 무덩이 치우자 응 나 혼자 치워 풍경에 웅덩이가 더해진 것만으로도 갑자기 느낌이 변하잖아? 그 순식간에 아름다운 풍경 그렇게 생각하면 놓치고 싶지 않잖아? 아니잖아? 그래? 아매아가리의景식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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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친해지지만 우린 회화가 비까지 밖에 없다고 더이상 친해질 수 없어 너랑 나는 여기까지 펠릭스와 비까지 노력파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죠? 과자 먹고 싶어 저번에 드린 과자는 드신 거군요 아 제가 참을 수 없는 과자의 의욕을 평온하게 버텨내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속는 센치고 어서 먹어보세요 흐읏 얘를 못하겠군 힐다랑 시릴 거지랑 거지랑 일까지 있네 거지야 여기도 청소해 힐다는 남에게 떠맡기는 사람 도를 넘은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은 팔미라에서 상상도 못해 성실하게 일하는 건 포드라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야 맘에 들어 어 다 봤어 이제 저자 재밌는거죠 재밌는거 저기 여기서는 산책에서 밥 먹여야 돼 아 아 철검에서 나오는 거야? 철검 킬소드 태도야? 아직도 몰라 줄 쓰고 있는거 봐 아 아 맞아 수학도 해야되네 나 돈 개많은줄 알고 막섰거든 그때 진짜 부자였는데 3대를 안받으라고 어 나 없어졌어 안뇽씨를 수고했다 고기를 먹어보려 무리하지 말고라 가라 가라 거지야 얘네 식당에서 자요 집에서 앉아 거지라서 거지라서 레온이 레온이 왜 이렇게 편해하시나요? 아니 한번 써볼라고 올랐겠네 올라서만 근데 마방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 마방이 오른데 뭐 회피템으로 쓰면 좋다고 하는데 뭐 회피템으로 쓰면 좋다고 하는데 내 고개 근데 이번 달에 지금 하면 너무 아깝잖아 이거 웬만해도 다 찬 것 같거든요 뭐 레온이 롤렌즈 하지마자 컴퓨터 마리아 마리아 대화가 또 있냐? 뭐지? 나니 가이로우까? 어? 좋아 조각하라지 조각하라지 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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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부르나 선생님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다 하차해라 결투? 나의 검에는 자비가 없다 불구가 되어도 괜찮은가? 하차해라 너도 강했다 그렇지 내가 더 강했지 근데 너도 강했다 너는 가짜 제랄트류 나는 진짜 제랄트류 너는 1초본 제랄트류 제랄트류 나는 몇십년 계속 지켜본 제랄트류 나는 원조집 넌 짭 알았다 알았다 고용주가 되겠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다 벤치에 앉아있어 프로듀 저쪽으로 헤헤 편집 편지 대표 마누엘라 선생님 좋았어요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 문제가 있니? 나 요즘에 시.. 백마법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취미생활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미에요 요즘 이거 공부하는게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아, 이미 했네? 하나 남았는데 누구한테 배우지? 까뜨린? 아, 이 백마법은? 아니, 백마법은? 흐흐 세계의 규정력 경계가 마무리했죠 프랄드다리우스가 갈라테아가 예, 그리스도 자막의 주정력은? 지금, 그 외국의 왕과 아, 이 백마법은? 프랄드다리우스는? 새로운 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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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신중력이 생기고 이만의 왕이 이만의 왕이 이만의 왕이 왕국도 지금 막 갈라지고, 동맹도 그 의견이 지금 갈라지고 있거든요? 다가유를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넌 단거 좋아하니까 백오키머 백오키머 베리티 먹어 자 다음 13개월 오도 감사합니다 뭐라는거야? 아 아릴 기사점 동맹군으로부터 원군의 타진을 받은 쥬디트는 병사의 인도를 승낙한다. 원군과 합류하기 위해 동맹군이 연옥의 계곡이라 불리는 아릴로 향하는데 프레다리오스 가가 왕국의 프레다리오스가가 뭔가 공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연출이 있었죠. 아릴 기습전 치풍해장 15 에피소드 연옥의 계곡 아 하 아 이 상황 터렸네 어? 여기 레아 여신님 사우나 하는 데는 아니겠지? 등지지는 데 아니겠지? 레아 여신님 와... 저거 적습 아! 그라리오스는 아니었어? 로베였어 그는 그라리오스는 아니었어? 그는 그라리오스에게 인식을 놓을 수 있도록 그는 그라리오스는 아니었지? 그는 우리도 맞지? 롬야여의 아시아 그는 그라리오스에게도 공유한 족붙이 큰 족붙이 있다 마사카 아이처라 모오 다흐넬 에 쥬디트 쪽이 걱정된다 쥬디트와 다이좋다 미나 센터 오 타이세라 시키와 타논더 조 교다이 오카이 기마와 비행 저 말은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말이 좋을까 상급하고 최상급은 뭐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이런게 아니라고 하니까 말 써보다가 별로면은 돌아오죠 근데 말이 이동속도가 빠르니까 그치 자 갑니다 오 적장격파 주웬달 고인용의 그 행보관님 같다 주디트를 찾아서 합류할까 주디트도 플레이 업을 돼요? 그치 그치 엘씨 아냐 위에 오케 뭐이거 아 쥬디트 쥬디트 나 푸넬의 두사가 나타나고 쥬디트도 쥬디트도 쥬디트 내가 쓸 수 있나? 아 2번판 좀 쫄깃했어요 까뜨린 또 선생님 옆에서 쏴가지고 경험치가 좀 잘 들어갔어 쥬디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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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옥냥이가 다했어요 이거는 진짜 옥냥이가 어그로 끌고 제거하고 다 피해서 분산시키고 힐다랑 옥냥이가 다음 초반에 힐다가 다해주고 하하하하하하 마사카 마사카 오다가 익히는 거 반가워요 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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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탁의 귀신이야 힍 힍 진짜 힍 에스스타 초코동매의 엔탁회의 사.. 상황같은거요? 아아.. 보드엔드 보드엔드 아아.. 에드먼드 변경백에게 의결권을 넘겨주지 다푸넬에서 분열에서 생긴게 잉그리트 쪽 갈라테야 뭐야 왜 그러었어 아아.. 함께 하겠다 그래 얘가 동맹령 대장이잖아 근데 여깄어 생각해보니까 그 가신이 제일 열.. 제일 일 많은데? 이치교육도 괜찮네 가신? 날레르 날데르 날레르가 능력자가 모기같은건가 모기재상 모기재상 날레르가세요 자.. 쥬딛도는 산유대 워레워레와 워즈카 워레워레와 워즈카 워레워레와 워즈카 워레워레와 워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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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얻어내지? 어.. 마음을 돌리는건가봐요 글로스타백적을 제국을 많이 밟아 놓으면 동맹이 세니까 이쪽으로 같이 해야겠다 왜 그러는건가? 그로스타르롱 아미드 대하 아미드 대하는 그로스타르롱 미르딘 대교 미르딘 대교 미르딘 대교 미르딘 대교는 지금 제국군 점령하여 이걸 풀어주면 풀어주면 그쵸 기르딘 그렇듯 우리의 정체성은? 빛은? 아버지와 교전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 측력인가? 이요이요 다푸넬은 춘추전국 시내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제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렇게 봐야되나? 왕년에 잘나가 근데 갈라진걸로 치면 이게 진나라라고 모기사자성어야? 송양 송양진 띵 이 이거 파이어 엠블렘이 처음부터 계속 이 스토리는 아니죠? 요런 스토리로 계속 이어지면 재밌을 것 같기도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응 그로스스타일의 약속은 이제 그로스스타일의 약속은 북방 적은 왕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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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의 반지 주기?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회피의 반지. 말한 듯 시키니까 잘했어 어 이거 마법 배우기 시작한다 어 경계 테스트를 배웠어 오케이 부대기도 받고 인가분 아니고 그냥 이속빠른 힐러죠 궁술대회 은혜활도 이거 얻어야 되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첫날이야 왜 애들 할말있지 다프네 그래 맞아 쥬디트 쥬디트랑 그거였지 연합했지 맞아 쥬디트가 왔어 고도의 훈련 어떻게 들어가더라 얘네랑 막 사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하하하하 여기 클로드가 이 세계관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제일 지능이 높은 캐릭터야 근데 뭐 저 또 하는것도 없는데 왜 계속 있는 척해? 맨날 뭐 계략이니 뭐니 뭐 하는데 뭐 한게 없거든 똑똑한거 똑똑한걸로 한걸로 유명해 그냥 유명하기만은 공략이와 종수의 우정 살짝 불편했었죠 그리고 둘다 죽죠 한 명은 여동생을 그리면서 전쟁이 끝나면 여동생 보러 간다고 그러고 한 명은 전쟁이 끝나면 그림 그린다고 여동생하고 뭔가 연결이 있네요 동반사망 플래그 인재비야 저녁 지금은 도움이 안돼 근데 넌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림으로 말해 좋아 언제 C에요? 로봇 움직이는거 봐 프로그램 된대로만 움직여 빠끄빠끄 기괴하죠? 그죠? 이제 알겠죠? 기괴하죠 움직임이 처음에 거부감이 있다니까? 이유가 있었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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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드, 관장하고 얘기 한 번 하고 아니 갑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볼륨감이 볼륨감이 있나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네 보통 티셔츠만 입어도 숨겨지는데 보통 티셔츠만 입어도 숨겨지는데 맞추었고 미르딘데 맞아요 미르딘데교 가야돼 그렇다면 반반 기스패도 반반이야 그치 지휘 한 번 배우고 미르딘데교 그지, 그지 한 번 만나고 훌륭하게 컸어요 어? 나 이거 몰랐지? 언제 연행됐어요? 나 이거 몰랐죠? 아 주지티가 말해줬어요? 아아 맞어 그때 그 얘기 했어 레아 붙잡아가지고 어? 그거 레아 피 채취해가지고 오크처럼 만든다고 그죠?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죠? 밥 먹고 풍어제 개출 흐흐흐 온실 안갔어요. 온실도 가야돼 산책이 많이 먹어 산책이 많이 먹어 잡아먹어 아아 로렌치는 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만 자 이동 이쁜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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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딘데교는 다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요새로서의 기능도 경비한 건축들입니다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분사 목적으로 건축을 개시한 것이 기원입니다 대수돈보다 역사가 불가능한 것 미르딘데 베르그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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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들었어 아케로 남쪽은? 베르그리즈 베르그리즈 능력있는 그거였나봐 제국이 부패에서 아스.. 아... 걔 누구지? 아무튼 걔 반장이 했나봐요 구독 감사합니다 막상 또 보고된 경우도 왔냐 나 지위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데 에델가르트 맞아요 지위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 용병도 살 수 있는데 얼굴이 되게 많나? 응 구독 감사합니다 로렌치 로렌치 어디있지? 로렌치 어디있지? 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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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에 빠졌어. 춤에 빠져가지구 지휘, 지휘 빠뜨리는 아닌 것 같고 지휘 높은 애 누구있지? 리시테야 요리 먹고, 지도? 지도말고, 집인데요? 저는? 기숙사에 있짐? 아, 그럼 지휘 그래, 알았다 됐어 완벽해 자, 가 이제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간다 왜 간다? 마누엘라 선생님하고 재력의 스프 강아지 아멘 아멘 다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어, 선생님 하기 싫은데. 리스테아랑 마리앙 불러. 이건 200 안차네. 자, 돌아가. 교육하고. 왕자가 그러지. 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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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가면 잘 될 거 같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볼까? 으챠. 연공. 신앙. 연공 개사기임? 뭐지? 두번 공개인가? 수업 배우려면 또 한번 가야되거든? 산책을 안할 수가 없네. 강습으로 퉁치고 싶은데. 로렌치. 아, 로렌치 하지마. 이그나츠 마리앙. 저 한정판 구데기만 사요. 로렌치는 키울 필요가 없어. 서폿이야 서폿. 로렌치는 진짜로. 롤의 서폿하고 똑같아. CS를 줄 필요가 없어. 왜냐? 앉아도 성능이 똑같아. 진짜 똑같은 이유에요. 블랙박스. 실드. 쭈질드랑. 먹을 걸 좀 사야겠는데? 어, 쭈디트. 여기 있네 아예. 쭈디트가. 툴트. 내일 날대로 말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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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소화거든요? 우리 편 소화? 근데 좀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찝찝하게 직본이? 자동자도 직본이 topics 있.. 있었을지가 마력 공부하고 쇠테스한테 검 훈련 받고 배울 게 없나? 선생님한테 힐도 배우고 검 근데 선생님은 검이 왜 좋아요? 왜 좋은 거야 범위? 교과목이라 그런가? 이론으로 잘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죽였는데?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치 죽을 곳을 찾는 것 같더라 상관없다 왜냐면 너 안쓰거든 어차피 노래 한 번 불러봐 가든 말든 마누웰라 로렌츠 왜 데리고 왔냐고요? 그냥 그냥 심심풀이로 데리고 왔어요 스페어로 혹시나 우리 학생 싸우다가 죽으면 쓸려고 그냥 스페어로 데리고 왔어요 됐어요? 세 개가 남았는데 뭐 배우지? 쭈디트한텐 못 배우네? 밥 먹이는 게 제일 좋은데 음식을 사갈까? 음식을 사갈까? 아니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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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5년 50 10 10 19 15 21 21 21 22 22 21 응 안할려줘 아래로 보자 까뜨린, 까뜨린 내가 배웠을 텐데 아 안 배웠네 됐어, 됐어 루나틱이었다가 감당 안 돼서 바꿨어요 고 응 말해봐 아 이거 그건가보다 웬일로 연구를 돕 돕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줘, 자기 얘기를 어 귀한 몸이었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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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다른 사람들의 힘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자, 우리의 반응을 통해 재생을 만들고 그는 한자, 그는 그 원숭을 통해 다시 일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도 뭔가 귀한집 자식인데 아무튼 문장이 미치게 돼 아 돈 없는데 레어 문장 봐서 봐줘 눈 돌아갔어 나밖에 없거든 그럼 아까 그 이벤트였네 그죠 팔미라 2명 이벤트였네요 어 느낌표다 우쭈강철 주는데 지금 가면 강습 때리고 넘어가자 누구한테 배울까 칼 삐에이 삐에 흑마법 쟤 저 배워야잖아 배우는 내가 멤버가 좀 별로네 구독 감사합니다 하는거 보니 어차피 아까와서 안쓸 듯 참 학생이 낮으면 밀도가 떨어지고 무기는 유산무기는 심려고 하는게 아니야 그냥 든든해지려고 들고다니는거야 관상룡이라 검도 관상룡 알죠 그냥 걸어놓는거 일본도 막 걸어놓잖아 부잣집 아저씨들이 그런거야 나 가끔씩 쓰는거지 한번 근지근지하니까 다크메타이도 관상룡이지 불쌍한 불쌍한 분위기가 달라요 아미드 타이가 오 타이군가 고여 이걸 우리가 먹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거죠 신속하게 반장 죽으면 끝이죠 반장하고 선생님 죽으면 나머지는 죽어도 되고 그죠 고월의 달 고고 군군 개시 미리띤대교의 전투 제국의 제국의 침공을 저지하고 역으로 진군을 결심한 일행 진군을 하려면 동맹령과 제국령을 잇는 요충지 아미드 대하에 걸친 미리띤대교를 함락시켜야한다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가 동맹령이고 아래는 제국인데 제국이 남쪽을 다 먹고 있거든요 아미드 대하 강 건너서 미리띤대교 함락시키면 분위기가 바뀐다 뭐 이런 데 오는거야 미르띠 어 그렇지 한중공방전 비슷한거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본진으로 쓰고 있었다가 병사를 받아오라고 해서 병사를 받은 다음에 가는데 어 저기있네요 소하 저기있네요 소하 아 미리띤대교 미리띤대교를 우리가 먹으면 다 여길 지나와야 되는데 통제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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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자만 황건.. 황건적인가요? 그런 말 하지마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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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천의사 적장격파 좋아 라디슬라바 오케이 라디슬라바 비병이에요 저 괴스들도 있네요 종수야 이거 하자 16 10 그래 까다로웠어 흠 스바였나? 스바 까다로웠어 흠 하우연 맞아 그래 하우연 사망 흠 사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병과는 명중이 좀 떨어지네 누구였어 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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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해지지 않아도 된다 흠 흠 흠 흠 새테스 깜짝이야 원제부터 뒤에 있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집에 전해서 집에 가서 그 부모님 도장받아와 경사가 여기서 많이 죽었어 저 쥬디트도 팔미라 좀 출신인 것 같죠? 좀 느낌이 그죠? 뭔가 그 느낌 내가 할 일은? 나는 도장받을 곳이 없는데 저 쥬디트도 가르치고 모두가 세이로스京都 그럼 모두 아? 아? 그 소화 나르데엘 지금 돌아왔다 아... 아...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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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래 난 분명히 기회 줬어 학교 다닐때 내 구조선 타라고 기회 줬어 근데 너희들이 안탄거야 죽어도 후회없이 그냥 죽어 그냥 지옥가 어 글로스더 백자 괜찮다 사실상 나는 노아의 방주였을지도 멸종되지 않게 탈 수 있는 유일한 배였을지도 타지 않으면 딱 휩쓸려서 멸종될지도 난 기회 줬어 특히 잉그리트 너 기회 줬어 내가 이거 내친김에 왕국도 한번 쓸어버리면 어때요 왕국도 흐름상 왕국은 안 쓸 것 같은데 에델가르트 에델가르트 나와있어? 미르틴 대교에 정체불명의 군대 나프넬 영 글로스더 영을 엄청난 속도로 진군해온 녀석들 블레다드 군기를 들고 있다 이거는 개겠네 액구 액구 그거 누구야 왕자 왕자 이제 우리 쪽에 드미트리가 합쳐지나보다 그치 반제국군 뭐 쫓겨났다고 했잖아 그론다즈 평화 그리운 그리핑전의 무대로군 어? 외전도 있어요. 외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르바로사 금사의 용등자 어? 이 새끼 한 번 더 진화 가능? 뭔데 이게? 당연히 강화판이겠지? 다 A야 이제 리시테아 리시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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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스테야가 진짜 힘 조금만 주면 클로드 원자 단위로 분해돼 너무 자극 안하는게 좋아 로렌츠와 마누엘라 그리고 로렌츠 아, 로렌츠가 지은 신가가 아, 아나희메의 이름은… 내 족쏘과… 내 족쏘과… 나 혼자 먹게 될지 모르겠다고 항상 결정해서 제게 로렌츠, 제가… 그의 시와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의 시와는 다른데? 내 족쏘을 한 냐고 이 족쏘을 그려져있다고 고정한 의상의 생각에 그의 길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당신은… 네, 로렌츠 나의 현실과 현실의 사각을 알았다. 괜찮은데? 하지만, 제가 이름을 못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름은, 오늘의 이름은 오늘의 이름은 오늘의 이름은 제가 이름을 부르시면 최고의 아납다 음, 청소 왔다. 짭쌀을 했지, 바로 넣구요. 다이제 애들이 A야. 이제 시네. 두 명 남았네. 자, 저장하고 여기까지 마무리. 라파엘 왔네요. 얼추 다 A야, 근데 그치? 부관 중에 특별한 부관관계가 또 있음. 아, 그래? 아, 하시구가 미야따라닌스요. 그치, 그치, 저장하고 자, 저장하고 리스테아 정도면 지가 그 뭐야, 무공술로 떠다닐 수 있지 않아요?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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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렇죠? 앗 카라 disadvantages 무릎 히니 꼭 내장 메뉴 이야 근데 왜 이의에라 그래요? 이의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좋아요가 왜 아니요에요? 이의 대쓰요는 이의는 또 좋다는거야? 죽어도 사투리 아니니까 이의의 흐레나보? マヌエラさん聞きましたわ! ウルン!どうしたの?そんなに慌てて マヌエラさんとってもお歌がお嬢奇跡の歌声とまで言われてらっしゃるって まあ誰からそんなことを?昔のことだけど 皆さん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わ それでマヌエラさんのお歌をきちんだからマヌエラさん ほんかつてのミ зGoldフランク歌劇団の歌姫も ミーテルフランク... ミーテルフランク歌劇団をない? いちばんじ prueいちばん いちばんがそれ ここいちばん 아라 아라 알아라 알아라 흐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하는구나 지원정보 이태란 마리안 힐다 레오니는 S를 향해 가고있어요 마누엘라도 아 지원도가 높아가지고 같이 쓰면 이렇게 올라가 뭐야 흐래는 위력 1이 더 올라가는데요? 이게 더 특수한 관계라는거야? 봐봐 딴사람 똑같잖아 7 10 7 왜 1이 더 붙어 민초시너지 1 3 아닌데? 민초시너지가 아닌데? 흐랜하고 나랑 뭐가 있나봐 그지? 특별한 관계니까 그리고 펠릭스는 누구랑 사이가 좋냐 이태란하고 사이가 좋다 레오니 리스테야 레오니 리스테야 스읍 같이 다닐 일 많은 애가 리스테야 밖에 없는데? 스읍 외제어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산집 나랑 사이 네 향초 찾아오기 여보 뭐라고? 미르딘데그에 오케이 미르딘데그에 우리가 뚫었죠 칼 한번 배워나? 칼 한번 배워나 내것이 된거 같은데 메리세우스 요새 메리세우스 요새 정도면 이제 영걸전으로 치면은 어딜까? 허창 정도 되나? 영걸전으로 치면 허창? 흥 한디웅? 아 한디웅 정도 돼요 한디웅 아 얘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봤어 미친놈이야 그만큼 세다는거지 이렇게 허취거리해도 살아남는다는거지 너? 너 임마 알지 내가 들어오기 전인지 뭔지 어? 5년전에 할때 들어.. 들어오기 전이잖아 꺼져 말걸지마 음 duino 그래요 아니 지금 도구 페르? 게? 페르닌데스 페르닌데스인가? 게? 나도 같은 마음도 샤미아가 여깄네 샤미아가 여깄네 죽었다고 생각해달래 알았어요 필다오빠 무쌍에서 나왔는데 뒤지게 못생김? 그런 말하지마 아니 그러지마 헤헤 너무하네 그래 드미트리는 죽었을 수가 없어 그쵸? 주인공이 너 어떻게 죽어 드미트리 그 루트로 가면은 막 어? 막 그 찌꺼기꾼으로 계속 막 돌아다니는 거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누구야 아 개 개 개 개 개지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그 그 뭐야 그 검 검 검기사 그것이 영웅의 유산이다 아 왜 유산에 관심있는거 아냐? 하나 배울까? 나 이제 이거 B까지 올라와가지고 덱마법 능력도 무시 못하게 됐어 아싸 청강의 박동 다 뚫었다 로렌치 저 이제 청강의 박동 다 뚫어서 미친듯이 다시 할수있습니다 그로스타르키가 반대국派에 동맹의 분필은 그러나 크로우드의 사크에 남아진父은 동맹은 오 그래? 아직도 아니야? 여기가서 그거 해야돼 얘랑 그거였지? 친했지? 아아 아아 페르디난트가 아니구나 걔 디미트리구나 걔 페르 페르는 제국이고 그지? 아아 아.. 아.. 서로도.. 서로도 사이.. 좋아져.. 애매하게 찾냐 애들이? 애매하게 찾냐 애들이? 레온이랑 리스테 레온이랑 리스테 레온이 리스트에가 없나? 아우씨 따로따로해 레온이 요즘 밥값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요건 시작이니까 요거 하나 만들고 여왕어 소태하나 적용 와 겨우 어 레온이 힐다 힐다 마리안 라팔 힐다 마리안 라팔 힐링스 펠릭스 포오.. 근데 이게 누적이 되요? 스택이 되요? 매번 요리하면 이거를? 스틱이 돼? 두번 요리하면 두번 돼있고 그러면 먼저 요리한게 한달 지날 때마다 빠지고 웅냥이 군기.. 군기병 안돼요 아 그럼 마지막 달에.. 마.. 달 마지막에 하면 안좋잖아 남은거.. 일로가 남은거.. 구독 감사합니다 연탄압패고 그냥 위풍을 명단압패고 나머지 하나는 마누엘라 선생님한테 배워 7병 검을 배울까 힐을 배울까 됐어 클로드 뭐 지금 해야되는게 뭐죠? 로렌츠 라파엘 마리앙 힐다 로렌츠 라파엘 마리앙 힐다 올려주기 선물로 올리자 드미티리네 드미티리네 드미티리 지금 빡 돌았어요 드미티리네 로렌츠 로렌츠 라파엘 마리앙 다 드미티리네 아리앙부터 갈게요 드미티리 흑화했어요 잔당돼가지구 여깄다 동물의 오가 그래 이렇게 채워 마리앙 했고 힐다 아 내가 이거 이.. 2회차는 못하겠어 왜냐 이 산책 전투만 있으면 하겠는데 산책때만 못하겠어 흐흐흐 뭐야 퀘스트였잖아 얘 단거 네오가잖아 아 단거 네오가 아니었어 저게 나한테 말 말거는게 있지 저게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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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치 로렌치 음식의 오가 됐다 로렌치 로렌치 얘는 예술 애호관가? 나 이거 엄청 많네? 이제 보니까 아 얘는 장미 좋아 나 엄청 많았네? 밥 먹일 필요가 없네 질문해라 저에게는 팔미라나 포드라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이 느껴지는데 다들 팔미라를 마치 별세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째서일까요? 아이씨 모르지 말지 얘 내 안올려줬었네 아니 오랑캐놈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마세요 상처받아요 아 구독권 선물은 안나와요 맞아요 이게 제가 저도 그 후원에 비트 그 적고 싶은데 그게 그냥 나오는대로 봤는데 아 투입해서 해주는 서비스라 그 시스템이라 오케이 탈미라들이 탈 것을 잘 타죠 탈미라들이 어 경계태세 얘도 배웠다 오 경계태세 얘도 배웠다 엠 슉 요리하는날이네 음... 출격할까요? 외전, 클로드 외전 성미쿠일의 전승 그를 조사하고자 에드먼드 변경백의 영지에서 바다를 건너 쓰랭반도로 향한다. 요거랑 요거 하면 되겠다 트론은 사정거리가 길어요 흐랭과 세테스 특수대사가 있습니다 흠 세이로스 교홍인 사성인 열정이야 사성인 열정이야 있을지도 키홀, 세스린, 인데히 아까 뭐였지? 미쿠일 손재주가 좋아서 대장정의 기술이 좋았다고 신성무기를 만들었음 해파이스토스네 해파이스토스 해방왕에서 사왕으로 타락한 네메시스와 싸운 탈틴 전투에서 네메시스 네메시스랑 싸우다 죽어 근데 네메시스의 후예가 얘잖아 그치 이 천재의 검이 자기와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성인들하고는 사이가 안좋아 안좋은거 아냐? 조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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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후손 그이상 본인일지도 본인일지도 계속 계속 살아서 그치 근데 본인인데 기억을 잃은걸지도 아니다 말이 안된다 쏟 적장 북격파 저기가 얘의 유적인데 아무래도 별골조사를 죽일 여유는 없어 그러더군 바람을 부르는 존재 오씨 뭐야 왜케 커 씁 시리리 타고 다니면 좋겠는데 자 끝냈다 몽골창 끝났죠 하이하이 철도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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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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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거야 드르렁 너무 쎄 이게 나중에 반장이 타고 다니면 딱인데 봐봐 반장외전이잖아 그치 반장용 외전이잖아 그치 반장용 외전이잖아 그니까 그니까 주인공이 타는게 아니고 반장용 탈껏 그럼 혼자 탈 개 많이 먹음? 그니까 쭈웅 쭈그러들어야지 내가 쓸 수 있게 쭈그러드는게 하 또 실일이야 하필이면 실일만 안했는데 그니까 나는 아니면 희해왔어 그니까 나의 이 나의 이 나의 안팎과 이것이 성미쿠일 지루..일지도.. 성미쿠일 지루..일지도.. 청년을 살아.. 용이지? 근데 왜 미쿠일만 따로 놀까? 봐봐 용 4마리 중에 3마리는 지금 모여 살죠? 근데 미쿠일만 왜 따로 놀아? 그리고 이 3명은 사이가 그렇게 안좋아보이진 않아 그치? 뭐 숙부님 막 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좋아보이진 않아 그럼 따로 사는 이유가 뭘까? 불화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레아가 인데이죠? 인데이가 발작 일으킬 때 왜 나머지 두 마리는 왜 안도와줘? 지들도 용인데? 여신이 부리는 야수야 여신이 부리는 야수야 아 나 이거 안봤다 잠깐 순백의 존재와 독률 가능성은? 순백의 존재가 뭐였죠? 내가 언제 봤지? 순백의 존재가 레아 아.. 세이로스의 4마리의 애완동물 용 그치? 그치? 맞죠? 세이로스 교니까 그쵸? 그리고 세이로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에 여자가 해방헝하고 싸우잖아 막 채찍 막 휘두른 애랑 걔가 세이로스란 말이지? 근데 세이로스는 또 인간이야 근데 인간인데 요.. 아 인간폼일 수 있겠다 아 얼마전에 그 오프닝 틀어져가지고 세이로스가 레아 아님? 아니지 아 아니.. 레아야? 아니지 레아야 인데이야 레아가 그럼 세이로스고 인데이가 따로 논다.. 아! 아! 소티스가 인데이야 아니다 아니다 소티스가 소티스가 세이로스고 그치? 소티스가 세이로스고 인데이가.. 아.. 소티스는 그럼 뭐야? 소티스도 있을텐데 하나? 그냥요? 뭐? 리건의 문장 뭐야 이거 씨 12 태도 100 뭐 이거 좋네 이것도 누구 줄까? 필살이 없는.. 없긴 한데 괜찮은데? 명중도 좋고 이따가 근데 이거 다 S 띄우면 집단결혼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사진이나? 아니 뭐 결혼한대 S 뜨면 쪼금총 쪼금총 군체가 되는거지 2년구독 감사합니다 군단 되는거지 군단 선생님 선생님 오버마인드가 통솔하는 군체 까트린 선생님은 근데 테란임 테란 그 그거중에 그거 하나 있어요 미션있어 그 싸이오닉 뭐 그걸로 애들 통솔하는거 있어 쪼그들 후원 감사합니다 개발해가지고 어 SCB로 옮기면서 사는거 있어 어 맞아 저거 내가 못봤어 직거래 젓거래 명문 귀족 출신이신것은? 그래 얘 그거 있어 귀족만 있죠 그래 이제보니까 얘도 문장이 있으니까 귀족이야 근데 세이로스비에 엄청나게 집착해 잠깐만 십걸이 십걸도 오래 사는 애들은 아니겠지? 그러면은 봐봐 주인공이 해방왕 네메시스의 관을 열었는데 시체가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해방왕이 주인공이야 근데 아니 근데 애를 낳았는데 근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실제 성당에 있을 때 태어나거든 주인공이 어? 뭐야? 왜? 이 게임 언제 끝내냐고요? 대체? 압어 흠 아 맨빗 절구든다 절구든ились 집단결혼 간다 집단결혼 여기가 거기 어? 뭐 어디야 여기 성당인가? 성당이야 크립콜론이야 나도 콜라 음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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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론 대 카론 리시테아가 카론이 왜있지? 글로스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온게 하나있고 하나가 뭐였지? 카론이? 어디서 나온거지? 스포츠 그것도 스포야? 중요한거야? 야 안돼 안돼 전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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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그러지마 흠흠 그러지마 산책 그래 산책하자 겸세겸세 그것도 받으러 가야되고 이쁜 베도라 주 회식하자 하고 아 생선요리 좋다 먹고 지금 한 80% 됐다고 하면 유산무기 막 써도 되겠네? 그죠? 막 써야겠다 근데 뭐 했다고 80이야? 스토리 진행은 하나도 안 되는데? 2부가 더 짧은 것 같애 먹을 거 다 먹었죠 또 이제 괴로운 시간 보내야 됩니다 노래 한 번 봐봐 70%? 한 중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거 다음에 한 중이에요 투사가 막 했어 나니까요가 궁술 궁술 가자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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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스랑 마누엘라한테 건 배우고 요시, tout 요시 로드 투하 1 4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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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잉그리트까지 있었으면은 비병 두명이 딱 양옆에 딱 경계태세로 딱 들어가면은 미쳤다리 미쳤다데 구독 감사합니다 별게 없네 백마법 배우자 얘네한텐 투서 또 있네 아 올 때마다 있어요 투서는 로렌치 구독 감사합니다 왜 여신상이어야 돼? 마리안 죽었는데 시간 되돌렸어요 오케이 백마법선생님 쭈디트 쭈디트한테는 못 배우자 쭈디트는 뭐 합류해놓고 하는게 없어 힐다 라팔 까뜨린한테 검한번 배우고 까뜨린한테 검한번 배우고 미르띤데교 철검에 까뜨린 배우고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얘한테 그냥 한거나 하겠다 얘 복싱 복싱할 줄 알걸? 도끼하나 도끼하나 됐다 끝 보우나이치 보우나이치 보우나이치도 사거리 쭈 그거 돼요? 줄어드는거 아녜? 오히려 늘어나? 사거리는? 어 그래? 근데 나 헌터발리 잘 안써 성장률이 깎여? 자체 자체 헌터발리하면 되잖아 도끼하나 출격 우쭈강철 나오나? 우쭈강철 나와요? 바로강스 클러드 녹색 도로텔 쉣 이 남은 지지 그론다즈 평원은 이 부근이었지 이제 드디어 메인 정체불명의 군세 드미트리죠 아니 드미트리 랑 같이 싸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지? 흐름이? 드미트리 랑 싸운다고? 한번 싸워 한번 싸우고 같이 싸워 그냥 가 그냥 가 진군계신 그론다즈 전 오 우리 안에 있었어 만났어 아 이게 그래서 그론다즈 전투 때 반 3개가 했던 거였구나 그치? 이 연출 이 연출 보여줄라고 이 연출 페르딘한테는 이제 없.. 없는데 제 지원에다가 올려줬네 5년 뒤에 반대항전 목숨 걸고 싸우는 반대항전 그럼 여기 중간에 또 그 포 쏘는 거 있겠다 그지? 철혈의 크림픽 가요 됐지? 다 배치했죠? 완벽하죠? 다 넣었죠? 검 넣었죠? 개씨 적장격파 애니메이션까지 애니메이션까지 미친 미친 미쳤다 표정 봐 미친 아 성격이 바뀌었어 아 성격이 바뀌었어 아 성격이 바뀌었어 스타워즈 레아 그거잖아 어우씨 미쳤어 얘 아 양말 다 벗고 져가지고 예 옛날에 싸울 때 개쎄는데 근데 62니까 잡을 수 있거든요? 어, 트리타였다 거죠 철건으로 가 피하면 되지 역시 9%니까 오케이 아 내가 두번 때리는구나 오케이 7등 마법딜? 괜찮아 100% 끝 가르그마크 전투 왜 전 다 미인이 됐는데 애들 가르트 반장 대 반장으로 특수대사도 한번 보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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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 독기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아 개쎄네 한 발 더 오케이 네 승리 아 되돌리는거 많이 했다 그치? 라파엘이 그 드미티를 잡아주면서 이걸로 됐다 이걸로 됐다 이걸로 됐다 뭐 뭐야 뒤졌어? 아니 연앞에서 싸우는거 아냐? 아이 안죽어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 말이 안돼 연출이 말이 안되잖아 어? 뚜두 어? 진짜 죽었나? 뚜두한테 뚜두 너무 험허 아니 드미트리 너무 험허하기가 좋은데 근데 형제들하고 나란히 한날 한시에 갔어 펠.. 펠릭스 빼고 그럼 됐지 뭐 수상한받아? 수수께끼 아까 한명 있었어 그치 앞에 개발하는건가? 제국내내란에 코델리아 강국관이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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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미라 탈미라 어? 어? 수수기 하였어 어? ственно 제국의 또다른 악의 집단이 소모임이 있어서 소모임이 근데 제국하고 연합인지 소모임인지 뭐 이런 건 몰라 근데 옛날에 한번 쳐들어가서 다 죽었어 근데 피를 뽑아가지고 근데 흐레는 그 용이잖아 그치? 아 그래서 마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수가 되는 거야 마수가 되잖아 막 그래서 실뱅 실뱅형 마이클란 한테 그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그건가 그니까 문장 없이 문장성 써서 그런 거야 아 그러면은 흐렌을 뽑아가지고 이제 금은 본격적인 용군당 같은 게 나오나? 그래 레아도 잡혀있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피 뽑힐 수 있어 지금 그래서 피 뽑힐 수 있어 지금 크로우드가 도중で死んだ라 죽을모노가 이루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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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쥬디트는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해요? 병사 병사만 지원해주는 건가? 일어서 바로 두편에서 그치? 그게 누구야 저 집사가 일하고 누가 그랬는데 개같이 못생겼다고 모략의 총화 자 한조 재패하고 trabalho 핑크머린데 그나마 생겨 크으.. zy.. 자 그러면은 뚜두가 뚜두가 우리편에서 같이 해야지 말이 되지 않아요? 수구메달 어떻게 달이 수구메달이야? 아니 우리편에서 같이 싸워야지 말이 되는데 그래 메리세우스 메리세우스가 한중공방되네 앙바르까지감 지온으로치면 솔로몬 정력이 부족하대 정력이 부족하대 정력치 잠입한다고 합니다 바로, 직방으로 뚫으려면 병력이 부족해서 리시테야도 쉬어라 어? 뭐한건데 시간이 없다라면 아, 이 이벤트가 나와야지 나오는건가 보다 이게 얘가 계속 예약에 걸려있었거든 그쵸? 어? 어? 무한의 주인, 무한의 주인 시라, 시라 피, 실험, 주입 주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문장이 두개가 되는거지 그치? 그니까 얘가 하나는 인조 문장이야 그치? 그니까 얘가 카론이, 카론을 주입당했어 카론을 왜냐면, 로렌치쪽 그거는 원래 있는거고 글로스터쪽은 원래 있는거고 반개니까 그치? 카론을 주입당한거고 그치? 그래서 오래 못살아 에델가르트 머리색도 어? 에델가르트도 원래 처음부터 문장 두개라고 했었죠? 그럼 걔도 개조당한거야? 에델가르트도 에델가르트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 그치?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 안그랬나? 망상인가? 시간 없다고 했었던거 같애 옛날에 에델가르트도 그러면 이제 에델가르트가 자의로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은 타의로 했는지가 중요한거 같은데 얘는 타의로 한거고 에델가르트는 제국의 황녀니까 협.. 그 협업하는 그 소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외부에서 온 근데 만약에 황녀인데 실험을 당했다 그러면은 완전 제국이 완전 그 수수께끼 집단한테 완전 먹힌거지 수수께끼 집단한테 먹혔는데 에델가르트가 갑자기 왜 전쟁을 일으켜 그 수수께끼 집단하고 싸워야지 말이 안되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붙어먹어도 붙어먹어도 포드라 사람끼리 붙어먹고 수수께끼 단체를 내쫓아야지 어? 그렇잖아 깡패 수사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에델가르트가 에델가르트가 염제였잖아 그래 그니까 원래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어 그 타의로 한게 아니라는거지 아니면은 옛날에 모르고 당했는데 실험을 당했는데 커서 알았어 커서 알았으면은 왜 수수께끼랑 안 싸우냐고 왜 왜 동맹하고 왜 어? 왕국을 막 갑자기 부시고 당겨 말이 안되잖아 그니까 뭔가 있어 수수께끼랑 뭐가 있어 집단하고 진짜 흑막은 제주.. 제국을 조종한다는거임? 그니까 그게 그면 봐봐 그.. 걔 누구야 황제 여자 황제를 구워삶아가지고 했다고? 자기가 피 주입당한 지도 잘 모르고 스읍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요것도.. 요거부터 사 보물열쇠 좀 사 다섯개 사 이게 없으니까 못하잖아 요것도 한 세개 다섯개 사 아 아 매달 시작인데 귀찮다 성 미쿠에라 아 찾아뵙고 찾아뵙고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네 라팔세 여기까지하자 벌써 2시라 저장 아 대화가 있네 마리앙하고 에이 말하는 새 새 안녕?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없어? 동물하고 말하는 능력때문에 안게 아니고 배고픈거를 다 알아채릴 수 있어서 한거야 어 화내 인간도 동물이라고 구입하자 알겠을 고려 에이 이잉 오 와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오? 레오니 펠릭스도 A야 외부인인데 레오니 궁수랑 창 두개 특화에요 근데 궁수가 더 좋다고 그러던데? 근데 근데 비병이 창 특화 아니야? 날아다니면서 그냥 활 쏘는데? 그럼 가까이서 때리면 근접사격으로 하고? 그냥 대기해서? 아 저 연기되어 펠릭스도 활이 제일좋아요 근데 내가 봤을땐 그냥 활이 사기야 활이 페널티가 없어 너무 활이 너무 쎄 이 게임에서 딜이라도 좀 줄어야지 활이 활이 뭐 딜도 엄청나고 뭐 근거리도 뭐 그냥 반격하고 나 뭐할라고 했지? 산책.. 해야되나? 아 이거 첫 회라서 산책해야되네 낚시주관이다 은혜 전틀류 엑스컴 엑스컴은 어려운것도 어려운건데 뭔가 디자인이 맘에 안들어 메리세우스 요새는 어떨까? 무능한 장소 났으면 좋겠다 신났어요 레오니 클로드가 전략을 짜고 선생님이 지휘하고 퀘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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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을 안할 수가 없어 메리트가 너무 많아 또 조선이 네 헐issimo 퀘스터드 아 사실리 그래서 신경에서 야준 그 뭐야 쭈딛트 사신기사 알고있다 사신기사 염재랑 좀 의견이 안맞았었거든요 사신기사 그러면은 에델가르트랑 그 소모임단체 그지 뭐라고 써 니가 제일 익숙하잖아 쥐가 제일 익숙한거지 그쪽으로 이쪽으로 좋아 저기 한번 훈련장 한번 가야되고 아리안로드는 안나왔죠 그럼 아리안로드도 한번 나오겠네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죠 답은 정해졌어요 원하는대로 해줘야돼 옅다 그녀의 막 Зря 휘 από beans 진행 그녀에게 유념 꺥 levant 사람이 죽어도 극은 계속 든다? 어 추웠어 투사도 한번 볼 어...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다 얘 누구야? 마리아? 힐다야? 어 힐다네? 말같이 생겼는데 니가 만든건 좋다라고 했어야 된다 나니 가요오카 노래 한 곡 하고 가자 온 김에 로렌치 마니랄라 엔딩까지 조금 남았다고 하던데? 한 70% 했다고 하던데 세이로스교 히스트 세이로스교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복숭아 2개 알빈의 청어 샤쿠빠끄님 감사합니다 복숭아 청어는 키워야잖아 그치? 청어는 잡아야 되고 어디야? 어떻게 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흠 흠 난리 났어 여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인자 마주시 완고한 도장군 그래 길베르트마저 어디갔어? 왕국 쪽으로 갔구나 멜리세우스의 가사은 태도 안팔을 부서지 태도 안팔으로 다시 한도 왕국을 지켜보는 것 같다 i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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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k… Watch this. 맞는 말 해도 안올라가기도 하네 그.. 그.. 호강도가? 좋아 여기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질 때가 됐는데 없네 포드라가 있었다 인간이 마도를 얻고 힘을 늘려갔다 힘이 악을 불러온다는 것도 모른 채 포드라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가 되었다 북쪽에 사악한 존재가 나타났다 여신께서는 힘을 창조했다 초월적인 무구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피 이것도 피를 인간에게 심었어 그지 세이로스가 용이라고 한다면 심어가지고 세이로스가 용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냐면 그 아래 4명의 그 현자만 현자는 확실히 용이고 아무튼 세이로스는 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피를 이식을 해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십거리 생겨서 악과 싸웠어 피와 힘만 남았다 문장이라고 그러고 싸웠어 그러면 여신이 힘을 주입했던 방법을 연구해서 그 제국 컨설턴트 해주는 소모임이 했다는 건가?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이거 배가 안고파네 마리아 흐랭은 납치됐는데 피를 하려고 납치된거고 알고있기때문에 정체를 숨기고 상대로 푸른 이그나츠 지어내봐 푸른 이그나츠지어내봐 스읍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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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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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드는 한번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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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 이응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온이 지금 세요 좋아 요번 달에 요리도 한번 할까 질품 하나 먹고 레온이는 족밥이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한 것 뿐이에요 아... 자 됐고 이제 남은거 뭐죠 따라다니면서 먹이기 아... 힐다 로렌츠 힐다 로렌츠 씨를 씨를 힐다 로렌츠 씨를 아 원 casino 아이들이 una 안됨 문 에이 어쩔 수 없는 해외에 fi인하자 허allen하자 근데 우리 스튜abyte 없이는 좀 없어 근데 손 Behind'd самый 심ский 오는 찍힐 로렌치도 하나 줬어 장미 좋아하는 사람 있었는데 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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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음식 달콤한 음식은 리시테야인가 보다 응 아주 인형은 누구지 얘다 얘 아니야? 청소 아 여기있다 어? 너 청소 싫어하잖아 어 아니야? 과자만 되게 너잖아 어 너다 아니야? 어 너다 아니야? 이거 옛날 옛날 그 졸업한 애들 것도 있는 것 같아 여기있다 아 이제 밥도 먹였고 남은건 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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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섬멸시켜 뒤에 있었는데 세련된 녀석 정리 못하는 사람인데 아 이따 됐어 돌아가 개시 이 시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이씨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기병 창술과 기마술 근데 지위가 필요 없긴 해 얘가 왜냐면 어차피 그 신속 달아줄 거거든 다른 것도 필요 없는데 다른 것도 필요 없는데 아 신났죠 후 신가가 도마나나 수기의 목표에 아아 좋아 더 늘어났어 시즈모드 늘어나 여기서는 출격을 하면 좋은데 에에에에에에에 쉴까? 강습하고 그냥 끝낼까? 아아 내가 산책해서 귀찮다 항상 아 종교상 먹었구나 곱 요것도 체력이 없는데 위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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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거 배우네 오냐오냐니까 그래 그럼 그런 것도 배우는 거지 어떻게 어? 빡빡하게 해 이 결과 잘한다 오 이거 따로 안 박아도 줘 되죠 사기? 사기사기 낚시가 있긴 한데 휴식 한번 하자 휴식 어때? 사기사기 사기사기 이쁜 으면 episodes 사기사기 leaves 첫 효 чи 산 divide 전 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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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팔? . . 축하했군. . . . . 노래 한 번 부르고. . 아무.. 아무거나 걸리거든요? 아~~ 오오오 뭐야 얘 문장 할아버지랑 진짜 안 어울린다 문장 할아버지랑 거지랑 진짜 이런 조합은 한번도 생각 못했어 리뷰로 밥 먹자 안되겠다 밥으로 안먹으니까 안되겠다 용량이 말타는거야? 말타는거 이그나츠 리슈텔 스나이퍼가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 연속 그게 있어가지구 라파엘마리아 아 나머지가 애매한게 반반차가지구 호랑이 사냥 기사도 사냥 사냥 뭐하냐? 바로 이거 먹어 수저 불러봐 오오! 자, 가고 다음 마리아오 까뜨린 도로테아, 이그나츠 도로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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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구패 아.. 아.. 없었어.. 설레.. 모드도 좋아한다.. 모드도 좋아한다.. 시베.. 으아.. 그 집 밖에 있었는데? 어.. 여신.. 뭐 있었는데? 어.. 독실한 신도 아니야 너? 어.. 여깄다 환상 어.. 아니야? 아.. 여신이 아니고 레아지 세이로스가 아니고 어.. 어? 뭐야? 어.. 새끼 아니라고 하는거지 어떻게 해서 외국인도 있었는데? 외국인도 있었는데? 어.. 여기있다 어.. 어.. 얘는.. 펜트라가 본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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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됐던거 같은데? 그죠? 얘네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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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귀찮은데 못 멈추겠어.. 외로워더 랍 멈출 수가 없어 네 오일 죽을 것 같아 다 됐죠? 자 됐으면 이제 또 배워야 돼 다 됐어 못 먹어 세테스랑 마녀야 다 됐어 멜리세우스 요사이 요사이 또 뭐지? 또 봐 또 봐 또 봐 에어 선생님한테 또 봐 또 봐 한 대만 아 요시 선생님 피셔네 또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술은 활 쏘니까 쏘다 아 아 良い契機 2시까지 2시까지 1시까지 이제 제국군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를 우리가 습격해 쥬디트가 습격하면 되겠다 샤싱기사 아니 기사가 해골인데 왜 아무도 거기에 의심을 안하는거야? 이상한 점을 왜 말 안하는거야? 해골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외국인인줄 아는거 아니야? 팔미라인처럼 난 처음에 뭐 난 거기까지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나타났다 근데 그게 해골기사야 그럼 그것까진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제국군으로 뻔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국군 사람들은 왜 말을 안해? 나 가면이에요? 나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줄 브로맨스 아 가면이야? 아 가면이구나 나 이거 해골인줄 알았어 투코넵? 어 카스피르 카스카르 린하르트 얘 얘 나루토 그림자 천재 포지션 시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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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무너뜨릴만한 비책이 있다 맨날 한중공방자이래 자 문장 한개 처음부터 2개였다며 아 염재 벗겨질때 나와요? 아 그래? 근데 기억이 안난다 적정격파 어? 알아차렸어 바로 알았지 통찰력 견문색패기 하지만 한번 더 꼈어 한번 더 꼈어 어? 어? 개다 소하다 소화등장 날데르 날데르 미친 지랄한다 하하하하 오오 팔미라인들 팔미라인들끼리 갸우뚱 핸 헥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서로다 서로 다 뒤져야 꿀재미래 서로 안맞아서 어? 들어왔어 쟤도 여기타네? 남극 양동작전을 시작해볼까? 오이오이 나데르 나데르는 나대죠? 저기로 가야돼? 어? 쟤있다 시카마루 여기? 여기? 뭐야? 아... 증원을 막을 수 있어 오케이 띵어먹자 썬더 60, 70 65 50, 70 레이 피어 사신이랑 선생 대사 있는데 늦었어 아 그래도 얼추 개수 다 잡았고 띵 띵 띵 띵 띵 띵 맛있는 부분 다 먹었어요? 대충 발라냈어요 그래 리시태야 왼쪽에 혼자 막았죠? 자주포가 연방의 하얀 악마가 막았죠 왼쪽 뭐야 뭐야? 쟤 뭐야? 성벽 왜 있음? 스파이더맨이 뭐야? 오 뭐여? 뭐여? 낙양이 불지르고 천도한다 스파이더맨 요새 왜 지은 줄 알아요?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죽이려고 가두려고 가두려는 역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된거야 그러면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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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나데르 군대 다 살리면 뭣도 있나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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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처음부터 쓰지 않았지?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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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헷갈리게 해! 가명을! 저럴거면 왜 가명을 써? 쪼 또 뭐 팔미라 인이니까 그러겠지 쓰리르 있잖아? 날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거라고 하지마 재미있는 아저씨 근데 나데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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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미라에 엄청 유명한 백전무패의 장수가 있어 근데 날데르라고 하니까 몰라 홀스트경이 팔미라의 장수 홀스트경이 팔미라의 장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후원감사합니다 나 아까 오늘 낮에 그 스포 당했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홀스트 개같이 못생겼다고 그래서 더스커의 백성 제국을 친구했던 브리기트의 왕이죠 아니 뭐 제국이 뭐 이래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소수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냥 뭉개지네 지풍의 전 전란의 제도 천생이 시간을 돌리잖슨 이겼나 싶다가도 시간을 돌리고 하나씩 장수들을 죽였나 싶은데 시간을 돌리고 청각 아니었슨 지금쯤 다 하나둘씩 죽었잖슨 외전 그런다지에서 다 죽어 화관의 털 앙바루에 있겠지 어서 구해야한다 만날 필요가 있다 억니다 그리고 저 로렌츠는 머리가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은 거 보니까 가위 깎아진 나무와 바람같은 존재죠 그림 타령 그림 타령 시력하고 평민 타령 한번 하고 훈련 타령 한번 하고 고기 타령 배고픈 타령 한번 하고 너희들이 해라고 한번 타령하고 지겹다 지겨워 로렌츠... 로렌츠... 로렌츠아hana energy 로렌츠아eda 로렌츠아바 iana 흐흫 아니 아무리 양보해도 경호서비스 경비서비스라고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런 로렌츠도 동료죠? 동료는 어떻게 해야된다? 니깟다 저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저기 로렌츠의 시거든요 자작시 노래해 줄게 노래를 듣고 시를 쓰고 시를 보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또 시를 쓰고 이제 다행이야 이제 라호엘 어? 선수 마 그렇다 루 그렇구나 에이프데 에이프데 레오니 아니 하지만 흔한 언제나 언제나 일주일이 그렇다 그리고 네네 음... 저 지금 무시하시는구나? 지금 일꾼에 있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저 용서볼게요 산책도 한번 해야겠는데? 산책 한번... 첫날은 해야돼 짝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쩌그죠 서로 하나의 군체가 돼서 쩌그 선생님 말이야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될지도 그렇게 될지도 그렇게 될지도 그렇게 근데 안 될 수도 있을지도 조 음... 흐... 네... 아... 나르데... 이어... 나데르... 하하... 씨... 피부색도 좀 약간 까무잡잡해야되나? 앙바르였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다 일단 줘 싸우는 거 좋아하네 제디꽃 딸래니까 제디꽃 아니네 아리가따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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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해바라기 오 해바라기 좋아하네 노래 한번 보고 으흠 그럼 여기랑 연결된거야? 아, 폰 아니구나 노래 한번 하고 둘이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계속 좋은 경험이었어 응 응 귀족과 주변만 태워주세요 발언권 없죠 세테스죠 우리 앞에 염제가 나타난건 언제였지? 붉은 계곡에 성묘? 성묘 아우씨 어? 나니 가요가? 얼굴 보자 이게 뭐야 성 키홀 엄격함과 깊은 정을 함께 갖춘 남성으로 세스린의 아버지이기도 한다 세스린 프렌 니쿠일 마쿠일 아 마쿠일이었네 마쿠일의 상이다 참모로 활약했다 그래 마쿠일이 무기도 만들죠 마쿠일 마쿠일 봤죠 세스린 아름다운 여성으로 치유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흐린이라고? 이거 활 활 쏘는다 이게 안데히 레아 같진 않죠? 레아 같진 않는데 아 인데히에요? 아 죄송 아 죄송 인데히 막풀 막풀 죄송 왜이들 대충 차있지? 왜이들 대충 차있지? 열받게? 밟질라고 들어왔는데 흐흐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공짜 강의는 들어야죠 막주의 지도 없나고? 아, 했네? 응? 따로 나 이게 늘어 지도력이 늘어나서 늘어나니까 너무 싫어요 지도력을 남길 수가 없잖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어, 빙지 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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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 테이토 테이톡을 제압하고 대국을 부쾌하면 모니카가 엔델이 이 전쟁은 저는 그래 알았다 너 잘났다 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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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판 하고나면 비밀이 엄청 쏟아질지도? sí 래언니 래언니 내가 태어난 곳이랍니다 아버지와 제가 어머니가 만났고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세테스 세테스 어머니 어머니래요 뭐야 왜 이제 안 알려줘 내가 뛰어넘었나? 네 과거에는 노래로 전쟁이 끝난 적도 있다 안되네 선생님? 리그나츠 말이야? 좀 걸려요 오렌지 꽃을 하나 보내주고 자 힘 보여주고 흩어지고 일은 배우고 강.. 강.. 강습 강습 이거 안배지않고 클로즈 겨우 승리 승리 총 승리 이걸 해둬야돼요 왜 해두냐 포대를 쓰려면 이 궁술 수업을 들어놔야돼 위임 위임하면 그 설정도 바뀌나요? 아니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트론 어 키워배웠다 위임하면 도로테아같이 안키우는 애들도 크지않나? 맞아 그래서 나같은 사람은 계속 집착하는거야 제적시험 아니 필요없다고 했지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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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씨를 씨를 도끼 여섯명 이룬압 이룬압 좋다 한대만 백마법 좋다 백마법 이거 좋다 창 지휘 좋다 창 아 나 여섯명 아니면 하기싫어 리스테야 이거 좋다 리스테야 이거 좋다 에피타프 망쓰 이퀴 그치 채워배우 희 원 이운 이놈아 다이아 레티오 schild 시ild 시ild 시ild하죠 위임 파이어 레티오 힐 힐 윈 또 넘어가 메티오가 초장거리 마법이라고 합니다 메티오 누가 배웠죠? 아 도론테야 훅 퀘한 주먹 여기 이 게임은 범위 마법이 별로 안좋아 막타를 붙여서 리스트하고 또 하자 좋은데 이거? 이 강습 좋은데? 선더 좋아 앙바르 참입 병력에서 밀리는 상태로 제국을 쓰러뜨리려면 단기결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 일행은 에르가르트가 있는 제도 앙바르의 시가지에 잠입하여 제국군을 급습한다 스판더 스파 방치빌리트 안 죽었네? 앙바르 잠입.. 저.. 치풍의 잠.. 난 무슨 무슨 장.. 무슨 무슨 장 이래가지고 나중에 에피소드 1, 2 뭐 이렇게 바뀔 줄 알고 그냥 합쳐서 했는데 한 칸씩 서장이 밀렸는데 시민을 방패삼아 성을 지키려는 건가? 마루사들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오 세압 세뇌바 소속 모델이 레아사마 사 대구는 이번 전투가 좀 어려울까요? 하드네슘 내가 하드가 딱인 것 같애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자 동시에 공격해 응 이제 물러나 설데가 없다고 황제의 신복씨 너희의 패도는 내가 뛰어넘었어 가시를 뿌려놓도록 하지 그러면 두꺼운 신발을 신으면 되지? 가시 안죽어? 오히려 좋아 태도 귀야만큼은 역시 귀야만큼은 처치해도가 있습니다 제 생에 최대의 오점 적어도 여기서 시성해야겠습니다 집에 가라 도망가는 거 죽었네? 죽은의 승리를 믿을 거 선생님 봐 포지 복장하고 칼봐 와 7디 여신상 오케이 먹어야죠 보내지마 이거 보내라 썬더소드 썬더소드 아슈라 아슈라를 제일 안쓰는 것 같아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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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무슨 산적이야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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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베르트도 죽었고 뭐야 그러면 다 죽었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바로 결착으로 가자고 어 뚜두다 두조전을 치면 관우인가? 관우? 우리 편 되나? 너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뚜두 너희를 잡고 있었다 방장 무기들 내고 다 터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수리한다 전학기 에델가르트에 목을 맞춰야 해 내가 실패한다면 그때로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지 형네 사정도 조금 알게 될 거야 설마 혼자서? 실패한다는 듯 어 자기가 정보한 정보 아니 조사한 정보는 다 넘기고 혼자 들어갈 건가봐 어 어 근데 뚜두에 여기 어깨갑옷이 에피타프의 그 그것과 비슷한데? 이거 무늬가 에피타프의 이 싸움에 이겨서 제공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포드라 전역에 새로운 통치체제일거야 통일국가? 흠 기가 그래? 근데 왜 그거 안올려 호감도에 안올라가 올려라잉 맞췄으면 올려라 포드라 통일국가의 구강말이야 내가 왕이야겠지? 내가 왕이야겠지? 포드라가 이즈가 아니다도 이즈니 그럼 누가 해 니가 아냐? 미친놈아? 내가 해야지 보약을 내가 다 먹었는데 어? 어? 외국인이 포드라에서 어? 왕이 되다니 왠 말이야 가위꺼꺼진 너 가위꺼꺼진이잖아 이즈니 레아 맞아 여기에 레아 있다고 해놓고 갔는데 왜 안나와 연전인가? 전투 세번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서 에델가르트 물리치고 그 간부 에델 그치? 걔 안나왔다? 걔 누구야? 솔로몬인가? 걔 누구지? 에디슨 에디슨 변하네 걔가 한동 안나왔다 탈레스도 안나왔고 에디슨하면 에디슨이잖아 토마슈 토마슈이잖아 에디슨 안나와 계속 안나왔잖아 그니까 걔가 막판에 나오겠지 에델가르트를 죽이고 싶진 않다 솔로는 내가 죽였어? 언제 죽였어? 제가 솔로는 죽였어요? 언제 죽었대? 라스트 배틀인것 처럼 하면서도 레스트 배틀 아니야? 학생들 이름 다 기억하지 셰테스 알로이스 까트링도 나오겠냐 까트링 쥬디트 쥬디트는 한번도 안싸 요시 맡겨달라 반장은 왜 반지를 귀에다 꽂고 있어요? 소모 롤 롤 롤 롤 롤 가이꺼꺼지니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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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롤 롤 롤 롤 롤 엔딩 고지인데 상자 까야됨? 그것도 맞는 말이야 사실 적장격파 역전의 기회이기도 해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그니까 업성전투야 업성전투 마지막 제국의 수도까지 왔어 수도 우리가 밀고 들어왔어 요거 내 생각인데요 갑니다 갑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내 생각에 당신은 당신은 절대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 손을 벗어버리지 못해 손을 벗어버리지 못해 손을 벗어버리지 못해 손을 벗어버리지 못해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해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해 퍼졌다 가위 꺾어진 이렇게 깨도 되는거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깨닫고 배워줘 센세 목이 깎아진 슬픈 센세 얼굴 얘도 문장이 두개여가지고 실험을 강했다는 의견이 있었죠 펑 아아아아아아아 둘이서 걷고 싶었 꺼진 암마르 궁성전 1턴 아 아 뚜두도 나와요 여기에? 아 맞아 뚜두도 나오지? 나온다고 했어 마지막을 우리한테 맡긴다고 했어 험험한데? 다시 할까? 아 하아 아 아이치이 아이치이 아우 아우 아니요 아우 이제는 아니요 지금 이 勝리를 이 승리는... 어? 테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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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근데 근데 뚜두 뚜두 죽어요? 아까 거기서 뚜두 죽어? 근데 죽는 것처럼 됐었죠? 그러면은 여기 안 죽는 이벤트 없었으면 뚜두가 살아있는 걸로 넘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뚜두는 살아있는 거야? 나같이 하면? 아 지금 그럼 살아... 살은 뚜두죠? 테... 테가미 테가미 퓨베르트의 대가미가 발견됐어요 대가미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웃기네 이거? 퓨베르트의 퓨베르트의 대가미가 어... 이런... 뭐? 다 예측한 듯이 써져있습니다 퓨베르트의 대가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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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이 아닌 거야 에델가르트가 그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에델가르토 이 어둠에서 꿈틀대는 불혼한 자들을 토벌하려고 했었을거 아냐 그치? 자기를 뭐 인체 개조를 시켰거나 했던 그 존재를 근데 그 존재가 그 어둠의 소모임이 사신기사도 있고 자기도 염제야 그러면은 자기 말고 있었던 그 솔론이나 이런 애들이 그건데 그죠? 걔네를 왜 걔네를 토벌하는게 왜 세계통일을 하려는거랑 뭔 상관이냐고 내 말은 모니카와 토마슈를 찾아... 얘네의 동료를 찾아다녀야지 왜 세계통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된다 이 말이야 그죠? 솔론의 밑가따가 너무 많죠? 그거는 키델라가 멜리세우스 요사이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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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토마슈가 갇혀있나봐 건강하지 않게 있대 아 레아야? 아 레아구나 그러면 레아가 피를 많이 뽑혔나보다 그치? 기무 기무 기무는 의무 의무 기운 어 되게 비열하게 생겼는데 충직한 녀석이었어 휴베르트 너의 대감이 잘 봤다 동료 아까 했어요? 미까따라고 했어요? 안했죠? 왜 미까따라고 안해 동료인데 니, 나카마야? 왜? 미까따지? 미까따 잘 안쌤? 미까따는 아가 나카마는 동료 나카, 나카마 대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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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장식이 없네? 아이고, 우리 나 이벤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시 하기 좀 그러지 않아요? 에델가르트 그... 여기 나를 보고 싶어했지? 아, 경선씨를 참죠? 경선씨를 참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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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잡아야 돼 이제 어? 꿈자? 근데 악의 조직이 왜 이렇게 이름이 귀여워요? 꿈틀 되는 자 이게 악의 꿈틀이 너무 좀 크게 크게 막 요동쳐야 되는 거 아니야? 꿈틀하기보다는? 꿈틀 말할까 막까 할까 막까? 저들은 나의 뭐였지 아까? 나카? 나카마? 나카마 클로드 화내는 거 처음 봐요 화났어요. 클로드 양말 벗겨졌어요 말할까 막까 말할까 막까 말할까 막까 억군자 어둠의 꿈틀이 네메시스 해방왕 네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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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하드 자나하드 붉은 계곡 자나하드 우리 갔던데죠 거기 네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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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왕이 막 죽이기 시작했어 오 그래 막 죽이기 시작했어 뭐야 네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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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시스는 별 거 아니었어 잡밥 이었어 그래 그게 어둠의 꿈트리야 역시 어둠의 꿈트리 되었지 그중에 왕꿈트리를 잡아야 되거든 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레아한테 말하라고 지 혼자 말해 아 맞아 그런거였어 그런거였어 혼자 지 혼자 그지 레아한테 말해달라고 아 좀 들어 머쓱해지잖아 레아 봐봐 집에 가서 싫어해 지 혼자 말해 한마디 했는데 레아 왕.. 레아 어둠의 꿈트리 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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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끝났어요 하하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근데 어둠의 꿈트리 지금 한 두판 남았다고 했는데 어둠의 꿈트리가 너무 늦게 나온거 아냐 하하하하 한 다섯판 정도는 남기고 나와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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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신의 건석 나일지도 뼈신거같은 일족이 있다는 뜻인가? 풍경 그래 그랬지 풍경 이 은혼식 대사 이게 내가 그 안좋아하는 은혼식 대사입니다 풍경 자꾸 설교해 설교가 짧게 끝나야되는데 길어 자꾸 관철시킬라그래 삶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니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취한 느낌 그걸 줘 그런 느낌을 줘 상대방에게 툭하고 뭔가 딱 전달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대사 뭔지 알죠? 그니까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자기의 멋있는 말에 자기가 취한거야 자기가 취한거야 쥬디트는 뭐좀 했으면 좋겠어 쟨 왜 나온거야 대체 왜 나왔어 얘 쥬디털라고 쥬디트야? 보급관인데 스토리에서 뭘 하냐고 이게 제국이나 왕국하면은 얘를 죽이면서 시작해서 그런건가? 아 아 학생 죽으면 쟤 참전해요? 쥬디트도? 쥬디트도 배돌아지로 치면 염재와 사신기사는 준혜원이었던거죠 정혜원들 매직박 철면수심 단군 풍월량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거지 어둠의 꿈틀이 정혜원 옥냥이 옥냥이까지 커페이 조금방 아마 교육 SS 이 Bagh 좀 잠깐만 좀 알 알 네 단군 네 멜리세우스 요사이를 파괴한 아는 히카리노쿠이도 얍라노시와사다도 쪼또! 쪼또! 잠깐만 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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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구마나 뭐였지? 하이큐 보고 있거든요? 쪼또! 지금 보면서 느끼는거 로렌츠가 어... 그.. 카게아마 역할이다 딱 그때그때 쓸만한 애한테 딱 토스를 넣어서 제 행동 딱 자기가 선택해서 그지 세터가 딱 선택해서 스파이크를 딱 지정해서 요거 앙바르 궁성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이벤트를 많이 봐가지고 다음에는 좀 어둠의 꿈틀이들 그들을 방치하면 어둠의 꿈틀이가 적고 샴발라를 노리게 된다 어 여기 사슴 있네요 금사슴 제국도 이제 멸망했고 소모인만 잡으면 이제 끝인 것 같아 왕국도 죽었고 흐랭 왜 할 말 있어? 흐랭? 어 그래 음 그래 그래 썩 그렇지만은 나는 뜻한데 어 어 어 물건도 깎을 수 있게 됐고 흐랭이요? 흐랭.. 천살 애당초 나이가 왔다쿠시 왔다 왔다 왔다쿠시 나 대답을 못들었어 이 새끼가 너무 숨막힌다 대화 그지 보이지 않는 경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너무 숨막혀 역고 역습 흐랭이 역습 상국지로 치면 설전이지 설전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했지 눈 봐 개 무서워 천사 쳐다보는거 봐 쏘티스가 얘 엄만가? 쏘티스가 얘 엄만가봐 만난적이 있나 그리고 쏘티스 부인이 아니 남편이 세테스 어? 쏘티스 세테스? 맞네? 쏘티스 세테스잖아 레아랑 흐랜이 그럼 자매임? 레아랑 흐랜이 왜 자매야 세테스가 키올이고 얘가 세스린이잖아 세테스가 키올이고 얘가 세스린이잖아 이즈 레아는 아직 모르죠 관계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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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게 울어 그래 붕거지는 왜 안 떨어뜨려 어? 다시 꾸미고 왔다 가채 올렸다 가채 저 뭐라 그래? 가채가 아니고 저 뭐라 그러죠? 장식 그 레아 등장하면 나오는 노래 부채 꽃도 꽃고 아 아이언돔 있었어 어? 가르그마그에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멜리세우스 요셉프 흥미진진 이름도 별로야 빛의 말투 멜리세우스 평소에 그들 죽을 수 없어졌다 그들은 피해역 그 후에 흥미진진 그 후에 그 후에 그들은 어떤 그들은 바다 카운이 남매.. 남매인가? 레아 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달의 시작 낚시 참기 힘든데? 참아? 최상급 패스 검술대회 뭐야? 하지도 않았는데 대화가 터졌어 이젠 아니다 내 아니다 오카시오 칸소 칸소? 흠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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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달아 철구 온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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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먹어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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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소오오 데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는 뭐여? 오이시 맛있다 모시소 모시소는 뭐여? 모시소나타 만약 그렇게 됐다면 모시소나타라 모시 마냥 모시 마냥 모시모시 마냥마냥 쓸 chase 도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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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قي 우리 무슨 counted 이런 이게 이게 그거지? 문맹이죠 문맹 사과세계 외우기 시작했어요 레아 외에 이런 호감을 보인건 처음이죠? 쩌그온 세테스랑도 흘렸다 희빗 희빗이 매일이야? 희빗 알고있어 세테스님은 다 알고계셔 오오 세테스님은 다 알고있어 오오 세테스는 다 알고있어 레오니 세테스 제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은 그냥 다 달관했어 그죠? 하도 오래살아가지고 레아가 가장 감.. 그 감정이 풍부해 보면 이.. 민초 삼형제중에 보면 삼남매중에 보면 레아는 막 화도 내고 막.. 어? 하는데 얘네는 흐랭하고 얘는 그가 그저.. 세테스님의.. 네 그는 조금 전에 낡으셨어 그래도 저는 멍때리지 않으면 일을 낡지 못해 에? 무슨 일을 낡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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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얘네 기분 나빠가지고 안쓴 거거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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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스가 되게 많이 터졌네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거지? 갑자기? 세테스를 따로 아아 세테스를 부관으로 넣기 시작하면서 터진거구나 동생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그 여자 딸이자 이게 시가 앞에 나와가지고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중에 나와서 이 이벤트가 그치? 굉장히 흐래내기에는 감정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땐 세상 다 산 사람같이 말하다가 마누엘라와 세테스 아.. 형고를 하셨어요 いやれやれ!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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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르나라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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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영어 일본어 공부라니까 여러분들 들리죠? 들려요 안들려요? 나루호도 그렇군 와라나이데스 데스 뭐뭐합니다 레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참 스승이에요 그죠? 이런것도 알려주고 처음에 내가 의심을 많이 했거든 초록머리 일당이 흑막이지 않을까? 이랬는데 백막이였어요 백막이였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실리얼 태브 손 compt 아싸 삼천 원 그 전쟁이 끝났으면 아직... 하지만... 다음은... 그래 알았다 분실물 혹시 동물을 아끼는 너? 한네마 쭈딛 조클 반응 흙 잡때로 흙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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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송이 장미를 종이에 굽게 사서 이쪽으로 오! 살아있는거 살아있는거 우리가 살렸죠? 바로가서 너무 제국이 쉽게 멸망했어 무섭지를 난다 장미 하나 죽어 야 장미 왜이렇게 많니? 아 얘는 항상 말이 있어서 친해졌어요 얘는 이거였나? 얘는 딱 생긴게 벌레잡이 볼 좋아하게 생겼어 아니 잡는거 좋아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 야스. 야스고기. 마누엘라 선생님과 기술이 아라? 아라? 자 둘이 친해지고 나팔 필다 음메 음메 기사로 7일 7일이 먹을 수 있는거 없네? 거지는 따로 가서 줘야겠다 거지가 물고기를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 거지가 물고기를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 빡차있고 빡차있고 또로텔 에이델이 에이델이 그랬어? 울었어? 알았어 응 가라 선물해줄게 난 벌레잡이풀 좋아할거같아 아니 해바라기 좋아했어 알로이스 한번도 안썼는데 알로이스 얘도 복싱에 얘도 복싱에 재능이 있는데 얘도 아 팀을 복싱으로 만들었어야하는데 어 여깄다 알았어 너는 얘 뭐 좋아했더라? 수산하였냐? 음방총? 음방울? 응 레아는 지금 잠시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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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흠 모벨 리스크가 그래요? 흠 흠 주인 흠 흠 흠 흠 흠 흠 네 우리가 벌레 하는게 맞지않아? 굳이? 꼼투리 어..오늘은.. 다음 메인까진 못갈거 같고 에델가르트도 내가 안죽였어도 오래 못살았어요 그쵸? 아 아까 거기서 하도해가지고 이게 스탯을 못올렸네 어? 무투에 중독되가지고 아 노래도 안불렀네 노래 불러야되는데 투서 한번 보고 자장가를 불러준데도 스스로에게 불러줄 수가 없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료는.. 자료는.. 나 이거 한 5연속 못맞히고 가 베레 아삼아 나니카이오카 이제 없죠? 대화할 사람 없죠? 다했어 간다 가이코이오카 베테녀? 네시만 어? 다루생기기 다루생기기 어때? 그만 뭐야? 뭐 없네? 이제와서 뭘하냐? 어? 위임 때리고 자자 자습쳐라 탁 복싱 배우네? 그렇다고? 도끼 힐다 도끼 레오니 창 이론 창 쪼떠 쪼떠 밤낮으로 전투가 계속되니 술도 그만큼 빨리 소비가 되는 것 같애 좋아할 얘기는 이거겠지만 우진소비자 자 팔미라 형제가 하고 오 악스 카리버 찬송가도 부르고 좋아 내가 흐레네 생일 아 이게 힌트구나 썽세스린하고 흐레네 생일이 겹쳐지면서 그쵸? 그리고 또 늘어났어? 어 A 됐다 다 A야 이제 평화가 찾아와도 용병은? 어? 너는 그리고 나는 싸운다 쩌그온 군체온 A플러스까지 왔어 쉣텟스 까뜨린 프랜 말고는 표정이 다잖아 대사균님이 손수 처치를 용으로 변해서 손수 처치로 장대호님 구겨울고도 감사합니다 아 얘도 레아의 매니아죠 자 보면은 정비 소지품 패검 아직 여유가 있죠? 강습을 한번 듣죠 어떤 강습을 해드릴까 날라댕기기 강습 없나? 날라댕기기 강습은 아무도 안 날려주네 복싱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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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콩 공술은 배워놓으면 좋아 궁술이 사기기 때문에 위임 귀찮다 알로이스가 배웠어 또 뭐 그거 하겠죠? 용 타고 당기겠죠? 그래 수능 끝났는데 제국 어? 멸망했고 수능 끝났는데 뭘 가르쳐 자습해 그냥 강습 복싱 있다 S 복싱 가스 복싱 부 복싱 어? 도끼 필살 좋아요 필요하죠? 도쿄필살 생일 두고 있네 날아다니고 다크나이트? 네 간섭 어? 분마법사정 간섭하고 복싱북? 복싱북 배우는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복싱북 복싱북 글여머리 못해요 왜냐 상급 없어야죠 아! 저기 안에 있었네 샴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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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처음 그녀를 샴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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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 스고이 놀라워 스고이 마사니 그야말로 마사니 여기 이제 조주전으로 치면 마왕제관량 그 거기까지 온거죠 오장원전투투죠 여기도 예토전생? 표정이 안좋아 신경쓰이는게있나? 이에 어둠의 꿈트리들을 절멸시켜야합니다 레아는 여기서 죽겠다 본인입니다 어? 나야? 왜요? 아 돌려받으려고 힘상환 힘상환 받으려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젠장 치쇼! 치쇼! 그만 숨겨 미카타 미카타 나카마 하나식고 조준 대가미 조금만 해보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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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스 바퀴벌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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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옥냥이 샷 준비 완료 발사 알알알 개약하다 샴발라의 전투 발라버렸죠? 샴발라버렸죠? 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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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디서 비를 채 개시 마사카 설마 오랫만 히사시부리 과연 나루호도 오 저거 쓴다 전략변기 마법, 마법행 도망가 도망쳐 저거은... 왕왕왕왕 왕왕왕화 제가 막을게요 변해라 용으로 변신 갤럭티카 도넛 오지마 피했지 사실 나 탈출한거임 안돼 안돼 벗겨진다 가죽 벗겨진다 안돼 야 인마 너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벗 헷 존댓구만 존댓구로 응원해주세요 황 황 어 뭐지 아무래도 아니라는데 어 니가 막아줬구나 탈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뭐지 레아상 괜찮아요 아아 튀다가 튀다가 맞았어 도둑 빨간불은 펑 펑 펑 펑 펑 etus 아 펑 펑 펑 범칙금 내면 되지 범 저거 오만억 헤헤헤헤헤헤 안녕하세요 나 네메시스에요 해방왕 네메시스 좀비네 내하 오프닝에 나와 해방왕 네메시스 네메시스 너무 오랫동안 씻어서 끼따아이 빨리 방으로 옮겨 충상이에요 살아있는게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으로 주는 슈요인가봐 슈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기독군 순백의 야수가 나타났잖아 뭐야 레아여신이 변신한걸 몰라? 뭐 이래? 아 모른다는 설정이었어? 아 그래? 왜 말 안해줬어? 쟤는 공유를 안해? 왜? 중요한걸? 미친놈이네 쟤 이제 알았어 다 끝날 때 대륙에서 제일 천재라고 불리는 애가 인제 알았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어? 알만하죠? 돌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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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그렇다 도로 아 돌이켜 보니 그렇다 돌이켜 보니 그렇다 팔자지 뭐 오래 살았잖아 지금 죽어도 너보다 오래 살아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이 막판? 막판? 취풍의 장치 후에 달 대지의 여명 근데 막 나왔는데 바로 전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발란은 무너지고 억꿈자들의 야망은 산산조각났다 그러나 그 대가로 레아는 중상을 입고 만다 아직 모든 수수께끼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클로드는 더는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진 레아가 있는 방으로 초저것더 아니 지금 네메시스가 일어났는데 나 우리 정비하고 오게 하고 갔다 온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저쪽도 정비? 셀게임처럼 언제 만나자? 치우의 달 치우의 달 치우의 달 하이 요로 식구 데스 그만 숨겨 순백의 존재란 당신이었던 거죠? 내 생각이 맞다면 당신은 여신의 권속 즉 레아씨는 맞죠? 인간의 몸을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바꾸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 권속을 만들었지요 선조는 권속 선조는 권속과 함께 시상의 인간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풍요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얻은 인간들은 가르침을 저버리고 무익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선조에게 칼끝을 겨누고 말았지요 싸가지 없이 그 싸움으로 인해 대진은 초토화되고 인간들의 대부분이 사멸했습니다 그땐 지상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의 후손이 억군자예요 그렇구만 나루호도 과연 너 녀석들은 옛날부터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건가 그래요 선조가 황폐해진 대지를 되살리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어느덧 대지는 평온을 되찾았고 사명을 마친 선조는 성묘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남은 권속은 자나드의 마을을 꾸리고 성묘를 지키며 조용히 살았지요 하지만요 내심 네메시스가 나타나서 다 쓸어버렸어요 계곡 전체가 붉게 물든 그 광경을 저는 지금껏 잊을 수가 없답니다 동포의 유해로 만든 물기를 자랑스레 휘두르는 자들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나드에서 홀로 살아남은 저 레아는 복수의 염을 품고 호드라를 방황했지요 스스로를 세이로스라 하며 제국 건국을 촉구하고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나드의 땅을 떠난 저는 호드라에 흩어져있던 권속들을 모아 마침내 탈팀 평온에서 네메시스를 베고 천재의 검을 되찾았던 검입니다 제가 이제 세이로스론 세이로스가 아니고 그 아래 뭐지 인데이 인데이냐 세이로스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세이로스였어 그래 좀 약간 티격태격하는 거 같았는데 세테스가 아 그렇게까지 계기지 못하는 걸 보니까 세이로스였구만 지가 지 섬기는 종교만 ARROWatra cancer 푸고라면 여기서 올리세요 난 신경쓰지마 어쩌면 미르딘! 미르딘 대결을 건넜습니다 미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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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트경도 중상을 입을 정도면 엄청나게 강력한 군세인거죠 척장은 천체의 검과 비슷한 무기를 들고 있고 오빠는 쪽도 못 썼대 천재의 검 천재의 검은 내가 내고 있는건데 불꽃의 문장은 우리가 내걸은건데 뭐지? 가르그마크로 막 몰려들고 있어 뭐지? 천재의 검을 본뜬 무구를 들고 불꽃의 문장을 내걸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적군을 이끌고 있는 것은 네메시스에요 샨발라가 함락되면서 공인이 풀린걸지도 모르겠어요 신소의 피는 저희 권속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피를 얻은 인간인 네메시스라면 이 상황도 이상할 건 없겠죠 선조의 피를? 그렇구나 성묘에서 유해를 손에 넣었다고 했었죠 선조 소티스의 피로 불꽃의 문장을 뼈와 심장으로 천재의 검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소티스와 합체를 했어요 뼈와 심장이 천재의 검? 청화키는 천재의 검에 박혀있던 문장석이야말로 선조의 심장 십걸의 문장이나 다른 문장석 역시 권속의 피와 심장으로 만들어졌다구요 그것들은 선조가 인간들에게 준 힘이 아닌 어둠에서 꿈틀대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십걸의 문장, 문장석, 영웅의 유산 전부 그 녀석들의 굿즈인 것인가? 네메시스는 천재의 검으로 붉은 계곡 자나드에서 선조의 권속을 학살했었다고 했었죠 즉, 자나드의 맥성들은 통포들의 유해로 만들어진 무기에 목숨을 잃은 건가? 아, 저 아니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선생님이 가진 천재의 검에는 문장석이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천연? 천연 아니야 천연? 선조의 문장석은 이태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성자 세이로스로서 네메시스와 싸우고 선조의 심장을 되찾았습니다 그 심장을 써서 저는 선조를 되살리려고 했어요 주라기 공원에서 그 호박 안에 있는 모기 같은 거죠 설령 금기를 범해서라도 저는 선조를 어머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조 공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심장을? 어머니만 부활하시면 제가 잃은 것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감했어요 당신이라면 그 몸에 선조의 의식이 깃들 것이라고 예감은 맞았지요 그런데 선조는 그 힘만을 당신에게 맡기고 사라졌고 제 비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선조의 힘은 당신이 이어받았어요 이태란 당신의 힘으로 부활한 네메시스를 쓰러뜨리세요 포드라를 피로 굴들게 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디딘 누구야? 이 와중에 누가 생일이야? 누구야? 생일자 일어나봐 미친거 아냐? 스탠리 스탠리 아유 껴줄게 없죠 쯧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어 지원정보 이 와중에? 필릭스와 세테스 필릭스와 세테스 무슨 일이죠, 세테스님? 훈련하고 있었어요. 거리감? 무슨 거리감? 하! 신경 끄세요. 당신이 내 꼰대야 뭐야. 신경 끄고 갈 길 가. 서로 얽히지 말자고. 베어버리기 전에. 나는 참지만 내 검은 참지 못한다고. 제 죽는 것. 왓카이 나. 오이, 프랭. 어이 허랭 내 검은 장장이나 과일을 베기 위한 게 아니야 난 사람을 베기 위한 검이야 그래 난 사람 베는 게 더 좋아 과일이나 야채는 식칼로 자르라고 미치 꺼져 검에 밥 주기 전에 꺼져 자 이 정도는 돼야 검사죠 이 정도는 예민하고 이 정도는 포악해야 검사예요 이니에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스케 강스베 뭐 배우까 권투? 막판인데 굳이 강습? 아깝잖아 아 마지막 대상? 오케 악순환을 타게 할 방법 밤낮으로 전투를 치러 마음이 상막해지면 정리정돈을 게을리하고 정리정돈을 타게 할 말이 없음 상담사 아깝당 아깝당 동봉 아깝당 점심 상담사 공격 동봉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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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6. 8. 9. 10. 11. 12. 마지막으로 한 번 보자 대화는 봐야지 마지막 결전 대화 호대 유적을 파괴했다는 지하에서 괴물이 마중 나온 셈이군 어떻게 해서든 싸움을 멈추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놈들은 그 정도의 집념이 있다면 좀 더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악의 조직이 한 두세 명은 계속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둘씩 스테이지를 하나씩 맡아가면서 쓰러져야 되는데 탈레스 하나 남았어 인제나냐 인제나 벤치가 너무 얇아 지옥 밑바닥으로 꺼져줘야겠어 지옥 밑바닥으로 쥬어요 에이 뭐였지 클로드 준비됐어? 또 더... 아! 아! 병! 마라 병... 음? 음? 그래 싸워야돼 헬릭스 넌 출전 안해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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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인다 아래 뭐 이벤트가 있죠? 그래 좋아 그런 자세가 중요한거야 금사슴 최종 빡세다고? 지금 선생님이 각종 보약을 먹었는데 힘들다고요? 왜 이벤트도 안 벌어져? 선생님 선생님 비염했다 꽤 아프다 쭉 지켜봤다고 관찰은 끝났나 뭐야 뭐야 어쩌란 얘기야 죽고싶다는 뜻인가? 죽여달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 우리 힘냅시다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 이태를만 기억하세요 네 잘됐다 그래 처먹고 뒤져라 오우 좋다 어? 천상의 넥타르? 천상의 넥타르 먹자 신질만이 먹었다 그 음료수 그 음료수 오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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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날 말 걸거든요 얘 움직여 옛날 식거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일은 없겠죠? 공격해오 아빠를 또 안싸웠네 아빠를 안싸워서 잘 넘어갔어 쭈디트, 쭈디트 진짜 한 번을 안 나갔어 개빡돌아 한 번은 나가야겠지 했는데 소화는 날대는데 뭔 소화야 대화가 있는데 여기 못참죠 그래 나만 믿어라 니들은 나중에 먹을 수 있어 압수 모두 새로운 만남을 위함이다 그래 이렇게 해야 좋아요 마누엘라 로렌치 로렌치 그리고 조금 부족했는데 세상에서 산책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누이 파괴 야스 왓 나 벌써 신앙이 에이 까지 올라왔어요 미친거지 검술급으로 올라왔어 퀘스트를 줘? 끝나가는데? 미친거 아니야? 네메시스에게 아군을 살려보내기 위해 패배를 각오하고 네메시스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중상을 입고는 죽지 않은게 기적이라고요 아 나 못 모았어? 아 이 방어를 니가 쓰냐고 아 이 방어를 니가 쓰냐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누구였지? 쉴다 필터도 채워 필터도 채워 칭하다 메가테나 루치 멈출 수가 없어 쓰레기 그리고 쿠팡으로 앉아 아직 희망은 있다 벌레자율 풀 주고 선생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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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끝내자 선생님한테 도망치 미시태야 이기는게 아니고 멸종시키는걸 더 좋아하네 대화를 다 됐나? 다 됐죠? 아 알로이 샌딩 되죠? 여기 뭐야? 알로이 샌딩이 없는데? 클리어 샌드 독수리 샌드 독수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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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이 S가 될 것 같은데 응? 아 될 것 같은데 하늘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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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라댕기기 날라댕기기 딱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날라댕기기 누가 그랬지? 두금 이거 최대로 키운 거예요 날라댕기기 와 이거 미쳤다 강습의 대화 SS 리자이로드 이거 근데 어차피 날라댕기는 거였어 어 권필살 누구야? 누가..어? 눈치 없게 생일이야 돈동한테 빨리해 됐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쉐이버 권필살 권 두개? 쉐이버 오 좋아 크으 이거지 이거야 마지막은 쉬고 가자 표시 결전을 앞두고 이태란은 묘지를 찾았다 뭐야 시가 살아있었어? 아 아 아 네메시즈랑 좀 싸워보면 되겠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해야겠죠? 연인은 선생님이죠 마누엘라와 미르를 함께하겠습니다 뭐야 그리고 가니까 잠들어? 다시 잠들어? 쇼 할거 없죠? 게시 포드라 해방전 샴발라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그 폐허로부터 돌연 정체불명의 군대가 나타났다 불꽃의 문장을 그린 깃발과 함께 군을 이끈 것은 천년전에 쓰러진 해방왕 네메시스였다 자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결혼해야죠 네? 베개자국 남은거 봐 나이들면 이게 베개자국이 잘 안없어져요 사물라 렉시니 쇼시프 오우 사물라 렉시니 사물라 렉시니 쇼시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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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라 해방전 쥐풍의장 에피소드 투에이티 투 여 대지의 대여명 그래서 어떻게 할거야 형제 네메시스를 쓰러뜨린다 그렇지 물론 나도 갈거야 다들 어떻게 할래 적은 전설급 괴물이야 늘 그렇듯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꿈은 이근 클러드 나는 아버지야 한을 풀어드려 한엔 무슨 니네 아버지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셨다며 미국으로 나도 오빠를 다치게 한 그 녀석을 혼질랄까 절대로 용서 못해 네 아쓰고이 힐다시가 진심이라는 예 저도 마지막까지 싸우겠어요 포드라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니까요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자 스승님은 이제 없어 하지만 내 등 뒤에 살아가 저도 모든 것을 부딪히겠어요 클러드시아 모두를 위해서 난 차돌전봉만 있으면 돼요 나는 차돌전봉만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쥐디트에요 핵심심에서 한번 왔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할일 없이 잊겠습니다 자 다같이 이기자 이기자 어! 형제여! 이기자여! 구독 감사합니다 자! 내가 알아냈어요 키우는 방법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5시 이전에 끝나겠는데요? 적장격파 다른 병선수도 생각보다 많은데? 숭막형 퇴근합니다 생자에겐 독이야 문, 문꽤 문꽤 있어요 문꽤 가자 딱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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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정진 토드라 해방전 11턴 MVP 센세 지금껏 먹힌거 같아 막을 내리자 가자 형제여 근데 이거 루나틱은 어떻게 깨? 루나틱 어떻게 깨요? 배게자국 배게자국 아직도 안 없어졌죠? 따다다다다다다다 힝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야! 불꽃의 문장의 소유자 죽여버리겠다 힝 뭐지? 뭐요? 시방 뒤지고 잡네 일대일 맞고라일텐데 안되겠다 채찍 모드 피해서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미간을 노리는 두번째 화살 10 우리를 지어야만 싸울 수 있는 나약한 자들이오 지가 다 무리지였죠? 지는 싯걸 다 모았죠? 헛소리죠 기모우죠 인중 누리죠 힝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드르렁 먼저 퇴근합니다 간다 Meta 장수리에 고각오루 따다다다다 Not Yes Cath Substan 부 그만 다시 돌아가서 주무시지 해방왕 너의 지긋지긋한 그 되살리기 예토전생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가짜야 후세의 역사가들은 오늘을 이렇게 부르겠지 포드라의 여명이라고 역사는 시간의 안식처를 지나 포드라데지의 새로운 불꽃이 밝혀진다 야망에 가득 찬 사왕 네메시스를 무찌르고 포드라는 최대 위기에서 벗어났나 5년 반에 걸친 천나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마쿠도 나루도 국가신앙역사 지금까지 질서를 구축하고 있던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포드라를 구해낸 영웅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통일된 포드라의 새로운 지도자는 민족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발을 내딛는다 그 길이 포드라뿐만 아니라 먼 바다를 건너 다그다로 그리고 목 너머의 발미라로 이어질 것을 염원하며 클로드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레아예요 오른쪽? 레아도 왔네요 어머 선생님 이런 곳에 있어도 돼 포드라의 영웅과 가까워지고 싶은 젊은 아가씨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 또 아니면 선생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사실 별로 없다 선생님 설마 여자한테는 관심 없는 타입? 그래서 내 유혹에도 끄떡없었구나 그런 거라면 됐어 다행이야 내 잘못은 아니란 소리니까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그럼 역시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빠리 나한테 남들만큼의 매력이 있었으면 선생님을 빠지게 할 수 있었다는 뜨 하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 건지 이미 폴린 러브 그래 내 기분은 구렁텅이에 빠졌고 말이야 결혼하자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마누엘라에게 정언하고 있다 남자 운 없는 날 통정에서? 나 지금 통정 받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그 눈동자 에 건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멋진 말 한마디 되돌려줄 센스도 없다니 슬슬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정신 차릴 시간을 줘 후 하 후 하 아리가또 이제 대답할게 기꺼이 당신과 결혼하겠어 부족한 점 투성이라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신세를 지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사랑에 부응할게 그러니 당신도 날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란 말이지 나는 상 딱 이상으로 독점력이 강한가 봐 당신과 결혼할 거면서 그보다 더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다니 당신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네 오랫도록 잘 부탁할게 서방님 서방 왔다 날 이서방이라고 불러 서방대 동방 백운의 장 피련의 만남 새벽력의 조우전 턴 아홉 MVP 이태란 백운의 장 세 개의 반 독수리와 사사와 사슴 턴 15 이태란 백운의 장 주의 풍경 붉은계곡의 도벌전 MVP 네오니 백운의 장 안개 속에 발란 마그드레드 기습전 MVP 리시태아 백운의 장 신지의 의식 MVP 이그나츠 백운의 장 흑풍의 탑 MVP 이태란 백운의 장 사신의 소문 MVP 라펄 백운의 장 회전 금사슴이 지키는 딸 MVP 이태란 백운의 장 그리핀 평원 MVP Teresa 멍ة 백운의 장 MVP 이태란 MVP MVP 클로우드 백운의 장 boo 이태 어둠의 백운회장 여신의 행방 MVP 이그나츠 백운회장 시몬의 옥자 MVP 이그나츠 백운회장 전란의 개방 MVP 이틀아 치풍회장 제여명 MVP 이틀아 치풍회장 야망의 맹주 MVP 이틀아 치풍회장 외전 MVP 미스트아 치풍회장 연옥의 개구 MVP 이그나츠 치풍회장 장밋빛대아 MVP 시릴 치풍회장 외전 MVP 시릴 치풍회장 철혈의 그리핀 MVP 라팔 치풍회장 모략의 총화 MVP 리스트아 치풍회장 전란의 제도 MVP 리스트아 치풍회장 엇갈린 결말 MVP 이틀아 치풍회장 빛이 없는 도시 MVP 이그나츠 치풍회장 대지의 여명 MVP 이틀아 리스트아 이틀아 이그나츠까지 클로드까지 4천억 알로이스 영전 영승 알로이스는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정식으로 세이루스 기사단의 단장에 취임하였다 그의 인품은 많은 부에게 사랑을 받아 세이루스 기사단은 다시 없이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세이루스 기사단의 화상은 체랄트가 단장을 맡았던 시대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무패의 기사단의 태양 알로이스 신비의 가이 도로테아 무패의 가이 도로테아 전쟁 직후 미테르 프랑크 가극단의 복귀한 도로테아는 가극단의 체형에 매진하였다 곧 가극단이 활기를 되찾게 되자 그녀는 다시 가이의 자리를 후배에게 맡기고 무대 위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자유의 무명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유의 검 까뜨린 일전일승 필승의 검 까뜨린 세이루스 기사를 그만두고 뇌정에 의지하여 보드라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각지에서 약자를 지키고 악을 처벌하며 떠돌던 그녀는 이웃고 자유기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칭송받은 자유로운 검이 그곳에 존재하였다 의지를 잇는 자 세테스 이전 빵승 필패에 의지를 잇는 자 세테스는 전쟁 이후로도 대수도원에 머물면서 세이루스 성교의 권위 회복에 매진하였다 과기의 엄격함은 두드러지 않았고 모든 일을 관대하기 좋지 않도록 운영 방침을 전환하였다 이득의 신앙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 보드라의 폐쇄적인 붕도는 서서히 없어지고 말하다 문장하게 아버지의 한대만 3전 2승 보드라의 모습을 바뀌어도 한대만이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문정의 구조를 해명하여 문장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있고 그의 연구는 결실을 맺어 문장 없이 동등한 힘을 쓸 수 있는 바도가 발명되었고 문장의 아버지는 바도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평경의 사수 사미야 3전 3승 필승의 사수 전우 사미야는 곧장군에서 모습을 감추어 그 이후 행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동시대 한 의적에 대한 소문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세시도 자료를 따르지 않고 자진의 매만 불리는 자 백성을 괴롭히는 자만을 노린 그 의적은 상당한 실력의 명호사수였다고 한다 잠자는 공주 흐렌 전쟁이 끝난 직후 흐렌은 모습을 감추어 그녀가 확실하게 존재했다는 증거도 서서히 풍화되었다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지나 완전히 모습을 막건 포드라대지의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곁에서 남자에게 물었다 이 시대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유랑의 건 펠릭스 82전 56승 펠릭스는 종전 이후에도 포드라 각지에서 소규모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거만절의 모험을 맡기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후에 자취는 불명하나 천장에서 후련히 나타난 적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검사의 소문이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무안의 비약 시릴 175전 102승 레아를 지킨다는 명분을 잃어버린 시릴은 교단을 떠나려고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대수도원의 재건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고에 임입어 수년 후 사관학교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로비에 모인 신입생 중에는 새 출발을 나선 시릴의 모습도 껴있었다 붉은 장미의 기공자 로렌즈 90전 41승 박복한 재원 리시테야 206전 146승 근데 이거 승하고 전을 어떻게 알아요? 글로스더가의 새 당주가 된 로렌즈는 한동안 자취력의 부흥이 주력한 뒤 보드라 전역의 동체에도 열정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우수한 정치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돌연 홀인은 혼인을 발표할 때 그의 상대는 쿠코넬리아 공작가 외동대 리시테야였다 그녀는 이미 자기를 반납하고 평민이 되었으나 그것을 신경쓰느니라 아무도 없었다 건강을 염려해서 공공장소에서 라파엘과 힐다가 만났습니다 라파엘은 고향의 영주에게 기사로 봉사한 뒤 여동생 마야와 함께 여관을 열어 바쁘게 일하였다 그러다 어느날 힐다가 훌쩍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만들어진 목걸이를 그때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마야에게 힐다는 새로 만든 머리장식을 선물하였습니다 힐다에게 감독한 마야가 장식품 직인이 되고 싶다고 하자 라파엘은 여관을 장식품 개조하자고 개안했습니다 힐다도 협력을 요청받아 공방을 병설한 장식품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가게가 마음에 든 힐다는 그대로 둘러앉아 직인 겸 안주인으로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근하츠와 레오니 레오니는 과거에 제랄트가 이끌던 용병단을 이어받아 인류 용병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한편 이근하츠는 아버지와 형을 설득하고 화가로서 입신하기 위해 수행을 떠났다 각지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그리던 그는 여행지에서 레오니와 운명적으로 제외했다 평화가 찾아오면서 일이 줄었다는 레오니는 과거에 함께 여행을 하자던 약속을 떠올렸고 이후 용병단을 해산하고 이근하츠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추구하며 포드라를 떠났으나 그 후 소식은 밝혀지지 않았다 클로드 마리앙 클로드는 함께 싸운 동료들에게 후사를 부탁한 뒤 고향 팔미라로 떠났다 포드라에서는 한 귀족이 지나지 않았던 그도 고향 팔미아에 돌아가며 한나라의 왕자였다 몇 년 후 팔미라의 국왕이 은퇴를 별명하였고 클로드가 왕위를 개성하였다 포드라와 교역료를 개최하고 읽은 발판을 삼아 에드먼드 변경되게 교섭을 제한 그 과정에서 마리앙과 제외하게 되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으로 성장 그녀는 흔퀴 협력에 숭락하였다 정식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 동봉을 써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싹 터부로 맺어지게 되었다 이테란과 마누엘라 이테란은 포드라 동일 왕국의 초대 왕에 취임하는 한편 마누엘라와 혼인을 발표하였다 두 사람은 포드라 전역에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였는데 마누엘라가 그때까지의 경험을 도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가이와 교사를 했던 시절의 인맥을 살려 인재를 모집했고 의사로서도 새 왕의 건강을 챙기는 듯 다채로운 재능을 발휘하여 그의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사생활에서도 두 사람은 현저히 두터운 사이를 자랑하는데 이를 보여주던 후세에 남은 그들의 조상하는 부부 또는 가족이 모여있는 것들뿐이다 클로드 죽서서 개줬네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되는데 할 것 같아요 렛엘 관리 렛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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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